자아 이번 앨벌게임 현습 기사 모험기라는 제본을 가지고 있는 어드벤처 형식의 게임입니다. 2D와 3D를 왔다갔다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의 모험기를 다룬 게임이라고 하는데 무려 한 곡 풀더빙!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세메 방 견습 기사 모험기 야 그래픽 너무 좋은데? 와아아아 레전드 와 동화책 그렇군요 모조를 다스리는 건 선량한 크로마 여왕이었어요. 그렇군요 저트는 사악한 마법사 헌그롬프로부터 나라를 지켰고 뭐야 벌써 엔딩이야? 다들 그런 저트에게 고마워했죠 멋져! 잘했어! 짱이야!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트는 글솜씨도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겪은 수많은 모험을 책으로 만들었죠. 어? 그게 이 책인가? 모조의 백성들은 저트가 지은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모험 얘기에 푹 빠졌죠. 뭐야? 엔딩인데? 어느날 잠에서 깬 저트는 용감히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저 멀리서 아주 신나는 음악소리가 들려왔어요. 으응? 그래서 옷을 입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뭐지? 제 1장 밀랍 대 서동 밀랍 대 서동 오! WASD로 움직일 수 있어요. 오 공격도 되고 아! 아! 아닌데 들리는 음악소리가 예사롭지가 않은데? 마당에서 떠들턱한 소리가 났어요. 뭐지? 여긴 저트의 절친이자 스승 뛰어난 마법사인 달수염 할아버지의 집이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저트 왔구나. 그러고는 오늘은 음악이 좀 되는걸? 이러다 지붕을 뚫고 날아가겠어. 기왕 이렇게 온 거 간단한 부탁 하나만 하자꾸나. 오! 좀 치시는데요 할아버지. 밀랍! 밀랍이 많이 필요해. 근데 갑자기 이걸 왜죠? 음반을 더 많이 찍어야 하거든. 아! 음반을 찍는데 밀랍이 필요해? 벌꿀 봉우리에 있는 꿀벌 베니한테서 밀랍 좀 얻어다주렴. 찍찍이도 갈 거란다. 어허. 야허! 미니 퀘스트다. 고블린은 네가 맡아줘. 그럼 내가 밀랍을 챙길게. 뭐? 고블린이야 당연히 있지. 어차피 너한텐 식은 죽 먹기잖아. 안 그래? 숲으로 가는 입구가 부르고 있습니다. 어? 어? 뭐야? 막, 막 나무 때리니까 전구 나오는데? 그, 저게 뭐지? 어?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챙겨. 주면 챙겨해. 다섯 개나 챙겼다. 가자. 읽기. 싸대기 때르기. 때린다. 싸대기. 오, 많이 준다. 예, 지금 보니까 패드가 더 최적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패드로 플레이 중입니다. 비가 구르기. 네, 뭐. 진짜 기본이죠. 어? 나무가 쓰러져 있네. 싸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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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얘네가 고블린이야? 너무 귀엽게 생겼다. 아하하하하. 쓰러지는 거 봐. 아니, 미친. 게임이 너무 사랑스럽잖아. 어? 여기도 갈 수 있어? 어? 어? 문이 활짝 열려서 견습기사를 맞아주었어요. 뭐니? 이 전구는 나중에 엄청 많이 모아서 뭐 상점 같은 데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읽기. 체계탑으로 가는 길. 어? 이거 선택지 게임인가? 위쪽은 뭐고 오른쪽은 뭐지? 저트, 벌 꿀붕을인 그쪽이 아니야. 아, 아, 애초에 못 가네. 위로 가야 되는군요. 괜히 설렜네. 아니, 마치 길이 저쪽이 정상 루트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응. 으. 벌꿀봉우리. 모조 왕국. 숲 이름이 먹물 숲이야? 특이하네. 어, 이번엔 투디야. 펭스크롤. 견습기사는 날렵하게 뛰어올랐습니다. 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무시무시했어요. 오우. 조심해야겠는걸. 심호흡을 하고, 힘차게 뛰어올랐어요. 무너지는 소리 장난 아닌데? 코블린이다! 이야, 드디어 정상까지 올라왔네. 경치가 정말 멋져. 저기 있는 저 커다란 부엉이 있지? 저게 바로 책의 탑이야. 아까 가려고 했던 길이군요. 구른다. 헉? 이런 벌꿀구소리야. 베니가 모은 꿀을 먹고 있어. 베니가 아주 꿀벌인가봐요. 하하하하. 조심해, 저트. 벌꿀구소리는 배가 고프면 정말 예민해지거든. 오. 아이쿠, 이런. 어쩔 수 없네. 오오. 오우 아니 하하하하 아아 때려 어! 이거 옛날 고전게임이랑 비슷하네 강하다 강하다 주인공 역시 실전 압축 근육의 파트 볼꿀 오소리를 물리쳤습니다 다시 압축됐어 귀여워 강한 남자 전댓게 아유 겨우 들어왔네 역시 벌집이 최고야 진짜 고맙다 저트 덕분에 살았어 저 오소린 녀석이 벌집을 망쳐놓고 있었거든 그건 그렇고 여긴 어쩐 일이야 달수염 할아버지가 보내서 왔어 혹시 밀랍 남는 거 있으면 좀 줄래? 할아버지가 꼭 필요하대 당연하지 친구 덕분에 살았는데 여기 있어 짜잔 짜잔 마법사 할비한테 안부 전해줘 어? 뭐야 어? 뭐야? 왜 하늘이 불길하게 어두워지지? 어? 체계탑 하하하하 아니 하하하하 아하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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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우와 책이 막 들썩거려 둘은 아래로 떨어졌어요 갈수염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 그 험그럼프가 분명해 아 내가 내몰았다던 그 마법사 그 녀석 언제나 못된 일만 꾸미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번에 쓴 마법은 뭔가 특이해 원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되는데 말이지 아 그게 말이다 방금 들은 말은 있거라 아무튼 용감한 견습기사가 나설 일인 것 같구나 험그럼프는 제게탑에 있단다 얼른 거기로 가서 그 음흉한 멍텅구린 녀석이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게 막으렴 얘들아 바이올렛이 왔네요 얘는 뭐 붓으로 마법을 바이올렛은 예수를 아주 좋아하는 견습마녀였어요 딱 보이네 저트와는 소꿉친구 사이였죠 안녕 저트 또 험그럼프가 말썽을 피웠다며 달수염 할아버지가 벌써 알려주셨어 그 약삭 빠른 마법사는 제게탑에 있단다 같이 탑으로 가보거라 그리고 저트야 험그럼프의 악행을 부디 막아다오 나는 저 이상한 녹색마법을 조사해보마 그리고 도넛도 먹고 뭐 그냥 그렇다고 그럼 나중에 보자 잘가 행운을 빌게 뭐 저트한테 행운같은건 필요없겠지만 있잖아 우리 용감한 견습기사가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다니다 너무 신나 이제 부시를 보면 못참는 성격이 됐어요 저트는 빨리 제게탑으로 가야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쉽게 보내주지 않는군 저트는 빨리 제게탑으로 가야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빨리 가 그렇게 해서 견습기사는 체계탑으로 향했습니다 4대기 걸음은 골짝골짝 어? 여기 뭐가 있네? 시도? 이게 뭐야? 새로운 아트워크를 획득했습니다 X를 눌러 갤러리에서 확인하세요 아트워크 아트워크 진짜 히든이네요 그냥? 컨셉 지역 산 저기에 작업한 게임환경의 컨셉입니다 나중에 게임 초반에 나오는 초원이 되는 곳이죠 너무 괜찮은데? 귀여워 재밌어 죽어라지! 좋아 용감한 눈빛은 반짝반짝 어? 뭐지 이거? 이게 뭐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문! 어? 글자를 주실 수 있어? 아! 어? 어? 오 ouse 주가 고블랜드 아 아야야야 활짝을 주워서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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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던지개가 돼요 달리면서 놓으면 던져요 와아 레전드 대박 잘했어 저트넌 역시 말재주가 뛰어나다니까 아니 진행방식이 너무 참신해 너무 재밌어 난 누구니? 안녕하세요 용감한 용사여러분 전 마르티나라고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같은 모험교들이 무시무시한 적을 뱉는 동안 저는 가격을 깎는답니다 이리 와서 물건 좀 보고가세요 검 던지개 배지 검을 던져 적을 공격하거나 멀리 있는 아이템을 주워옵니다 오 그림 두루마리 수집용 그림 두루마리로 모조왕국에선 찾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일단 둘 다 사 RT를 눌러 검을 던지고 다시 눌러 회수 기술을 시험해보겠어요?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트버크 복싱 미니게임 복싱 미니게임을 넣고 싶다는 생각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구체적인 상대를 정하는 건 꽤 시간이 걸렸어요 어쨌든 근육질 거대 오리는 아니었죠 어... 예전 컨셉은 오리였군요 하하 귀엽네 라임 라임 죽이는데... 그럼 또 봐요 용감한 용사 여러분 던진다 하하 이렇게 박히면 다시 RT를 눌러서 회수 좋은데? 제 값을 하잖아 아 어떻게 해 게임 너무 재밌어 미쳤나봐 지금이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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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지금 지금 아 짧게 누르면 짧게 날라가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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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체계탑 가는 길 이게 뭐야 에? 사라진 글러치버드를 잡았습니다 여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글러치버드? 글러치버드? 아 저기있네 수수께끼에 쌓인 고대 부왕인 말이야 고조왕국의 모든 지식이 저기 모여있다고 하잖아 오오오오 으아 땅이 갑자기 왜이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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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어떻게 제 2장 체계 탑 헉 챕터가 짧네 금방 끝나면 안되는데 이 게임 두 영웅은 가까스로 벼랑 끝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누군가가 휙 올렸죠 보니? 누굴까요? 스레쉬였어요 스레쉬였어요 뭔가 되게 힙하게 생겼는데 사낙트롤인 스레쉬는 사낙트롤? 두라고는 소꿉친구 사이였어요 소꿉친구가 몇명이야 하시는 일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그래서 서로가 더욱 반가웠답니다 주원 소모 스레쉬 이야 덕분에 살았어 정말 너무 반갑다 사고뭉치 삼총사가 이렇게 모였네 이야아아아 흔들어 크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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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젠? 너흘 여기서 너희를 만나다니 진짜 대박이다 사방이 날리길래 달소연 할아버지를 찾아갔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체계탑으로 가고 있다지 뭐야? 그래서 도와주러 왔다고 길이 엉망이 됐다고? 하지만 체계탑으로 가는 길은 여기가 하... 야 길은 하나가 아니야 바닥으로 내려가자 뭐야 죽었어 그렇게 쓰레쉬인지 슬러쉬인지 뭔지 모를 친구는 죽어버렸다 어 여기 뭐랄까 정말 높네 뭐 쓰레쉬가 있으니까 내려갈 수 있을거야 해보자 점프 오케이 고우 아 시작 zin 아래로 공격이 되나 안되네요 어 저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 나 너무 궁금해 살려주세요 어어 피했죠 얏! 아니 왜 돌은 가지는데 난 안가져져 너무 속상하잖아 어! 억얘엑! 아이고! 오 잡았다 어! 어! 밟아도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드디어 쓰레쉬가 보였어요 바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왜 나 잃고 있는데 지나가요? 너희 잘 내려오더라 둘 다 완전 멋지게 절벽을 내려왔어 리듬이 아주 괜찮더라고 그랬어? 내가 봐도 좀 멋지긴 했어 산을 껑충 뛰어내려오는 토끼처럼 말이야 자 이제 내려왔으니까 얼른 체계탑으로 가자 앞장서 견습기사 전구나보고 저 바위 좀 봐 공중에서 그냥 사라지... 어? 뭐야? 우와! 어? 어? 완전 이상한데 뭐야 이게? 어? 마법의 영향 탓인가? 야 마법의 영향으로 동화책 밖으로 나가지게 되나봐 그러니까 쟤네는 책소밖에 볼 수가 없나봐 그래서 다위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2D에서 3D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처럼 황소야 화가 났나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저 또 빨간색인데 빨간색이었어? 빨간색 비슷하긴 하네 진홍색보다는 선홍색에 가깝지만 황소야 그런 거 따지겠냐? 최대한 안 보이게 아이고 콘셉트 아트 캐릭터 저트 초기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저트를 작가로 정하기 전에 작업한 거라 모자에 긴 펫이 없네요 작가? 이때도 그 용감한 성격은 여전했지만요 아 우리가 진짜 저트가 쓴 책을 읽고 있는 게 맞나봐 어? 잡을 수 있나 본데? 잡았다 어? 할아버지 잠깐 저건 달수염 할아버지? 근데 훨씬 아담하네? 원래도 크시진 않지만 아 달수염 할아버지 아니야 미니 수염이라고 해 달수염 할아버지의 축소판 같은 거지 원래 달수염 할아버지 댁에서 일을 돕고 있거든 오늘은 웬일로 나와있는 것 같지만 미니 수염 안녕? 재밌는 일이라도 있어? 여 여길 지나가려면 열쇠가 필요해 오른쪽으로 가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이 미니 수염이 특별히 공짜로 가르쳐주는 거야 고마워 미니 수염 친절하기도 해라 가다가 뭐랄지 모를 때 미니 수염이 근처에 있으면 꼭 찾아가서 물어봐 알고 있는 게 많거든 퍼즐 힌트 같은 거 주는 애인가 봐요 어? 여기는 뭘까요? 뭐 어쨌거나 이 안에 열쇠를 얻어야 되는 거야? 아니 벌초 필수 게임 아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안녕? 어? 점프!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 아 뭔도 귀여워 진짜 미쳤냐고 게임 짜잔 개커 열쇠를 찾았구나 찾을 줄 알았어 고마워 미니수염 근데 이거 못 땄어 아 저기에 쑤셔야 되는구나 아 얘네한테 뭐 물건을 던져도 데미지를 입히지 못하네요 열쇠가 개커서 그냥 던지면은 죽을 줄 알았는데 자 드 다음장 외딴 숲에 도착했습니다 어 얘는 뭐야 안녕하세요 여행자 여러분 뒤죽이라고 불러주세요 안녕 뒤죽아 보안이 모험 중이신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이 뒤죽이가 도와드리죠 다만 그전에 저를 먼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제 배에 문제가 있어서요 이 뱃살 쩔쩔 굶었거든요 여기 어딘가 비스킷을 놔뒀는데 그 주변이 뭔가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스킷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고양이한테 비스킷이 없으면 안되지 우리가 찾아줄게 뒤죽아 아 감사해서 몸둘발 모르겠군요 한가지 알려드리죠 저기 있는 문장에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움직이는 풍경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열쇠일 수도 있답니다 어떤 단어가 이 문자를 일으키고 있는지 알아보시려면 한번 쎄게 때려보세요 너를? 아니군 너를? 아니군 아 숲? 이..이걸 때리라는 건가? 아 맞네 아 오오오오오 꺼져 딴걸로 바꾸자 폐허? 이거..이거 하나뿐인가? 다른 단어 없어? 아니 그리고 왜 퍼즐을 풀 때면 다른 동료들은 뒤에서 그냥 팔짱 끼고 쳐다만 보고 있냐? 이 숲은 아주 백백해 물건을 밀고 지나가기 어려울거다 하지만 쉽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지 숲이.. 숲이 아니라면 말이야 뭐 그렇다고 헉! 야 그러면 저거 바꾸면 글자 바꾸면 여기 맵이 전체가 다 바뀌나? 뒤죽이에 비스킷을 찾았습니다 어..이제 못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러면 이제 폐허를 집어서 어떻게..나 너무 흥분도 삽입.. 하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지림 딱 내가 예상한대로 바뀌었네 으흐흐흐흐흐흐 뭐야 근데 뭐 못 들고 가는데 위로도 못올라가고 아 설마 계속 바꿔줘야돼? 요렇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아아아아아 계속 바꿔야되네 계속 바꿔야되네 바꿔야되네 바꾸면? 여기가 아니었군요 페어 버전에서 여기로 옮긴 다음에 아니 진정해 오케이 여기에 딱 여기다 두라고 친절하게 땅에 표시가 이렇게 있어 게임이 너무 친절하고 재밌고 아기자기하고 진짜 애들 시키면은 창의성과 모험심과 애들한테 좋은 요소 뭐든지 다 성장시킬 수 있어 최고의 게임 여기에다가 딱 두면? 네 비스킷 아 얼마나 꿈꿨던 순간인지 여행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녀석을 먹을 생각에 벌써 미소가 번지는군요 이미 웃고 있었는데 어? 뭐야 아니 뒤집어져 있었던 거야? 아 이 땅에는 온갖 퍼즐과 속임수가 가득하답니다 명심하세요 언제나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라는 걸 이미 벌써 깨달아서 어 나 지금 뒤통수 한 대 크게 맞았어요 길이 보이지 않거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세요 행운을 피해줘 비스킷의 은인 여러분 너도 속임수야 너도 속임수야 아 그래서 이름이 뒤죽이구나 아 아 이게 다 의미가 있네 또 만났네요 지금 파는 물건 좀 보고 가실래요? 아니 오바야 일단 난 수집이 제일 급하구요 나 말했지 열심히 모아야 될 것 같다고 캐릭터 달수염 초기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선글라스를 씌우기로 결정하기 전에 달수염입니다 뭔가 되게 그림 액자로 만들어서 팔아도 팔릴 것 같다 그렇지 않아? 색감이 너무 이뻐 검 공격력 강화 돈이 이거 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거 사 제가 또 3키로 증후군 앓고 있기 때문에 다 평타로 잡아 보이겠습니다 원래 평타가 최고예요 평타가 근본이지 어딜 건방지게나 기술 쓰고 있어 체계탑 가는게 왜? 응? 오우 무서워 세상에 주변이 갑자기 어두워졌어 분명히 마법일거야 뭐랄까 사방이 짜릿짜릿한 느낌이야 공기중에 이상한 찌릿함이 감돌았습니다 어 뭐야 아 기분 나빠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와중에 전구 밝은거 보소 어? 컨셉아트가 나무 뒤에 숨어져있었어 짜잔 귀여워 뭐야 캐릭터 찍찍이 초기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찍찍이는 원래 장난꾸러기였다가 나중에 악당이라는게 밝혀지는 캐릭터였어요 지금 게임에 등장하는 찍찍이는 착하기만 하죠 아마도요 헉 귀여워 이제 모든걸 의심해봐야돼 반전으로 악역일수도 있어 서로가 저녁 우리 인럽의 초록색이 보이면 피해야되거든요 이산 번개에서 괴물이 나타났니다 Isabella Gamer FEMALE 자식들이... 전기공격을? 아야... 야 얘네 공격.... 패턴 무서워 오케이 점프 전혀 귀엽지 않은 소리를 내 귀엽지 않은 것들은 다 죽어야 돼 아니 얘 공격하는 거 진짜 풀 피 됐다 난 뒤져야 돼 그러네 나도 뒤져야 되네 다들 즐거웠어요 안녕하세요 여행자 여러분 체계탑으로 가시는 건가요? 맞아 그쪽으로 가고 있어 부디 주의하시길 암흑의 마법사가 탑을 정렴했답니다 그자의 마법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불러왔죠 보세요 이 멋진 다리가 산산조각이 돼버렸어요 그러게 완전히 무너졌어 흠 건너편으로 가는 다른 길이 없을까? 딱 체계탑 관리자답게 책벌레네 동굴 입구야 왠지 예감이 좋은걸? 이곳은 원래 평화로운 책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난리가 나서 책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네요 내려가보자 오 온도워 우와 분위기 진짜 꿀꿀하네 소리 울리는 건 마음에 들지만 앞장서 저트 니 용감한 빛으로 길을 밝혀줘 진짜 동료는 하는게 일도 없네 진짜 동료는 하는게 일도 없네 어? 어? 오니? 이오니? 뭐야 이거 아 여기 길이 열렸구나 어? 그러면 이 아래는 뭐지? 어 확실히 밟아도 딜이 들어가네요 게임 편히 가아악 저 위쪽은 어떻게 할까 하는거지? 어? 찾았다 저트는 지날 수 없는 동굴을 탐험했습니다 아 아 나 뭐에 맞은거야? 어? 아 여기 이거 원래 진행루트야 혹시? 아 야! 아 이 낭떠러지였네? 아 아 이 진행루트네 아 비밀장소 찾은 줄 알고 개설렸네 이 밑엔 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요 뭐든지 다 몸으로 부딪쳐봐야 아 아니 정말 반대편으로 이어지네? 강을 건넜어 그럼 계속 전진 상점이다 또 만났네요 지금 파는 물건 좀 보고 가실래요? 아 구매하지 못했던 품목은 계속 유지가 되는군요 검을 던져서 다수 해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관통이 되나봐? 어? 이것 좀 끌리는데 근데 그러면은 회전공격 배지 이런건 언제 사? 지역 요정소 초기에 작업한 게임환경의 컨셉입니다 마법이 서린 곳이에요 헉 너무 이쁜데? 저트가 검 던지기를 강화했습니다 아니 나 이 결제되는 소리 그 후원소리랑 똑같아가지고 후원들어온 줄 알고 개설렸네 그냥 어 저 뒤쪽에 있는 풀도 배고싶은데 오 대박 됐스 세상에 사방이 책이야 뭔가 섬뜩하다 덕분에 꽤 그럴싸해보이긴 하지만 뭐가 그럴싸해보이는데? 아니 너무 편하잖아 진작에 좀 던질걸 책들이 쌓여있었습니다 쌓여 오! 다단히트 아야 다단히트인데 딜이 낮아 많이 맞아도 안죽네 많이 맞아도 안죽네 책들이 쌓여있었습니다 책들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거 가져가면 되겠다 책이 쌓여서 길이 완전히 막혔어 하지만 책이 흩어진다면 지나갈 수 있겠지? 책으로 만든 벽이네요 책으로 만든 벽이네요 책으로 만든 벽이네요 열쇠 어? 염 염 정말 어 컨셉아트 우연하게 찾았다 지역 캔디랜드 초기에 작업한 게임 환경의 컨셉입니다 맛있겠네요 흐흐 오케이 해결 하트도 자주 줘서 HP 걱정은 딱히 없는 것 같고 딱 정말 전형적으로 너무 잘 만든 아동용 게임이랄까 여기 뭐가 있나요? 야 밤 됐다고 책 바깥쪽 주변도 다 밤이야 현실 세계도 밤이 됐네 종이가 땅에 흩어져 있었다 여기다가 보면은 흩어져 있고 너무 궁금한 게 그럼 종이가 땅에 쌓여 있었으면 어떻게 돼? 흠 흐흑 아아아아 이거 가져가야 되는구나 아아 이게 또 현실 진행 루트여가지고도 아 나 히든 본 줄 알았네 여기다 이렇게 산믹히 넣어주면 치림 떨어질 수 있어요 헉! 뭐예요? 저..어.. 저트 이 멍청한 자식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드디어 때가 됐다 견습기사 녀석 이건 좀 소름 끼치는걸? 어? 아니 아니 나 전구 먹고 있었어 친구야 아니 전구..아까 전구 나왔는데? 나 전구 못 먹었지 지금 이런 쓰레기 깨.. 좋아 올라가자 뭐죠 왕구 체계탑 왼쪽에 공룡 뭐야 헉! 그.. 나쁜 마법사 이름이 뭐라고? 모짜르트? 음.. 여기서 모든게 시작됐구나 역사적인 장소야 틀림없어 뭐지? 어.. 어.. 자기 말만 하고 가버렸어 대체 누구였을까? 여긴 사방이 이상한 거 투성이야 어쨌든 다 왔어 체계탑이야 험그럼프 험그럼프는 아직 탑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아 우리 용감한 견습기사가 악당을 무찌를 차례라고 우린 그냥 여기 있을게 우린 가면 방해만 될거야 왜냐면 지금은 멋진 영웅이 막 활약하는 그런 순간이잖아 네가 결전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옆에서 어슬렁대고 있음 좀 그러니까 그래 우린 그냥 아래에 있을게 물론 응원은 계속 할거야 여기서 응원하는 것쯤은 잘 할 수 있다고 가서 한 방 먹여줘 와 진짜 지들 입으로 그냥 무슬모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네 얼른가 저트 네가 무조건 이길거야 험그인지 뭔지 오늘 극장을 내버리라고 행운은 빌지 않을게 너한텐 그런거 필요 없으니까 넌 용감한 견습기사잖아 나는 이런 내가 견습기사인데 정식 기사인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모션 부드러운거 봐 귀여워 험그럼트? 험그럼프 아 용감한 견습기사께서 오셨군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책의 탑까지 찾아와 주다니 매우 기쁘군 이 험그럼프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겠지? 이 오래된 탑에 오면 뭔가 재밌는게 있을거란 예감이 들었거든 그런데 정말로 재밌는게 있긴 있더군 어떤 책 말이야 아주 비밀스러운 방에 숨겨져 있었지 왜냐하면 이건 아주 뭐랄까 특별한 책이거든 이 아주 특별한 책의 제목은 바로 헉 뭐야 내가 쓴 책이잖아 견습기사 모험기다 그래 그 책이다 네 녀석의 이야기지 이 몸 그리고 이 한심한 나라의 백성들도 등장하고 말이다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 그 자체인거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모조왕국은 그저 이야기 책의 배경일 뿐이었어 못 믿겠다고? 장담하지 사실이다 그리고 내 손에 있는건 그 이야기 책의 사본이지 책 속의 책이라고 해야하나? 내용도 읽어봤다 아주 재밌더군 네가 그 꼰바마녀와 함께 왕국을 탐험하고 산악트롤과 만나 이 몸이 있는 이곳까지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였지 아니 사실은 더 읽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다룬 장까지 나는 지금부터 일어날 일을 미리 읽었다 우린 곧 싸울거다 바로 여기 탑 꼭대기에서 그렇다면 싸움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 이렇게 용감한 견습비상 사악한 마법사 험그럼프를 또 한 번 무찔렀습니다 어? 뒷장으로 넘겼네? 네가 이긴다 언제나 네가 이겨 게다가 말이다 이거 시리즈물이야 시리즈마다 매번 이기는 건 결국 너다 매번 이기는 건 결국 니념이란 말이다 왜냐면 네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 실패를 모르는 소년 용감한 견습기사니까 그렇게 언제나 승리하지 게다가 네가 쓰는 이야기마저 인기만점이란 말이다 짜증난단 말이야 꼭 그 뭐냐 모기가 옷 속에 들어온 것 같다고 그래 아주 적절한 비유였어 그럼 나는? 난 악당이지 뭘 해도 실패하는 영원히 패배할 운명을 타고난 실력 없는 마법사 물론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다 앞으로도 그러라는 법은 없지 이 험그럼프로 영광을 노릴 수 있을지 몰라 마리아 견습기사 네 놈을 책에선 쫓아낼 수 있다면 말이야 그러니 네 녀석은 초방이다 하악 하악 어어 오어어어 워어어 워어 어? 어? 돌려줘 내 세계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야 근데 진짜 나 진짜 어떡해 내 세계에서 갑자기 초방장이었어 일단 여기만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도망갔어 아까 책 읽다가 현실에서 잠깐 봤던 벌레네요 무서워 심지어 밤이어가지고 아니 팔레트 너무 너무 리얼리티잖아 너무 현실적인데 저기요 밖에 누구 없어요 누구지 혹시 패가 안된다면 이 도시락 뚜껑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여기에서 그냥 잡을 수 있구나 또 Y키를 누른 채 당겨서 열기 와 이걸 연다고? 와 역시 용사 지린다 어? 책벌레 저 같은 절 기억하시나요? 책 속에서 만났잖아요 사실 저는 모조왕국 출신이 아니에요 저 같은 책벌레는 이 책 저 책을 돌아다니며 살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책에 나오는 캐릭터예요 이렇게 나와있으면 안된다구요 험그럼프의 마법 때문에 책에서 이 세상으로 추방된 거죠? 책으로 다시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가장 급선무예요 다른 말로 하면 크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참 이 책상 위에는 아주 재밌는 물건들이 있어요 책 속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있겠죠 저 모퉁이를 왼쪽으로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왓? 어? 뭐가 빛나고 있는데? 또 만났네요 저 초록색으로 된 마법의 소용돌이가 보이시나요? 바로 초월 마법 차원문이라는 건데요 저걸 통해서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모양이에요 캐릭터들은 보통 저문을 지낼 수도 다른 세상으로 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저트 당신은 이미 다른 세상을 만나봤죠 또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차원문으로 뛰어들어보세요 견습기사님 들어가기 왜 안들어가죠? 아 이게 지금 물건을 들고 있어서 그렇구나 어? 아 꾹 눌러야 들어가지는구나 굉장해요 초월 마법의 당신도 영향을 받은 모양이에요 저처럼 세상을 넘나들 수 있게 됐나봐요 사실 이 세상은 이 방에 사는 누군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속한 이야기 책의 주인은 쌤 이라는 소년이죠 창의력이 아주 뛰어난 친구랍니다 책상 곳곳에 샘이 그린 그림이 있을 거예요 다른 그림에도 뛰어들 수 있으니까 그걸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닐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얜 누구니? 기운이 없어 배고파서 못 움직이겠어 말도 안나와 제발 먹을 것 좀 아 아하 저기 토깽이가 있네요 불쌍하게도 배가 많이 고픈가봐요 이 그림엔 먹을만한 게 없네요 하지만 책상 위엔 뭔가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먹을 것을 다른 세상으로 옮길 수 있을지 몰라요 한번 해봐요 이건 고무공이잖아 먹을 수 없고 당근을 아니 근데 당근 너무 실사인데요 잘했어요 정말로 다른 세상으로 물건을 옮길 수 있네요 아주 편리하겠어요 아니 너무 실사인데요 징그러워 자 맛있다 당근 충전 완료 기운도 회복됐어 아 내가 길을 막고 있었구나 미안해서 어쩌지 자 바로 비킬게 역시 당근을 먹으면 기운이 솟는다니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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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아 표현 미쳤다 아 아 레전드 아 아 진짜 갓겜 저기 왼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주변 좀만 둘러보겠습니다 어 어? 저 저 블럭 상호작용 되나본데요 그죠 나중에 위로 올라가야되나보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네 여기 응 응 응 이거를 발판으로 삼는거지 야 역시 압축근육마스터 파트 좋아 잘하고 있어요 견습기사님 여기서 더가면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될 물건이 있어요 하지만 가는 길에 징그럽게 기어다니는 콜레옵테라를 만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딱 정벌레 말이에요 세미 애환용으로 기르거든요 조심해요 저트 아 바트가 아니라 저트였군요 바트 누구세요? 먹히지 말고요 그러면 곤란하니까요 여기 초콜릿바 같이 생겼다 여기 초콜릿바 같이 생겼다 또는 RT를 길게 눌러 조용히 이동하기 아 미안 미..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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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못 올라오지? 멍청아 아 미안 이 위로는 못 가고 아... 엥? 달리는 도중 Y키를 눌러서 던지기 아... 아... 4! 어? 안 되나? 됐다 그렇지 저... 저 뒤에 있는 건 뭐야 혼돈의 기계 토니 통스텐지움 문이 막혀잇 어? 아 설마 주사위 들고 와야 돼? 이라이씨 실제 납축근육에 힘을 보여주마 어 이리로는 못올라가네요? 벌레들 짱많아 아니 제작자님 좀 책상 좀 치우고 그래요 그러워 죽겠네 에? 에? 에이 뭐 어떻게 해 가? 어? 지금이야 어어어어어 수고여 저트 의사하군요 이제야 맘이 놓이네요 역시 용감한 견습계사답게 거침이 없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렇게 나온 김에 꼭 봐주었으면 하는 게 있어요 나왔다 이 그림은 저트를 그린 거예요 지금 봐도 당신을 똑 닮았네요 여기 있는 그림은 전부 샘이라는 아이가 그린 거예요 이 방에 사는 남자아이인데 당신이 살던 이야기책의 주인이기도 하죠 봐서 알겠지만 샘은 당신과 당신의 모험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이걸 보게 돼서 정말 기뻐요 샘한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으니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책으로 돌아가는 여정도 이제 절정에 달 알았어요 저트에게 필요한 물건이 바로 이 스케치북 너머에 있어요 얼른 서두르세요 뭔지는 정확히 알려주셔야죠 나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몰라 어떻게 들어가는데 응? 아 주사위가 저기 있구나 어? 죄송해요 혹시 오토바이 소리 들렸어요? 지금 창문을 열어놓고 게임하고 있어가지고 밖에 오토바이 소리가 죄송해요 지금이야 뛰어! 어? 여기로 저장됐네 와 개념 세이브 지림 저기로군 저기로군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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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됐어 아이씨 무서워 이거 공포게임이야? 어허 예스 베이베 예스 베이베 그래서 이거를 전력을 다해서 하아! 던지면 어허 어 이게 뭐야 저트가 넘기기 건틀릿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야기 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책 옆에서 LTRT를 눌러서 책을 펼쳐보세요 건틀릿을 찾았군요 아주 잘했어요 이제 얼른 책석으로 들어가세요 곧 알게 되겠지만 이 건틀릿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아 이 책상 책상을 떠나기 전에 해줄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험그럼프를 조심해요 당신의 이야기를 뺏어서 자기 이야기를 만들려고 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당황스러운데? 그 전에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그건 그 책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뿐만 아니라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을 수많은 어린이들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샘도 그런 아이 중 하나고요 사실 우리 책벌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볼 수 있답니다 샘은 커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될 거예요 샘이 만든 이야기 책은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게 돼요 관련 상품도 엄청나게 팔리고 각종 유명 브랜드와의 콜라보는 말할 것도 없죠 너무 속세적인 설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샘은 책을 읽고 많은 아이들이 감명을 받을 거예요 다만 이건 모두 샘이 실제로 그런 책을 썼을 때의 이야기죠 험그럼프가 당신의 책을 지배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점점 형편없어질 거예요 이야기가 형편없는 책은 책장이 방치되죠 아무도 읽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책이 너무 길어서 책꼬지에 안 들어가 그런 책은 생명력을 잃고 모두 그 누구한테도 감명을 주지 못하게 돼요 당신의 이야기도 샘한테 감명을 주지 못할 거고 그렇게 되면 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반드시 막아야 돼요 저트 얼른 돌아가서 험그럼프를 막아주세요 저기를 돌아가라고요? 그 빨리 가는 길이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야만 해요 아 빨리 왔다 오케이 돌아왔고요 조종 조종 아 양쪽 트리거를 동시에 눌러야 되는구나 어 열어서 열어다 닫았다 열어 내가 갈 수 있는 페이지를 정할 수 있네? 어..근데 다시..다시 안되.. 무조건 들어가야되나봐 쪼트왔구나 모조에 돌아온걸 환영한다 이제부터 할 이야기가 아주 많아 진짜 수염이 달 수염이네 아니 이분은 자꾸 브금이 너무 펑키한게 나와 흠 이번 장에는 내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군 멋지게 나오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겠어 어서와라 쪼트 안녕 쪼트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분명 궁금한게 엄청나게 많겠지 니 저번째 궁금증에 답을 하자면 맞아 이 선글라스가 멋진건 나도 알아 두번째 궁금증에 대한 답은 그래 이 나라 전체가 이야기책에 등장하는 배경이다 너도 황당하지? 지금껏 오랫동안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숨겨왔단다 그런데 그 교활한 얼간이 험그럼프가 그 비밀을 알아버린거야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 오히려 세상의 진리를 밝혀준 친구 아닐까 그러면? 진실을 알게된 험그럼프가 무슨 나쁜 짓을 꾸밀지 몰라 아마도 엄청나게 큰일이 벌어질게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배로 큰일을 벌이면 돼야지 왜 맞아요 할아버지? 따라오거라 일단 잭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법을 익히자꾸나 저 녹색으로 빛나는거 보이지? 네? 저게 조월 마법이라는거다 아까 책벌레가 다 알려줬어요 제4의 벽을 넘을 수 있게 해준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잭에서 나갈 수 있다는거지 저 차원문에 들어가서 Y버튼을 길게 누르렴 Y버튼이 뭐냐고?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하하하하하하 어쨌든 그걸 길게 눌러보거라 그래 뭐 이건 어려운거 아니지 말 끝 시험종 에흠 저한테 지금 룬투스 헤드셋으로 말을 걸고 있는거다 그런데 갑자기 목이 마른걸? 마법사는 식물과 같아서 수분을 계속 섭취해야거든 페이지 넘기기 능력을 이용해서 물을 가져다 나오 제 가장자리로 가서 페이지를 넘겨보렴 자 이제 이것 좀 보렴 엘스틱으로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것 같구나 바로 한번 해보자 종이 가장자리가 빛나고 있지? 바로 그 페이지에 쓸만한게 있다고 알려주는거란다 오오오오 바로 뛰어들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나 찾아보렴 아 페이지를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네요 이제 안돼요 다른 곳을 안 넘어가지고 약간 선행형이네 이건 좀 아쉽다 그지? 근데 페이지를 내가 아무거나 펼쳐가지고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으면 그만큼 진짜 게임 많이 복잡해질 것 같긴 해 이건 뭐라고 써있는거야? 소개 스케치 5 탑뷰 모드에서 캐릭터 상호작용을 그린 스케치입니다 초기 모습에 달쇠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뭘 얻을 수 있다고? 아 저트 지금은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 목이 너무 마르단 말이다 물을 어디서 구해? 집 안으로 들어가 우우 뭐야 우우 아니 나 뭐 냇가에서 물 떠오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속새의 물품인데? 음료수구나 그거면 될 거야 음료수를 챙겨서 이쪽으로 다시 와주렴 패스트푸트의 그런 음료컵이라니 어? 짜잔 글러치버드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가겠군요 쟤는 진짜 잘 찾아야 되겠다 글러치버드는 뭐 계속 돌려보낸다고 뭐가 기록되거나 그러는게 지금 안보이네요 한 나오고 이제 구석으로 가서 저쪽으로 아니 브금 힙하게 바뀌는거 뭐냐고 내 음료수 마시는 소리 지리네 아... 바로 이거야 고맙다 저트 그 넘기건 틀림 참 간편하지 않니? 그걸 책상에 올려놓는게 바로 나란다 그거 말고도 쓸모있는 물건을 책 밖에 많이 놔뒀어 그런데 작은 문제가 있단다 그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는거야 원래 물건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쌤이 워낙 발팔한 아이라 책상 위가 난장판이 됐거든 책상에 있는 물건이 필요하면 직접 찾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니 수염을 소개하마 아잇 봄집은 작아도 저 머릿속에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담겨있단다 저트 험그럼프의 초월 마법은 우리 왕궁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야 금직한 사태가 찾아오고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게다 하지만 너라면 다가올 그 어떤 역경을 마주하더라도 극복할거라 믿는다 너는 다름 아닌 용감한 견습기사니까 난 널 믿는다 언제나 믿고 있었어 자 네 친구들이들 기다리고 있을거야 책에서 나간 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둘을 찾을 수 있을거다 안녕히 계세요 넘겨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와 근데 저트는 이제 없어 혼자서 올라가는게 아니었어 우리가 도와줘야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없었어 우린 저트랑 달리 싸울 수 없잖아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거야 이제 누가 보조왕국을 지키지 저트가 없는데 야 근데 이 책의 질감표현이 지금 빛 반사되는거 보여요? 야 미쳤습니다 이거 얘가 하지만 내가 돌아간다면 짜잔 저트 야 너 무사하구나 잠깐 너 유령 아니지 애용? 당연히 아니지 저 얼굴을 보라고 평소처럼 몰캉몰캉하잖아 진짜 천만다행이다 저트 너 어디 갔다 온거야 안녕 얘들아 할수염 할아버지? 할아버지 맞아요? 그렇단다 지금 룬투스 헤드셋이라는 장치로 말을 걸고 있는거야 아주 기이한 마법의 소통장치지 이름하여 스피커폰이라고 한단다 아주 재미있지 이제부터 잘 듣거라 이 험그럼프 사태가 심상치가 않아요 일단 수도 아르티야에 있는 크로마 여왕 폐하를 만나야 해 너희 셋이 먼저 가거라 나는 마법사로서 처리할 일이 있거든 도넛도 마저 먹어야 하고 난 나중에 합리할게 바이올렛 스레시 자세한 상황은 아르티야에 갈 동안 들려주마 난 그럼 이만 스피커폰? 자 할아버지 말씀 잘 들었지? 다들 아르티야로 가자고 내 고향 말이야 하 저트 니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그럼 출발 아니 감정의 기복이 너무 빨리 변하는거아니야 으으으 Cindy 아 지금 보니까 거미 펜촉이네 아 지금 알았어 좋아 다시 무기를 얻었다 가자고 헉 뭐야 저 달팽이는 시의 눈 지금 좀 좀 지친 거 같은데 뒤에 쓰레쉬 얘들아 지금부터는 전부는 곳일게다 저튼 네 이야기는 아직 여기까지 진행되지 않았어 쓰여진 게 없단 말이지 즉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단 거야 어디에 갈리거나 거대 개구리한테 먹힐 수도 있지 누가 알겠니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이 늪지대는 전반적으로 교양 있는 곳이란다 여기 주민들은 시에 관심이 아주 많아 혹시 달팽이가 시골을 읊는 모습이 궁금했다면 여기서 볼 수 있단다 하지만 이건 연결이 안 좋아 발수염 할아버지 늪지대에서는 룬투스가 작동이 잘 안되나봐 늪지대를 건너가면 다시 연결되겠지 아주 불쾌하게 생긴 벌레가 나타났습니다 불쾌해 죽어 진짜 개불쾌하게 생겼네 어 존마탱 부들개지다 하지만 공격할 수 없군요 다다라 다다라 다다니 아이 쟤 쟤 쟤 장골을 공격하잖아 좋아 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뭐지 저 성게알은? 우와 크기가 장난 아니네 저 크고 징그러운 그 뭐냐 아무튼 저거 말이야 점프 달팽이가 있네 커진 소리내며 내리친 녹색 번개 전 둥지를 땅에 떨어뜨렸다니 부서진 틈에서 나온 건 벌레 나는 벌레를 싫어하는 달팽이라네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훜 뭐야 뭐야 참고로 달팽이 벌레가 아니야 연체동물이라고 완전히 달라 저게 뭐야 헉! 징그러 사방에 벌레투성이야 어? 안녕 꼬마 고블린 일 하나만 해줘야겠어 우리 토실토실한 보라색 친구 그 저주받을 견습기사와 관련된거야 내가 녀석을 제게서 쫓아 냈거든 그런데 성가시게 끈질기단 말이지 아직 저 바깥 어딘가에 있을지도 몰라 이 험그럼프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말이야 하지만 말이지 골탕 먹이는건 이 녀석 아니 녀석이 될거다 내 초월 마법을 받고 저의 예쁜 차원문으로 뛰어드는거야 이 페이지에서 벗어나 금방을 해충을 괴롭혀다오 얘도 밖으로 나가지 이 녀석이 오! 귀여워 아 뭐야 너무 귀여운데 너넨 죽어! 아야 한대 빠졌어 어и 오케이 불피! 두뒤 파밍 할 수 있는게 나왔어 난 부시가 제일 좋아 오와아 오오 오오 원거리 공격 조심해야해 좋아 아니 원거리 공격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이야 어? 열쇠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달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차원문이구나 저트 너는 이걸 통해서 우리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지? 누군가의 방에 있는 책상으로? 우와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그 책상에 있는 이야기 책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거고? 내가 이야기 속 캐릭터란 말이야? 내 인생이 전부 이야기라고? 미안 너무 엄청난 이야기라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아니 솔직히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생각해보면 내가 누군가가 쓴 이야기의 조연이라는 게 이상하진 않아 그래도 조금만 더 멋있게 써주지 마음이 아프다 바이올렛 일단 여기로 가서 어? 어? 저트가 사라졌어 지금 다른 세계에 있을 거야 저트한테 우리는 종이에 그린 그림처럼 보이지 않겠어? 대박이네 여기 오 이제 어쨌든 바깥 세상에서도 검을 휘두를 수 있게 됐고요 어... 여기서 뭔가를 얻어와야 되는 걸까? 아까 고블린이 여기로 갔잖아 안녕? 오 여기서도 던질 수 있어? 대박 근데 여기로 나와서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어? 어? 어 여기 옆에 또 있네 하아 아야 아야 아니 됐어 쐈다 확실히 원거리 공격이 딜이 좀 낫네 으흠흠 빨리빨리 해치우려면 오히려 근거리로 때려야되겠는걸요 돈이 잘 모이고 있어 상점 친구가 이제 슬슬 나와야되는데 이거를 던... 어? 저쪽으로 못 던지네? 갖고 가야되나봐 아야 쟤는 왜 땅에 질이지? 이거 뭐 밟아도... 아 슬로우가 걸리는구나 데미지를 주는 친구는 아니고 König 느려지네 Empower 통ac 좋은감 환승 와 등장 풍 부 raised ели 로 죽으러 라이ест 텍 앗 fuera 라서 Survivor 요 emptiness 있 뭐 아무 물 도 불 υτ 오케이 열쇠가 굉장히 멋지게 생겼다 실제 세계에선 다시 우리 세계로 돌아왔어 이렇게 간단하다니 책받길 세상은 대체 어떤 곳일까? 좋아 가자 길이 무섭게 생겼네 몽그리 공격 아 여기에서 내리 찍기 공격 이런거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대가리로 한 대 치니까 죽네 이건 뭐지? 받아라 몽그리 공격 귀여워 박쥐 어? 아 이거 이렇게 값도 조절되는구나 전방으로만 던질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엄마 이게 건방진 녀석이? 이게 아래로는 점프가 안돼요 희한하게 위로만 올라갈 수 있고 오 커다란 벌레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벌레가 엄청 크네 안에 물이 가득 들어있나 봐 벌레가 저렇게 크지만 않았어도 옆으로 지나갈 수 있을텐데 저 표정이 맛이 같는데요? 어? 커다란 을 뺄 수 있어요 찰지다 헤어는 벌레들이 가득 찬 모양이었습니다 하얀 결국 한 대를 막고 마는군 가득 찬 벌레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뜻이 똑같잖아 안되네 페어는 벌레들이 커다란 모양이었습니다 허허 뱉네? 하하하하하하 말이 안되면 뱉는구나 꽉 좋아 오케이 볼피 저 커다란 연못을 물로 가득 채우면 도움이 될만한 곳으로 갈 수 있을지 몰라 그러지 울피 쟤 자 뭐..뭐라구? 일단 여기 다친 녹선면은 다친 모습이었습니다 뭐..뭄...뭄 쏠 수 있나? 닫힌 벌레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되잖아 뱉을거 같은데 트용 녹슨 무는 커다란 모습이었습니다 우와하하하하하하하 어 짱코 어 웃겨 일단 다 정리는 된거 같고 어디 연못 아 이 아래쪽 여..여기? 여기? 이 부분을 말하는건가? 연못물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어? 글자 갖고 나올 수 있구나 비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되네 비어있는 벌레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 뭐야 어? 근데 그래도 커 연못물은 완전히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가득 찬 렛츠고 가득 찬 이름 같다 가자 득찬아 자 거미들이 어떻게 될까 우아악 죽었어 허어어 렝 문을 열었어요 열 딱 둬주면? 뭐야 애들 안 죽었네? 아 여기도 통하는 곳이었구나 자 일단 여기 위쪽에 문이 열렸으니까 저트는 열린 격잔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안으로 들어갈 수는 또 없네요 일단 열린을 가지고 가서 녹슨 문은 열린 아이씨 열린 모습이었습니다 뽕 작아졌다 다시 그래서 조그만 개구리가 벌레를 바라보았습니다 점프 조그만 아 귀여워 잘가 조그만 벌레 친구 너 짱이다 저트 말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잖아 정말 굉장히 커졌다가 작아지고 가득 찼다 비워지고 말을 바꾸면 그냥 뭐든 바꿀 수 있구나 그럼 이 책의 이야기는 정해진게 없는건가 아마 그렇겠지 그렇다면 이야기에 나오는 캐릭터도 정해진게 없는 거겠지 어 뭔가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네요 나 갑자기 너무 궁금한게 가득찬 개구리 아 뭐야 귀여워 뚱뚱해졌네 그렇다면 커다라는 어떨까 오오 짱 커짐 오케이 가자 오오 역시 상점 나올줄 알았어 또 만났네요 지금 파는 물건 좀 보고 가실래요 회전공격 배치 점프공격 배치 공중에서 검을 내리자 강력한 불시해 일격을 날립니다 총전후 발동하면 강력한 회전공격으로 모여있는 적을 손쉽게 처치할 수 있습니다 이거랑 이거 하자 점프공격은 아직은 잘 자주 쓸 것 같진 않아 저트가 회전공격 배치를 얻었습니다 LT를 길게 눌렀다 떼서 회전공격 어 회전공격 강화 회전공격을 충전한 뒤 발동하면 저트가 두번 회전합니다 바로 고메 그림두루마리도 고메 지역 귀신들린곳 초기에 작업한 게임환경 컨셉입니다 으스스하네요 우선은 지금보다 훨씬 무서운 느낌이잖아 좋은데? 배지를 넘기면 유용한 단어를 찾을 수 있을지 몰라 이 끈적한 늪지를 건널 수 있게 해줄 단어 말이야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잖아 물 위에 조그마한 연잎이 떠있네요 다리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단어를 교체할 수 없어요 지금이야 아 아닌 것 같아 오 좋은데? 아니 근데 차징 할 때 가만히 멈춰야 되는 게 좀 불편하네 여기서 페이지를 여기로 넘겨서 어 단어를 가지고 와야겠죠? 와 이제 슬슬 본 편이다 커다란 개구리 빼야돼 커다란 빼고 가득 찬 연잎 해보자고? 아 이 단어 하나하나 가져오기 되게 빡센데? 보통은 커다란을 쓰겠지만 우린 가득 찬을 쓴다면? 실봉망가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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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내가 인용 이따가 이따가 선 자 커다란 부왕 어? 왜 안커져 으어어씨 너무 크잖아요 아 귀여워 찡긋 하면서 커지는데 여기는 뭐 덮고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좋습니다 저기 좀 봐 물고기가 불쌍하게 파닥되고 있어 어? 어떻게 구하러 가지? 곧 죽겠는데 잘 있어요 저기 저튼 우리가 저 물고기 도와줘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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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서 넘어갈 수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아 밑으로 아 아 아 뭐야 저튼은 마음을 가다듬고 물고기를 잡을 준비를 했습니다 에? 그렇게까지 비장하게? 내가 컨트롤 했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그렇구나 그쵸? 그쵸? 죄송하게도 저는 이만 가봐야 합니다 제 소중한 사랑이 이 갈대진 늪을 헤엄치고 있거든요 그 아이를 만날 때까지는 저는 쉴 수 없습니다 훌륭하신 은인 여러분 부디 무사식을 빌겠습니다 수고유 물고기가 말재주가 정말 좋네 애인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 뭐지? 왜 개구리 무서워 어? 낮이 빛나고 했네 기억해야 해 늪지대 밤이 찾아왔어요 밤이 되니까 분위기가 제대로네 아 쓰레시가 말한 거였구나 개구리들이 노래를 하고 있어 멋진 화음이야 밤을 주워 못 올라가 어 개구리들 귀여워 때릴 순 없고 귀여운 건 둘째치고 왜 기를 막고 있어? 참아줄래요? 어? 저 거미 이상해 거미가 아주 천천히 착지했다가 다시 뛰고 있군요 잠깐 낑겼었나봐요 죽어라! 아 아니 회전공격 확실히 안좋은데?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해야되려나? 부서진다리 밤다리 이건 말이 안되고 기다려봐 이거 들고 가야 될 것 같애 이거 들고 가야 될 것 같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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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있는 흠 흠 흠 흠 흠 흠 차원문이 없는데? 그치? 어? 아 여기있네? 흠 흠 흠 흠 흠 잠깐 내려놓고 낮 놓고 낮 놓고 밤 어? 짜식이 밤을 뱉어? 건방지네 자 낮을 들고 가자 밤 도구 날 찌 날 어 뭐야아아아아 아 뒤로 움직여서 잔다 아 이쪽 길이 막히는구나 큰일 났네? 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밤 다시 갖고 와 자 호기심이 사람을 죽인다 귀찮아서 죽어요 귀찮아서 일단 밤을 여기다 내려놓고 커다란 빼와 왜 3D세계에서 빼가려고 했지? 아우 헷갈려 어휴 아우 헷갈려 아우 헷갈려 헷갈려 나와 아이 개 잠깐만 그전에 여기부터 처리를 하자 컷 문이 열리나요? 이건 뭐지? 이거 뭐 어딨어? 아 맘날이 바뀌면 개구리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갈거야 하지만 그전에 개구리 뒤에 블록을 밀어두면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겠지 한번 해보라고 그런 좋은 방법 아이 일단 단어를 빼야죠 늪지대 단단하니 찾아왔어요 으야 으야 아니 애들 너무 귀엽지 않아? 이렇게 막는게 맞을까? 이렇게 막으면 나도 못가잖아 아 아 이걸 반대로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니 뭐 하시는... 됐다 오케 아니 아이씨 커다란 갖고 와 좀... 자... 예... 다리 개 커... 으야... 뭐... 뭐야 얘는... 안 돼... 아... 왜 이렇게 두고... 안을... 다지... 비켜봐요 어? 잠깐 얜 낮과 밤 상관없이 계속 이 자리에 있는데? 비켜줄줄 알았더니 여긴 뭐야 아 저쪽도 열리는구나 일단 저기 왼쪽부터 가보자 짜잔 우와 뭐야 여기 지역 끈끈이 던전 초기에 작업한 게임 환경의 컨셉입니다 끈끈이 장난감과 TV 프로를 즐기며 자란 890년대생 여러분들에게는 감회가 새롭겠네요 이런 게 있었지 그치 단단안을 끼워보자고? 아 지금 다리가 너무 커져버려서 못 가는 건가? 여전히 막고 있는데? 나와봐 야 너 뭐야 어? 뭐야? 왜? 왜 이제 치우지? 아까 뭔가 뭔가 꼬였나봐 아니 아까 단단한 다리에서 낮과 밤 둘 다 했었는데 제 자리였는데? 얘 막은 상태로 자고 있었어 버그 맞았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헷갈리게 하고 있어 팍 됐어 해결 가자 이게 좀 잠버그가 있어 어떻게 보면 좀 코딩 게임이라서 어? 이건 뭐지? 어? 어? 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어? 어? 뭐야? 뭐야? 설마 아 여기가 아니라 옆에 뭐 있었어요? 내가 시야를 넓게 가지지 못했다 계속 전 페이지로 가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생겼어 여기 뭐 있냐? 아 여기 상자가 있네 왜? 나중에 또 들고 와야 돼? 아 아니 퍼즐이 이씨 개 녹아나네 지금이야 지금이야 죽어 아니 하트가 떨어졌어 밑으로 먹고 죽게 결과적으로 손해군 열었다 아이씨 끊겨가지고 나왔고 때려놓고 미친 게임 칼로는 아이템을 먹을 수 없는 건가 어쨌든 컨셉아트 아 이거구나 지역 늪지 초기에 작업한 게임의 환경 컨셉입니다 나중에 시의 늪이 되는 곳이죠 원래는 이렇게 그렸었다가 시의 늪으로 바뀐 거구나 분위기가 확실히 좀 많이 밝아졌네 뭔가 여러분 우리 좀 도와줄 수 있나 집에 날벌레들이 우글돼서 말이야 이 깡패벌레들 좀 쫓아줄게 당연히 도와줘야지 달팽이 친구 현습기사여 자네의 검은 꽤 날카로워 보이지만 저 붕붕대는 해충들을 무찌르려면 멀리서 쓰는 무기가 가장 좋을걸세 음 네 주변에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멀리서 쓰는 무기라고? 그럼 어디 한번 찾아볼까? 어라? 여기 물속에 뭔가 끼어있어 마법으로 꺼낼 수 있지 않을까? 드디어 뭔가를 하는 거야 바이올렛? 이런 건 잘 못하긴 하는데 여전히 무슬모인 거야 바이올렛? 뭐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니까 저기 얘들아 잠깐 뒤로 물러놔줄래? 자 간다 아니 개쩌운데? 웬일이야 웬일이야 진짜로 됐어 어 그러니까 짜잔 뭐 어디지? 커다란 나무 기둥이야 멀리서 쓰는 무기는 아니네 이걸 던지면 몰라도 그냥 들어가본다 지금 늘고 있는 것보단 더 멀리 공격할 수 있는게 필요할걸세 젊은이 가비 또 차원문이야 또 원문 저기 말이야 아무래도 여기 늪지대에 무기가 떨어져있을 것 같진 않아 너 달팽이가 석궁 들고 다니는거 봤어? 난 못봤거든 하지만 혹시 다른 세계로 가면 뭔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왜 갑자기 아 여기에서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구나 음 음 저 카드 뭐야 그래 여정을 떠나보자고 오 이제 이런데에도 있구나 오 오 쌤이 그 사이에 뭔가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 돼지는 뭐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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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막 나온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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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수염이네 안녕 난 미니 수염 정확히 말하면 수다쟁이 미니 수염이지 난 견수기사 모험기라는 책의 캐릭터인 미니 수염을 또대로 만들어진 장난감이야 갑자기 뭔 소리가 짚지만 내가 준한테면 아주 유용할거야 멀리서 쓰는 무기를 찾고 있다면 이 근처에 그런걸 갖고 있는 엘브 전사가 하나 있어 게임카드에 살고 있는데 저 위로 올라가서 찾자마 혹시라도 나한테 화살을 쏘려고 하면 딱히 심수로 부르려는 거 하나니 꼬아하지 마이구 정말 수다쟁이로군 오우 좋아요 좋아요 하나도 빠져만씩 다 참아가주겠어 아이고 어 저트 이렇게 또 만나네요 하지만 어쩌죠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CNF에서도 가장 끔찍한 괴물들이 책에서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알맞은 장비를 착용하신 것 같네요 저 척추 없는 괴물들을 부찔러주세요 돌격 앞으로 척추 없는 괴물? 너잖아 쟤네도 척추가 없긴 하겠네 두개골 밖에 없을듯 그런데로 처럼 통기부터 또 난 플라스틱 블룩 근처에 있으면 엄청 예민해지거든 우리 가족 다 그래 왜 어떻게 올라가지? 지금 저 뒤쪽에 뭐가 있거든? 그지 컨셉와트인데 지금 마우스가 이렇게 있어서 그런가? 아 어쩐지 메뉴를 똑바로 안 가르키더라니 지역 해골 도시 초기에 작업한 게임 환경의 컨셉입니다 수많은 해골이 달그락되는 곳입니다 좋아요 여기에 이렇게 두고 죽어라! 무척 초동물들! 놀라는 목소리 들었어? 귀여워 이러고 놀라는데? 타격감 지리네 그림으로 들어가서 좁기 좁기 다시 나와 엥? 뭐야 생각보다 점프로기 너무 아 오 됐다 점프키를 누르고 있어야 하네 점프키를 누르고 있어야 하네 아 뭐야 벌레 귀여워 벌레 블록 아니 샘의 책상은 도대체 얼마나 넓은 거예요? 한 뭐 80평 정도 돼? 뭐 뭐야 이게 이게 어딜 봐서 학생의 책상이야 이 미친 오우-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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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표현력 대박 씁 opini 진짜 미쳤다 게임 아이들의 책상은 이 정도 면적은 있어야 뽐나무를... 키울 수 있는거거든 애들을 키우려면은 온 마을이 도와줘야 한다더니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책상을 만들었나 봅니다 반가워 저 성문을 지내려면 열쇠가 필요해 섬유 쪽에서 열쇠를 하나 본 것 같거든 벽에 그려진 그림을 한번 조사해봐 조사 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엄 어? 이제 왼쪽 열린다 저 친구 옆에 둠 코믹스 판 하나 있으면 게임이 엄청 쉬워지지 않을까요? 너무 장르빡인데? 엔데? 그럴듯해 만화책에서 BFG 총 하나 가져오면 어 깜짝이야 뭐야 아야 범으로 쳐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쳐지는 건가 열 셀버 열 셀버 느 와 진짜 레전드다 어쩌면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아 진짜 너무 즐거워요 컨셉아트 몬스터 아이디어 1 몬스터의 경우 어떻게 활용할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단 많이 그려두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면 되니까요 뭐야 너무 귀여워 아니 근데 컨셉아트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배경 색이 어쩌면 이렇게 잘 어울리고 이쁜 색으로 딱 설정을 해놨을까 색감이 진짜 미쳤습니다 왜 두 갈래지? 아 오케이 예스 여기가 비밀장소네 어? 이렇게 그림 끊겨가지고 못 알아보게 아닌가? 자 이 근처에 구석진 곳이 있을 거야 튀어오르는 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곳 말이야 거기로 가려면 모통이를 한번 놀아봐 모통이를 돌면 늘 도움이 된다니까?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는 건가? 엄마야 떨어져버렸네 그냥 뭐 다 똑같은 길이네요 앗 앗 아이씨 야이씨 하아 하 하 하 아니 에잇 진지하게 점프 됐다 허어 저기 돌들 떨어지는 거 봐 안에 들어가야 돼? 곰에 곰에 무서운 거 와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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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se 나가기 오 벌써 도착했잖아 넌 뭐냐 또다른 침입자군 눈빛을 보아하니 도둑이 틀림없어 들어가서 이제 미연 시기 찍는건가요? 아니 그림체에 너무 다르잖아요 이 악당 녀석 어디 실력을 보여 봐라 말하기 저트가 대화를 대화는 금물이다 오로지 싸울 뿐 말하기 대화를 시도했다 도적가는 말을 섞지 않겠다 그 커다란 눈에 공포가 비치는군 대화하기 니녀석과 할 말은 없다 오직 내 화살만 이 노래할 뿐 대화하기 정말로 말이 하고 싶은 모양이군 난 싫다 대화하기 자꾸 말을 꺼낸 모습이 점점 짜증이 나는구나 대화하기 정말 성가신 여성이구나 니 모자에 달린 깃털마저 두려워 떠는구나 대화하기 깜짝이야 게임 터지는 줄 알았네 대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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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물이다 오로지 싸울 뿐 진짜 진짜 싸워야돼? 아 저기 초기화 됐네 알았어 싸우고 배기 아니 딜 차이 너무 심한데요? 찌르기 공격이 빗나갔다 지금쯤 수베프와 엮인 것을 후회하고 있겠지 빗맞춰놓고 말이 많으시네 시르기 살려주세요 아니 화살 연사가 너무 사기잖아요 막기 막아도 딜이 들어오는데요? 그럼 난 뭐 어떻게 해요 계속 때려야지 아니 이건 어떻게 이겨 어? 네? 저트 저예요 책벌레 페이지 엄청난 위기에 몰린 것 같네요 제가 소생을 걸어드릴게요 페이지가 마법 주문을 사용했다 갑자기 기운이 샘손난다 생명력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거기다 공격력도 같이 올라간 것 같네요 하지만 이 기술은 아쉽게도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이제 소생은 더 이상 못 써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오직 당신한테 달렸어요 그런 주술 따위 상관없다 여기 이 자리에서 끝장을 내주마 덤벼라 대박이 이제부턴 봐주지 않겠다 대박이 넌 이제 끝이다 네가 없어지면 이 숲에 행복이 넘칠 것이다 대박이 소생이 택배를 치르거라 네가 없어지면 이 숲에 행복이 넘칠 것이다 같은 말을 하네 그러면 거칠 계획이 계속 지르기 숯숯숯숯 아니 빗나간 으악 계속 지르기 와 야 딜 뭐야 이건 질 수가 없잖아 갑자기 상황이 역전되는데 꽤 강하군 하지만 어차피 던데 화살에 쓰러질 것이다 자살 바꿨소 참으로 끈질긴 침입자로군 수호주문을 사용했다 방어력이 증가했다 공격력이 감소했다 이 화를 빼앗기는 차라리 부셔버리겠다 엘프의 무기를 사악한 일에 쓰게 할 수 없다 이 두목한테 똑똑히 전해라 큰 녀석 말이다 그 이름이 뭐였지? 아 그래 험그럼프 저트 방금 들었어요? 저 엘프가 당신을 험그럼프의 부하로 착각한 것 같네요 어서 말을 걸어보세요 엘프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 엘프가 쓴 주문을 똑같이 쓰면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호주문을 사용했다 저트의 방어력이 증가했다 공격력이 감소했다 자 이제 결판을 내자 어? 그럼 공격력이 감소했으니까 때리면 피가 안 닿아? 어? 이거 그냥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난 너무 궁금한데? 잡아볼까? 아 너무 궁금한데? 아 나 못 참아 난 호기심을 해결을 해야겠어 뭐 오해는 끝까지 하라지 이 활은 절대 내줄 수 없어! 활레놔 이씨 네 악랄한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아이고 아 그냥 대화할까? 아 몰라 대화해 난 험그럼프의 부하가 아니야 나더러 그 말을 믿으란 거냐? 티저! 아니 정말이야 험그럼프는 내 적이기도 해 근데 저기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지? 난 험그럼프를 막기 위해 여행 중이야 그럼 그 녀석의 부하가 아니란 거냐? 절대로 아니에요 저트는 자기 나라를 지키는 용사라고요 그 사악한 험그럼프를 무찔러서 못된 짓을 막으려는 거고요 그게 정말이냐? 이렇게 가까이서 살펴보니 확실히 이 얼굴에 영웅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군 에? 제가? 알로이니아님 저희가 숲의 평안을 어지럽힌 건 진심으로 사죄드릴게요 지금 저희는 험그럼프가 만든 혼란을 없앨 무기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엘프 활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의 숲에서 말썽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어요 결정했다 그대에게 이 활을 빌려주도록 하지 험그럼프와 싸우는 자는 곧 내 편이다 이제야 저그 그대 저트 그대로부터 신선한 기운이 보이는구나 저트가 엘프 활을 회득했다 해냈어요 아씨 못잡아서 아쉽다 엘프 잡았으면 경험치 잔뜩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팔이 그대를 덮고 나면 이 숲으로 저절로 돌아올 것이다 젊은 용사 저트여 앞으로도 행운이 함께하길 아주 가슴 뛰는 전투였다 팔을 얻었군요 우리 손발이 정말 척척 맞지 않았나요? 그나저나 아무래도 험그럼프가 책 바깥까지 손하기를 뻗은 것 같네요 느낌이 안 좋아요 자 이 포스트잇으로 뛰어드세요 책상으로 내려가서 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텔레포트 텔레포트 편리아군 보스터 잇 근데 나 지금 어디가? 책으로 가야지 하아 차트 돌아왔구나 필요한 묵인 찾았어? 그렇다 나만 따라와라 알고보니깐 할아버지던데 서빙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의 목소리를 좀 패치하겠습니다 달아서 잘만히 가서 혼쭐을 내주게 헐레다 헐레다 채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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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빠르고 화살은 무제한인데 30마리나 잡아야돼? 30마리나 잡아야돼? 돼 nya 에 delete 자 achten 짱잘하지? 예아 역시 용사 저트 강하다 남자는 등으로 말하지 우리의 끈적한 마음 깊이 감사하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말게 저 앞에 벌레가 더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구두머리는 번쩍이는 눈을 지닌 커다랗고 흉측한 벌레라고 하더구만 정신 바짝 차리게 젊은가 모험이 젊은가 모험이? 모험가 젊은이 그리고 행운을 빈 냠냠 뭐지? 넌 정말 대단한 친구야 아주 본때를 보여줬구나 네가 최고야 어쩜 그렇게 용감할 수 있니 고마워 좋아 여기서부터 스네일퍼드 어우 포네이번입니다 그게 뭔 소리야 아주 평화롭고 멋진 도시입니다 아니 예전엔 그랬죠 지금은 아니란 얘기에요? 와 엄청 넓잖아 혹시 그쪽에 계신건 용감한 견습기사 맞으십니까?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 모두 기사님의 책을 읽고 그 모험담에 크게 감격했거든요 저희는 모험을 즐기기 힘든 몸이니까요 달팽이라서 예전에 구멍에 빠진 적이 있어요 하지만 기사님의 모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걸 또 얼마나 생생하게 글로 옮겼던지 저는 기사님이 쓴 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저 끔찍한 벌레들이 저희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고 위대한 작품을 훔쳐갔습니다 바로 달팽이 스피어 희공모음집 1권과 2권 말입니다 용감한 견습기사님 벌레들을 문지르고 책을 되찾아주십시오 걱정마 달팽이 친구들 우리가 도와줄게 맡겨만 둬 아 바이올렛 팍씨 조용히 하고 있지 거절할라 했는데 아니 이게 누구야 용감한 데다 물건 보는 눈도 좋은 용사님들이시군요 새 물건이 들어왔어요 한번 보세요 검 공격력 강화 검 던지기 강화 저트가 검을 더 멀리 던질 수 있습니다 회전 공격을 충전한 뒤 발동하면 저트가 3번 회전합니다 일단 그림두루 마리아나 몬스터 아이디어 2 원래 몬스터였던 이 작은 돼지는 나중에 아르티아에서 만날 수 있는 지우개 꿀꿀이가 됩니다 수포와 네마 건방제네 검 공격 강화랑 끝 커다란 계단 하나가 어? 계단을 바꿀 수 있네? 가져가볼까? 하아 저 동료들은 또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 봐 개뻔뻔해 진짜 이 서쪽 지역에는 벌레가 10마리 있습니다 전부 부지르고 책을 찾아주세요 돌 덩어리도 있네요 돌 덩어리도 있네요 돌 덩어리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 어! 이걸 계단으로 바꿀 수 있구나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지 돌 계단도 있네요 계단은 바꿀 수가 없네 돌 덩어리로 바꾸고 이걸로 어? 아아 아 여기로 해야 되네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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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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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야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달팽이들을 이렇게 구해야 되나봐 달팽이 스피어 연극이 나오는 주인공 같아 용감한 견습기사 만세 돌 덩어리 돌 덩어리 밸래들을 무찔렀군요 역시 생각했던 대로 용감한 분이세요 혹시 용감한 견습기사?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날 구해주나니 제가 좀 강력하죠? 오른쪽에 있는 벌레한테 가기 어려워 보이지? 저 커다란 계단이 뭐랄까 당연히 평평했으면 좋았을 텐데 평평하고 거대한 블록처럼 말이야 그랬다면 어떨까? 아하! 돌덩어리! 일루와 그렇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호오오오오 호오오오 야! 너 거기서 뭐해! 저 골치압한 벌레들을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놔주면 돼 진작 해줬어야지 임마 어이가 없네 뭐야 내 접보벌레들이 그러는데 금망할 견습기사가 다시 이 책을 돌아다닌다더군 그것도 여기 있는 패선 말이다 불쾌하기 짝이 없군 분명 그 한심한 친구들과 함께 아르티아로 가는 중이겠지 곧 녀석들의 몸을 끝내주겠다 견습기사를 끝장낼 괴물을 불러주마 쏜살같이 빠르고 모든 걸 뭉개버리는 에벌레들 말이야 화가 잔뜩 난 에벌레들이었어요 타격감 지리는데 타격감 지리는데 똑같이 많지 because 오늘 업계 leak 잘못사 Yukton 도시락 wheel 아니 짱라지 그 빨라지 헛! 헛! 이씨피지 혹시 이것도 글자 뗄 수 있나? 아니네? 이야 벌레들이 아주 혼쭐을 내줬어 너네도 좀 돕지 그랬어 나 힘들어 자 두건 모두 무사히 제자리로 돌아왔군요 이 은혜 영영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특별한 공연을 보여드리죠 어? 창작에 밝디 밝은 천상 Vill 어? creamy 왕귀여 이대살 랑이의 평생을 기다려왔다 브라보 도대체 뭘 본건데 완전 잘했어 자 용감한 모험가 여러분 이제 퇴장입니다 왼쪽으로 아 여러분들에게는 오른쪽이겠군요 편히 가십시오 부탁 들어주니까 문을 열어주네 아니었으면 안 보내주려고 했었던거야? 무서운 것들 쉿 발소리 추려요 두목 벌레한테 들킨다구요 뭐야 세상에 저기 뭐야 벌레 눈말이야 지금 빠르게 커지고 있는 저 눈말하는거지 아 요거 어? 빠르잖아요 발소리 추리라고 하여하여간 발달린 것들이 문제라니까 야 아싸 무스모 동료 사라짐 그 발 써서 빨리 도망친다에요 저 두목 벌레가 무슨 짓을 뻔했지 몰라요 어떡해 발걸음 조심하시길 저 앞 부석에 붕붕대는 괴물이 있습니다 컨셉아트 동료가 붙잡혀도 컨셉아트는 못참지 몬스터 아이디어 3 개인적으로 이 사업가금이 마음에 들더라구요 게임에 넣을 곳을 찾지 못해서 아쉬웠죠 언젠간 넣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보니깐 순서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를 놓쳤단 얘긴데 그치 뭔가 하나 놓쳤네요 흠 허니 오오 쟤 좀 세보인다 아니 얘가 더 세보인다 아니 얘가 더 세보인다 저어트는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싸움을 끝낼 때가 된거죠 확실하게요 보여줘 왜 미우소 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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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공격이 안먹히지 아아 단단해서 풀차징을 해야 공격이 들어가는구나 아아 아아 아야 아잇 젓 아니 두마리 다 잡기 쉽지 않은데 됐다 이이이이 녀석 죽어라 타아 예아 벌레를 물리쳤습니다 흠 문검한 견습기사의 승리로군요 아니 저어트 너무 풍채가 너무 멋있어 대단했어 진짜 멋졌어 저어트 견습기사여 엘프의 활로 훌륭하게 싸워주었구나 이제 임무를 다했으니 활은 엘프 숲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법의 활이라니 실로 놀랍군요 이 앞으로 가면 늪지대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들러주시길 늪지대 주민들이 모두 기쁘게 맞이해드릴 겁니다 벌레들만 뺐고요 견습기사님이 전부 없애버리셨으니 말입니다 오오오오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그럼 안녕히 모험가 여러분 잘했어요 안녕 늪지대에서 살아나왔어 저기 달소염 할아버지가 저트는 이야기가 없는 상태라고 하셨잖아 그런데 쓰여진 이야기가 없다고 해서 모든게 끝나는건 아닌거였어 당연하지 우리가 방법을 찾은거야 즉흥적으로 즉흥이라 그거 좋은데? 드럼 즉흥연주처럼 아니면 즉흥 그림도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꽤 멋진데? 즉흥 즉흥 아 깜짝이야 모험가 여러분 제 사랑은 늘엄이 아닐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차기한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목숨을 구해주셨다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뇨 정말 사랑스러운 물고기들이네 애인을 다시 만났다니 너무 다행이다 저 행복해하는 것 좀 봐 그럼 우리도 이만 가자 마침내 영웅들은 늪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새사람의 얼굴 위로 기분좋은 햇살이 비쳤습니다 뭐야 엔딩이야? ugh 오오오오오오오 놀이동산인가 아 여기가 아르티아구나 저 여자 마법사의 고향 아 그래서 붓이 저렇게 아르티아 다 왔어 여기가 내 고향이야 안녕 얘들아 지혜 옆에서 연결이 끊겼지 뭐냐 룬투스는 연결 범위가 아직 좁아서 말이야 어쨌든 거머리한테 잡아먹히진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야 난 지금 아르티아로 가는 중이란다 꽃 만나게 될 거야 그동안 비로 좀 불고 구경도 하려면 그럼 이만 하이올렛 세상에 얘 지저분한 것 좀 봐 아니 평소에도 그랬지만 오늘은 더 안 해 아니 돌려가네 이색 어디서 뭐라다 온 거니 안녕 엄마 아 어머님이셨구나 죄송합니다 아 제가 한눈에 알아봤어 친구인 줄 알았어요 너무 젊으셔가지고 그게 사실은 살짝 모험을 안녕하세요 아줌마 그러니까요 아주 큰일이 났어요 험그럼프가 제 벌을 못 버리고 또 일을 꾸미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질리지도 않나봐 어쨌든 이렇게 얼굴 보니 좋구나 저트 너도 니 최신작은 벌써 읽어봤단다 아주 흥미진진하던걸 특히 니가 위로 떠올라서 엄마 저트는 이미 다 아는 얘기잖아 아유 알았어 하이올렛 있잖아 엄버 삼촌이 지금 많이 곤란한가봐 엄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던데 가서 니가 얘기 좀 해볼래 에휴 삼촌이 그렇지 뭐 알았어 엄마 그렇게 할게 야 근데 나무에 있는 이게 뭐냐? 이게 눈이냐? 나무 치니까 전구 나오네 어? 나 이분 누군지 알아 몰라 아 아는데 이름은 몰라 그 일본의 유명한 예술가분 아니에요? 원래 원래 할머니이신데 뭐든지 점으로 뒤덮으면 더 멋있어져 내 계획은 아르티아를 점으로 덮는거야 그런데 관리인이 허락을 안해주네? 하하하하하하 아이 주변에 있는 검은 점들이 얘가 한거구나 물을 그려야지 예쁘고 바람물 말이야 그리고 연잎도 난 연잎이 좋더라 어? 얜 뭐야? 호박에서 사는 것도 의외로 괜찮아 배고프면 안에 있는 가구를 먹으면 되거든 엄버삼촌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전 여기 없는 겁니다 어? 고혜야? 해바라기가 아름답군 자연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디서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어 이 조각의 제목은 땅 위로 아니 말을 다 걸어봐야돼? 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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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따가 붓을 사러 갈거야 미술용품을 새로 장만하면 기분이 정말 좋아지거든 오우 저 간에 아주 놀라운 발견을 했군 바로 나를 말이야 계란에서 꽃이 폈네 마치 예술가의 도시 오 여기 카페인가 디자인이 너무 좋은데 어? 얘는 글러치보드인데 왜 수집이 안되지? 아르티아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어요 예술이란 영혼을 풍족하게 해준다는 걸 알았죠 여긴 뭘까? 돼지다 미스터 스크림 이 조각상 진짜 무서워 원래 이름이 뭐였지? 뭉크 뭉크의 절규 뭘 그리냐고? 번들거리는 형체 반짝이는 입술 두개골에 갈비뼈까지 사실 친구한테 해줄 생일카드야 뭐야 뭐야 얘는 모자이크 돼있어? 뱅크스? 난 못 본 걸로 해줘 너 만났네요 지금 파는 물건 좀 보고 가실래요? 검 던지기 강화 해전공격 강화 림두루 말 뱅크스가 뭐예요? 뱅크씨라고 현대미술 아티스트 있어요 그의 작품은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수십억의 가치를 지니고 있죠 캐릭터 바이올렛 초기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바이올렛이 토끼였던 때도 있었답니다 너 원래 토끼였구나 난 아르티아 시민들을 그리는 게 좋아 다만 눈이 아니라 마음에 보이는 대로 그리지 뭐야 이 똥은 그림책에서 본 것 같은데 용감한 견습기사 저트 봤죠? 저도 엄청 용감해요 엄마는 제가 말썽꾸러기라고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죄송합니다 용감한 견습기사님 여왕 폐하께서 지금은 만날 준비가 안 되셨다는군요 주변 구경이라도 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난 지금 자화상을 그리고 있단다 가만 생각해보면 자기 자화상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지 채꽃이 마음에 드세요? 이 아이들만 보면 기쁨이 차올라요 꽃의 영혼을 알아봐주는 건 오직 다른 꽃들뿐이랍니다 얜 누구 이거야? 그쪽의 그 유명하다는 용감한 견습기사인가? 할 수만 있다면 당신 얼굴을 수천장이라도 그리고 싶어 다들 그림에 미쳤네 이 캔은 뭐야? 이거 뭐 유명한 예술작품인데 내가 못 알아보는 건가? 어머! 여기 내 그림이 평형색색으로 있네? 말했잖아 나는 걔가 아니라고 어? 쟤가 엄버구나 에버 얘들아 엄버 삼촌 무슨 일이야? 내 지우개 꿀꿀일들 우리 아기 돼지들 말이다 어제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더구나 말랑한 분홍색 곤린공처럼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거야 그러더니 농장을 탈출해버렸어 에? 아아 아까 봤던 돼지들이 다 엄버시 거였구나 지우개 꿀꿀이들을 찾아서 여기로 데려다주겠니? 방금 왼쪽에 지나갔는데요 여섯 마리 남았어 걱정마 삼촌 돼지 찾는 게 원래 우리 전문이거든 그..그랬..그랬어요?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막상 하면 잘할 거야 일로와 줍기 아 뭐야 돼지 귀여워 뭐.. 뭐 여기다 이렇게 내려놔야 돼? 아 지우개 꿀꿀있다 여섯 마리 남았어 귀여운 녀석 잘 돌아왔어 아까 여기도 한 마리 있지 않았나? 버둥대는 거 귀여워 아주 잘 데려오고 있구나 이거 뭐야 과일은 건강과 행복의 지름길 어? 담벼락 바깥에 있는데? 어? 뭐야 요즘 이 피라미드에 수수께끼 푹 빠져있어 여기서 벌써 살짝 피라미드만 바라보고 있지 이거 어떻게나 저기로 가냐 일단 다른 돼지들부터 수집하자 아니 그러고보니까 저.. 쟤.. 쟤.. 저기 있잖아 뭐지? 어 뭐야? 아까 없던게 생겼는데? 우와 얘 장난 아니게 크네 어머 어머 꼬맹이잖아 지우개 꿀꿀이 중에서도 제일 귀여워 하루종일 거의 잠만 자긴 하지만 엄버 삼촌 농장에 있는 진흙밭으로 데려가야돼 거기까지 옮겨주자 어.. 우리한테 그럴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해줘서 고맙긴 한데 아무리 애써 봤자 꼬맹이는 꼼짝도 안할걸? 안녕 얘들아 쓰레쉬 말이 맞아 꼬맹이를 들고 가려하다가는 몸만 버릴게다 이건 용감한 견습기사가 나설일이야 저트.. 책상 위에 도움이 될만한 물건이 있을게다 밖으로 나가서 찾아주지 않겠니? 그럼 이만 흠.. 이 돼지를 옮길 수 있는 물건이라 그럼 대단한게 있다고? 그럼 그 소용돌이 치는 초록색 차오문부터 찾아야겠네 그러니까 그게 안보이잖아 지금 일단 너 일로와 아우 멀어 됐다 조금만 더 비켜 이 미친 돼지야 오! 컨셉아트 선광마을 초기에 작업한 게임환경의 컨셉입니다 나중에 아르티아 시내가 되는 곳이죠 훨씬 더 평범한 마을처럼 생겼네 으음 오 야 지금 건물이 보니까 페인트 롤러처럼 돼있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쫙 색칠이 돼있어 쟤 왜 빛나고 있니? 어 저기 봐 저 강아지 밑에 녹색으로 반짝거리는게 있어 초월 마법잼 바로 위에 앉아있나봐 비켜 저기 멍멍아 엉덩이 좀 치울래? 니가 지금 꽤 중요한걸 깔고 앉아있거든 난 얘가 아니야 어... 비킬 생각이 없는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자리를 비킬까? 주인을 찾으면 방법을 알려줄지도 몰라 아! 맞다 나 얘 주인 알아 마그리 아저씨야 멋진 중절모를 쓰고 다니셔 중...절모? 내가 여기있다는거 비밀이다 뭐 이런 말 했던 사람 같은데 안녕하세요 마그리 아저씨 오오 봉쥬르 바이올렛 이렇게 아트리아에서 다시 만나다니 반갑군요 귀도 좀 큰거 같네요 아니 세상이 작아진걸지도 모르겠군요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 무슨 일인가요 아저씨 강아지 때문에 왔어요 뭔가 중요한걸 깔고 앉아있거든요 혹시 저 어떻게 하면 비킬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군요 하지만 아쉽게도 제 머릿속이 텅 비었어요 생각의 불꽃을 튀게 하려면 영감이 필요하답니다 영감을 심으려면 필요한게 있죠 그건 바로 바로 사과랍니다 오... 미친놈인가? 알았어요 그럼 사과를 가져올게요 사과를 어디가서 거지? 과일이 많은 곳에 가봐야 할걸? 과일이 많은 곳? 과일? 과일? 어 뭐야 얘 으하하하하하 어쩌다가 찾았네? 엄마 농장에 다시 활기가 돌고있어 과일? 여긴가봐 엄마 이게 누구야? 아 안녕 피니 안녕 클립소 오랜만이네 철푸덕 아가씨 헤헤헤헤 뭐지? 무시해 안녕하세요 베리 아저씨 바이올렛 왔구나 뭐 필요한거라도 있니? 안 그래도 부탁하나 드리려구요 사과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구나 마침 잘 찾아왔어 신선한 녹색 사과가 있거든 짜잔 아주 반짝반짝하지? 이래봬도 꽤 좋은 사과란다 내가 사과는 잘 알거든? 보다시피 여긴 사방에 과일밖에 없잖니 이건 그냥 주마 공짜야 아싸 정말요? 감사합니다 베리 아저씨 어 또 만났네 철푸덕 아가씨 무시도 멋진걸? 아직도 마법한다고 애쓰는거야? 그래도 다행이지 뭐야 아직 개구리는 안됐으니까 그거 확실해? 얼굴을 보니까 개구리나 다름없는데 야! 너희 뭐야? 왜 바이올렛을 못살게 구는거냐고 그럼 또 보자 철푸덕 아니 쟤네 뭐야? 진짜 못봐주겠네 쟤들은 뭔데 저래? 아휴 쟤네들은 원래 저랬어 학교에서도 장난 아니었고 저 별명도 학교 다닐 때 생긴거야 그게 내가 원래 그림 마법을 익히려고 했거든? 그런데 사고가 몇번 있었어 한 번은 교실 전체를 알록달록한 물감으로 채워버렸는데 애들이 그 이후로 몇주 동안이나 소리를 잘 못들었어 귀에 물감이 들어갔어 하하씨 잘못했네 그래서 별명이 철푸덕이 됐지 그때부터 잊을만하면 꼭 저러더라 아니 실수는 누구나 하는거잖아 대형사고 좀 쳤다고 그걸 가지고 계속 놀리는건 좀 아니지 어... 대형사고란 말 취소 하하하하 고마워 쓰레씨 어쨌든 오래전 일이야 이젠 신경도 안써 별일 아니야 진짜 가자 마그리 아저씨한테 가야지 구른다 마그리 아저씨 사과 가져왔어요 신선한 녹색 사과요 이제 빨간 사과 달라고 할거 같은데 아 아닌가 오... 굉장해요 영감이 느껴지는군요 자... 이제 아까 했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답이 머릿속에 샘솟고 있어요 제 강아지 인렌이 자리를 옮기게 하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낮잠을 잘 시간이라고 그러면 제 옆에 와서 낮잠을 잘거에요 아 그것만 하면 돼요? 네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전만해요 강아지야 잘 시간이다 아 저기 렌이 있어 저기 네 주인님 마그리 아저씨가 그러는데 이제 낮잠 잘 시간이래 그렇군 그럼 오숫가에 가서 잠을 청하도록 하지 꿈이 현실에 반영이라면 현실 또한 꿈에 반영일 터 그럼 이만 진짜 뭐지? 이제 됐다 반짝반짝한 차원문이야 가자! 자 이제 책상에서 또다른 세개에서 엄청난 도구를 얻겠죠? 뭔가 축소도구 이런거지 않을까 싶은데 오우우우우우우우우 저기 다른 장갑이 있어요 가보자 뭐야 얘네 글쎄 맵지형이 또 바뀌었네 책장이 수다쟁이씨 안녕 너한테 필요한 물건은 저 위에 보이는 집에 다락방에 있어 정말 괜찮은 곳이야 창틀에 있는 게 딱 명당 중에 명당이지 제사세가 무지해박자하게 나오게 했어 내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게 또 이게 맵 배려를 잘 해놨네 아니 근데 주변을 둘러봐도 이런 것들이 좀 소소하게 있네 오 뭐야 너무 예쁘다 아 책상이 이런 구조구나 이렇게 한눈에 보니까 좀 보이네 참 아름다운 게임이에요 어 나무처도 나오네 다 때려 아니 이 나무는 또 안 쳐지네 이것만 쳐지나? 아니 안 쳐지는데? 뭐야 쳐지는 나무가 왜 이렇게 한정적이야 쳐지는 나무는 가까이 다가가면 살짝 파란색으로 빛나네 빨리 빛나 빛나라고 황마 저거 빛난다 이건 뭐야? 컨셉아트? 아 맞네 지역 눈길 저 온천 엄청 들어가보고 싶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러게요 이제 주변은 다 둘러본 것 같고 여기로 가보자구요 어? 새로운 몬스터야 하지만 약하군 쟤네는 도대체 무슨 공격을 하는 걸까? 어 뒤쪽으로도 갈수있네? 전구가 숨어있어 하하하하 대박 쟤은긴 비밀장소가 많아 진짜 한대정도는 맞아줄걸 그랬나? 어? 뭐야? 나 왜 밑으로 내려와줬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지 아 여깄다 어? 어허 우와 대박 뭔지 잠겨있네요 헉 저 위에 열쇠있다 어떻게 올라가 안녕하십니까 이 집은 문이 잠겨있으니까 열쇠를 찾아야 할거야 버릇없게 문 부수고 들어갈 생각은 하지마이구 아 나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 새한테 한 대 맞아봐야 될 것 같아 아 원거리 공격하는구나 감히 침을 뱉어? 건방지네? 오케이 열어가 아니 애들 다 숨어있어 하하하하 하아아아 와 선인장 리얼 리얼리티 미쳤다 오케이 열쇠 이걸 들고 삽입 좋아 오오오오 오 뭐야 쩔어 아 진짜 어떻게 할거냐고 이거 게임 미쳤어 너무 예뻐 아오오오오오ся 아 알았어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으라고 못하면 가고라도 때려 보는 게 어때 그러다가 쓸만한 물건이 나올지도 모르잖아 여기 잠겨있는게 있네? 위층으로 가려면은 열쇠가 필요한가봐요 어! 뭐야! 어어! 야! 당장 내려가 당장 때려 그렇지 이것도 때려 어! 아! 아 이 집 주인이세요? 안녕하세요 보자마자 칼질해서 주승일 너 아 저 할아버지 때려보자고? 와 그 생각을 해본적이 없는데? 안 때려지네요 까비 뭐야 이 강아지 러그는 귀여워 어? 뭐야 깜짝이야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아하! 어? 총 어떻게 때려? 아아! 아아! 체감이야! 아하아! 난 똑똑해! 아하아! 다시 나와! 내려! 달려! 너! 아! 이렇게 차원이동할 수 있는거는 주인공밖에 못해요 그래서 동료들은 거의 무슬모긴 합니다 어! 뭐야! 아하하하하하하 아니, 각오를 때려더니 적이 나오네 얘네 자고 있어, 귀여워 응? 어, 문 열린다 잠을 좋아하는 거 같으니까 자, 영원히 재워드렸습니다 저 착하죠? 좀 과할 정도로 선해요 이거랑 이게 뭐지? 어? 아아 왜, 왜 안 잡혀? 이렇게 하고 오, 다락방으로 올라왔어요 어, 근데 뭐야 아이씨 탈출구가 없어서 아 근데 바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네 얻었다 저트가 기울이기 건틀릿을 찾았습니다 이 신비한 장갑이 있으면서 세상을 통째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LT와 RT를 이용해 책을 움직여보세요 달소엠 할아버지가 두호간 마법 장비로군요 기울이기 건틀릿은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예요 게다가 재밌기도 하답니다 물건을 기울이는 걸 좋아한다면 말이죠 책으로 돌아가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빨리 갈 수 있게 마법으로 차원 문을 열어줄게요 너무 이뻐 진짜 그래서 뭐, 뭐 기울이기? 그게 뭐야? 저트야 이제 마법 건틀릿의 힘을 시험해볼 때가 됐단다 책으로 다가가서 LT나 RT를 누르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기울일 수 있게 될 게다 겁나니만 어디어디 자, 기울이기 건틀릿을 사용해보렴 LTRT로 책을 기울일 수 있을 거란다 어? 아아! 아, 대박! 성공이야 꼬맹이가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가보렴 무나 아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컨셉아트 있어요? 어, 뭐 어디? 왼쪽 끝에 한번 가주세요 어? 어? 잠깐만! 그 강력한 건틀릿을 시험해보고 싶지 않니? 어? 못, 못 벗어나 망했네? 늦었다 야 아, 저트 왔구나 니가 없는 동안 꼬맹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됐어 자기가 알아서 진흙밭으로 굴러가더라고 괜히 밖에서 헛고생만 하다 온 거 같네 아니거든, 멍청이들아? 이제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어, 되네 뭐 왼쪽으로 가보라는 게 뭐 아아! 어? 뭐? 뭐.. 모모 정말 위쪽에 있네?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찾았다 길 보였다 가는 길 어떻게 가 여기 좀 나중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네 우와 여기 짱많어 얜 뭐야 짜자잔 야 장작이 아니었으면 컨셉 하트 또 놓칠 뻔 했다 야 환경 컨셉은 전부 네이브 한킨씨가 그렸습니다 지역 화산 불똥이가 있네 아 나 컨셉 하트 두 개 놓쳤어 아우 속상해 근데 이거 게임 평가를 보니까 수집하는 거 한 번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평가가 안 좋은 리뷰가 좀 달렸더라고 그니까 우리도 그냥 마음을 비우자 지나친 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래서 저건 어떻게 먹어 다 다시 나가서 기울여볼까 그러면 다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기울이기 기울이기 다들 잘 붙어있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어? 아 여기로 들어갈 수 있다 일루와 아마야 돼지 귀여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아아아 자 내려놓고 거의 다 찾았구나 이제 한 마리 쇠를 어떻게 할까? 오! 아아아아 자세히 보면은 차원문이 보이네 뭐야 이렇게 쉬운걸 하아아아 자 야호 돼지들이 전부 무사히 돌아왔어 바이올렛 그리고 특이하게 생긴 네 친구들까지 정말 고맙다 별거 아니야 삼촌 근데 자연스럽게 까네요 여기 사람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이걸 주마 자 컨셉아트 어? 놓친게 아니었네? 지금 얻었다 야 몬스터 아이디어 실루엣 상태의 몬스터 디자인을 그려봤습니다 안 놓쳤어 지금 놓친거 딱 한장이야 하하 하하 이러니까 더 기분이가 나빠 이제 다시 우리 사랑스러운 지우개 꿀꿀이들한테서 지우개 똥을 채취할 수 있겠어 어? 하하하하 얘들아 잘 있었니? 돼지들 찾느라 수고했다 난 이제 막 성문에 도착했단다 여기로 오거라 아 성문 위쪽으로 가야되나? 잠깐만 삼촌네 지우개 꿀꿀이들을 무사히 찾아준거 같네 너희 셋 다 정말 수고했어 뭔진 모르지만 너희들이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건 알고 있어 다 좋은데 너무 무리하진 마 엄마 괜찮아 저트가 있는데 뭘 엄마도 저트책 읽어봤잖아 아무리 용감한 견습기사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거야 중요한건 너희가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는거지 알겠니? 그럴게요 아줌마 그래야 사고뭉치 삼총사죠 사고뭉치 삼총사? 우린 걱정마 엄마 이제 가볼게 여왕 폐하 만나러 가야돼 아 그럼 알았어 폐하께 안부 전해줘 그럴게 사랑해 우리 모험가 삼총사 함께 모인걸 보니 반갑구나 안녕 다들 무사한거 같아 다행이야 자 이제 머리도 단정히 하고 옷차림도 고치렴 여왕 폐하를 만날 시간이다 안녕하십니까 기빈여러분 그러면 여왕 폐하께서 안으로 들라고 하십니다 아 참고로 여왕께서는 우리 세상이 제기라는걸 벌써 알고 계셔 어? 진짜? 충격받으실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지 가서 여왕 폐하를 만낫자꾸나 역시 여왕 폐하께서는 발코니에 계십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롤롤롤롤롤롤 우린 왜 안 움직여 우린 왜 안 움직여 아니 할아버지 우린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저것 좀 봐 여왕 폐하의 왕자야 지금껏 정말 많은 의자를 봤지만 저 의자는 그중에서도 가장 화려한걸 저...게? 하핳 그동안 굉장히 소박한 것만 많이 봤나보네 컨셉아트다 야하 초기에 작업한 게임 환경의 컨셉입니다 나중에 아르티아 성이 되는 곳이죠 지금이랑 막 크게 바뀐 느낌은 없네 이건 뭐지? 압정인가? 이쪽 입구는 다쳤습니다 혹시 커튼을 감상할 생각이시라면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번 사태는 그 책의 탑에서 시작됐대 그럴만도 하지 그 커다란 부엉에만 보면 소름이 돋는다니까 험그럼프는 언제나 이 왕자를 노리고 있었어 왕자에 가까이 가기는 커녕 눈도 못 뜨게 할 거야 아르티아 경비대가 지키고 있는 아는 말이지 용감한 견숙 기사잖아 기사님 책은 전부 다 읽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쪽으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귀빈 여러분 아르티아 성에서는 귀빈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 모시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성의 전시는 다양한 작품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멋진 박쥐 그림도 있답니다 이게 전시물이었구나 방문객은 이 이상 출입 금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용감한 견숙 기사라도 안됩니다 배학께서 훈련량을 늘리라고 명하셨어 무언가 사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지 섭취량을 하루 한 캔에서 서른 캔으로 늘려야겠어 갑자기 너무 심하게 많이 뛰는데요 잘못 읽은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이 너머론 조립하실 수 없습니다 이 성의 규칙입니다 아니 아니 저기 저기 글러치 버드 있는데 저가 어떻게 안되나요 뭐야 어? 아 여기로 통하는구나 오케이 세번째 글리치 버드를 찾았습니다 글리치 버드를 정말 잘 찾으시네요 이봐요 제한구역을 돌아든지시면 안됩니다 이러다 들키면 또 팔굽혀펴기 천번 해야 된다고요 죄송해요 배학께서는 발코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입구를 지나 계단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우효? 우와 풍경 완전 대박이다 아 저쪽에 있는 멋진 산이 드라르르그 산이야 내 고향 말이야 어? 저기도 나중에 가야되나 보다 속닥속닥 자 이제 가자 달수염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정말 기쁘네요 바이올렛 쓰레쉬 찍찍이 다들 잘 와줬어요 그리고 저트 언제나 그렇지만 그대의 용기와 활약에 온 왕국이 빚을 지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해준 모든 수고에 감사를 표하죠 달수염 이번 소동에 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또 그 말썽꾸러기 험그럼프 짓이겠죠? 맞습니다 폐하 이번에는 새로운 수작까지 부리고 있죠 책과 바깥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일종의 초월 마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험그럼프가 이 마법을 사용해 우리 세상을 지배할 힘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책의 이야기 자체를 바꿀 수도 있죠 더 형편없는 쪽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책은 책장에만 꽂혀있는 신세가 되고 이 땅은 생명력을 완전히 잃게 되겠지요 저희 삶의 이야기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멈추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순 없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근데 피부색이 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크로... 크로마 여왕님 피부색이 원래 저랬나? 제 오랜 친구 달수염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저트와 스레쉬가 험그럼프를 찾은 녀석이 꾸미는 흉계를 막을 겁니다 그동안 바이올렛과 저는 험그럼프의 초월 마법에 대항할 마법을 만들 거고요 어! 또 바뀌었다! 제... 제가요? 할아버지하고요? 그렇단다 예이야 왜? 너한테 재능이 없을까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네 재능이란다 바이올렛 스레쉬? 너의 능력을 믿어보려무나 험그럼프를 막으려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돼 잠깐... 뭐지? 트라로그에 무슨 일이 생겼나?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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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레쉬는 충격에 빠졌어요 어? 스레쉬의 고향은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됐어 제 6장 메탈의 힘 효과음이 완전 찰떡인데 여성들은 이 갑작스러운 사태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트와 스레쉬는 곧바로 트라르그 산으로 향했죠 트라르그 산 모조의 평온 위를 달리고 또 달린 끝에 저트와 스레쉬는 결국 결국 트라르그 산에 왔습니다 트라르그 산 되게 싸가지 없어 보임 두 영웅은 계속해서 산비탈을 올라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이번 일을 바닥까지 파헤칠 작정이었죠 한참을 올라가니 높고 평평한 땅이 나왔습니다 아 원래 살던 높이까지 올라오니까 너무 좋다 우리 마을로 가자 아직도 한참 더 올라가야 돼 뭐야 몬스턴가 어 바위토끼다 안녕 친구 말을 할 줄 알잖아 토끼 친구 트라르그에 무슨 요즘 무슨 일이 있었어? 있고 말고 날카로운 막대기를 든 사람들이랑 커다란 기계가 왔어 전부 꼭대기에 있는 너희 마을로 가던데 고마워 토끼 친구 지금 그쪽으로 가는 중이야 이건 뭐야 흠 막혔네 어쩐지 일이 쉽게 풀린다 싶더라니 여보세요 누구 없어? 잘생활아버지 산에는 룬투스가 잘 터지는 모양이구나 막대기가 4개 다 떴어 이 부근에는 대포 차원문이 있는 것 같구나 그걸 이용하면 다른 곳으로 안전하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지 자 이제 가서 대포를 타보렴 직접 포탄이 되는 거야 난 그럼 이만 발사 뭐지? 아 목표를 밖으로 나와줬는데 저기요? 책밖으로 나왔다가 착륙지점에 정확히 닿으면 바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 저기를 통해서 작동 열었다 이제 허짓거리 하지말고 타아 아 저한테 넌 봐도봐도 놀랍다니까 저것 봐 저트 문 앞에 이상하게 생긴 열쇠구멍이 두 개나 있어 자석 모양이네 딱 보니까 문을 열려면 저게 많은 열쇠를 찾아야 되겠네 아 뭐야 하하하 나무 모양이 그 라큰롤 손모양인데 하하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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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왜 미친 듯이 달리네 어 어 좀 난이도가 올랐어요 오케 오케이 어 아이고 좋아 좋다 점점 얘네는 뭐야 어? 아야! 아유 무릉덩이가 됐을 땐 공격이 안 먹히네? 멀리서 때리자 됐다 오케이 에이 응 열쇠다 아 라켓롤 손모양이네 뭔가 했더니 여기다 삽입 왼쪽으로 오 오 나 데미지 레벨업 많이 해가지고 이제 고블린 두 대만 해 죽네? 아니네? 세대 때려야 죽네? 막타가 딜이 좀 더 센가봐 이 내리찍는 공격 컨셉 아트 게임 플레이 두더지 잡기 두더지 잡기식 미니게임 아이디어를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이 친구들이 여러 분을 잡게 생겼네요 하하하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차려 가 짜자잔 역시 세상은 러브앤피스 락앤브로오오오올 나도 미쳐가고 있는건가 작은 할아버지 뭐야 혹시 쓰레시니 트라르구요 이게 대체 얼마만이냐 작은 할아버지 어떻게 된거에요 험그럼프의 무아들이 기습을 했어 산 꼭대기를 날려버리고는 우리 광물을 계속 가져가고 있단다 마을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녀석들이 나를 붙잡아서 여기를 던져버렸어 놈들이 스무 명이나 달라붙어서 겨우 던졌지만 말이지 게다가 나도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았어 쓰레시 얘이야 험그럼프의 무아들이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있어 니 엄마 아빠도 말이다 가서 사람들을 구해줘 그럼 작은 할아버지도 같이 가야죠 아니 지금 쓰러져 계신거 안보여? 전래절래 쓰레시 저기 저 바인곳 안보이니 아주 세게 떨어졌어 난 이제 틀린 것 같다 트롤할라로 올라갈 때야 내 말 잘 들어라 넌 어린 마음에 메탈전사의 길을 걷지 않고 줄곧 피해 다녔지 하지만 니 엄마도 아빠도 나도 너한테 잠재력이 있는 걸 알고 있었어 쓰레시 트라르그를 위해서 니 잠재력을 실현하거라 너라면 분명 할 수 있어 뭐야 진짜 죽었어? 허어 아이아이 에? 작은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마을은 저희가 구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 되게 슬픈 장면 아니었어요? 허허허허 저 저것이 메탈의 힘? 저튼 얼른 서두르자 점토가 됐네 점토가 됐네 근데 제 손 모양 왜 저렇게 해요? 저게 어? 저기 박을 수 있네 나도 기원은 모르겠는데 그냥 메탈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저러면서 손 모양을 하던데 야 방금 돌아가 봐 저 왼쪽 저거 뭐야? 왼쪽에 저거 계단이 있네? 저거 비밀장소 같은데? 또 만났네용 신규 검 공격력 강화 난 이거부터 사고 얜 누구야? 어? 얘가 쓰레쉬였구나 초기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쓰레쉬는 처음부터 다부진 모습이었지만 원래는 산악 트롤이 아닌 인간 캐릭터였답니다 검은 공격력 강화 저트가 검 공격력을 최대로 강화했습니다 점프 공격 배지 음 지금이 낫다 여기도 막혔네 여기 이건 나한테 맡겨 저기요 죄송한데 문 좀 열어주실래요? 완전 중요한 불일이 있거든요 안 돼 여기는 아무도 못 올라가 통행증이 있으면 몰라도 통행증만 갖고 오면 뭐 가도 좋아 통행증이라 음 나도 그건 없어 저트 범부를 뒤집어야 할까봐 누가 떨어뜨린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솔직히 우리 산악 트롤들은 조심성이 좀 없거든 뭐지 저거? 매우 수상하게 생긴 토끼가 아까 살짝 들었는데 통행증이 필요하다며 여기 주변에 있는 동굴에 통행증이 있을 거야 어떤 토끼가 상자 안에 숨겨놨더라고 동굴을 찾아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너희들 말을 엿들은 토끼 말을 내가 우연히 들었단다 자 잘 들어라 동굴 입구를 찾는 거라면 페이지를 살짝 넘겨 찾아보면 있을 수 있을지 모른단다 이 달 수요 마레비가 주는 공짜 티비다 그럼 나니만 아까 봤던 건가 보다 하아 페이지 넘겨 여기네 이게 뭔 소리야 어... 아 이 개색... 아 이 개색... 아 아니이... 아 부금 때문에 너무 정신이 사나워... 콘셋 마트 견습기에서 모험기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나서 초기의 그린 스케치입니다 주인공 자체의 초창기 모습을 볼 수 있죠 훨씬 더 단순하게 생겼네 그래서 여기로 내려가면 되는 건가? 오 뭐야 여기? 통행증 찾아? 통행증 있어 잠긴 빨간 상자에 있어 저기 있군 통행증 잠긴 상자에 있어 머리 좋으면 찾을 수 있어 오케이 나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못 찾겠군 오래된 강사는 아주 우중충했어요 여기는 달수염 저트 나와라 잘하고 있나 연락했는데 지금 꽤 곤란한 상황인가 보구나 니 앞에 수레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기울이면 분명 레일을 따라서 굴러갈 거야 즐거운 시간 되거라 그럼 임만 힌트를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감사해요 나와서 어디 보자 이렇게 기울이면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아 이게 그 기울이는 힘에 따라서 조금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멈추는 그 지점이 있나보다 어? 얘 못 잡네? 니가 찾는 물건은 근처에 있어 너만 물건을 찾으려면 압력패드랑 스위치를 이용해야지 뭐 인생이라면 원래 그런 법이야 이때 겁나 때려 그냥 막 상자 잠겼어 빨간 레버가 빨간 상자 열어 아따 복잡하게 생겼네 논리적이지? 왜 쟤네들은 펜티를 때리면 죽는 걸까? 뭔가 상자같은 걸 가져와야 되나? 어? 아 이거 상자야? 아아! 아 왜 나와 아아! 나 못봤어! 아아아아! 아! 아하! 아하! 아 이게 있는지 몰랐네 아니 너무 그냥 배경같이 생겨가지고 아 이걸 못봤네 알려줘서 고마워요 또 한참을 헤맬뻔인데 아으commun 아애 빙 알 에뛰 Craig елей hj 열려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둘다 열렸고요 원 헿 주 markets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 장난해? 그나저나 이제 어떡하지? 왼쪽 아래로 어떻게 옮기지? 아 오른쪽 길을 열어서 막아버리자고? 와! 그게 맞는거 같애! 야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보내고 이거 들어서 으으으으하 여기다 딱 두고? 길을 막은 상태에서 울리면 가다가 빠악! 걸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을 씌워주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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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면 아래쪽으로 딱 멈추겠지 정확하게 우리 장자기들 미쳤다 그냥 아아아아악 오지마루요 얜 뭐야 열어 오 뭐지 통행증이야 이게 그거야 통행증 잘했어 친구 잘했다 저트 이제 저 문을 열고 쓰레쉬랑 산을 오를 수 있겠어 자 얼른 위로 올라가거라 범규 저트 이번에도 무사히 돌아왔구나 그리고 통행증도 찾았어 완전 메탈이다 그럼 문 열러 가자 통행증 잘했어 친구 잘했어 친구 작동 올라가도 좋다 트라르그가 함께하기 날렸다 공점은 지금 이거 해버릴까? 아니야 조금 더 모아서 이제 점프 공격도 한번 배워보자고 아 지금 점프 상태에서 공격이 안 돼 영웅들은 깎아지른 절벽을 올랐습니다 그렇게 높이 높이 올라갔죠 와씨 힘이 좋은데 요호 요호호호 요호호호 어 작은 할아버지 잘 있었니? 잠깐 들러봤다 트롤 한라로 올라간 산악 트롤은 잠깐 산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다면 말이지 나도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려온 게다 그건 바로 너한테 메탈 좋은 세기를 가르치는 것이지 이 구름은 밀린 거라서 금방 갖다줘야 돼 빨리 시작하자 자 덤비거라 뭐야 싸워야 돼? 미안해 트라르그의 정신이 깃들어 있나 보자꾸나 크롱이 말해 이름이 또 크롱이셔? 스레시는 아니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뭐야 스레시도 압축근육 근육 덩어리네 그냥 뭐 어떡해 타이밍을 맞춰서 때리면 되네요 타이밍 맞춰서 때리면 되네요 오오 이런 느낌 오케이 알겠어 튜토리얼은 끝났다 펑 끄 네 이제 척 каче 툴 FE 상inel 툴 아닌 ㅋㅋㅋㅋ Sec pause 뒷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 하! 호! 하! 파! 하! 파! 하! 하! 언제 칼 때려! 됐다. 할아버지도 좋아하네. 우리 쓰레시한테 보기 좋게 안방 먹었구나. 난 입이 죽었지만 말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러지는 모양이야. 하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적을 성대하려면 실력을 더 키워야 할 거다. 아유 이런. 그룹 반납할 시간이 다 됐군. 알겠다. 연체로 붙을라. 너희 둘 다 행운을 빈다. 지켜보고 있음아. 완전 메탈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작은 할아버지. 하! 방금은 꽤 재밌었어. 이렇게 신나게 연주한 건 정말 오랜만인걸. 기분 완전 최고야. 자 얼른 서두르자. 아이 게임이 참. 진짜 재밌다. 나. 그래서 뭐. 이제 쟤도 싸울 수 있는거야? 쓰레시도? 쟤 뭐여. 나사 접수! 나사 이동 개쎄! 아니 나. 나사가 너무 실사한데요? 무서워. 저거 좀 소름끼치는데? 잘 있었니 얘들아. 저 커다란 사마리다. 우리 세상 것이 아니야. 험그럼프가 다른 세상에서 이쪽으로 금속을 가져오는 모양이다. 어? 뭐야. 책상 위에 있는 다른 책에서 고차로 훔쳐온 게야. 아 저 그림. 비어져 있네? 월간 이 녀석이 또 엉뚱한 일을 벌이려는 거겠지. 빨리 꼭대기로 올라가거라. 그 바보. 그럼프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아내야 돼. 그럼 민만. 왜 바들바들 떨고 있어. 왜 바들바들 떨고 있어. 안녕. 헐벌떨어서 미안. 이 근처에 커다랗고 끔찍한 쥐가 있어서 온몸이 오들거리거든. 그 쥐는 어두운 구멍 안에 있어. 그 앞으로 가면 널 덮쳐서 먹어버릴 거야. 꿈짝없이 당하는 거지. 하지만 여기 어딘가에 있는 치즈를 찾으면 녀석의 주위를 돌릴 수 있을지 몰라. 그러면 쥐를 피해서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거야. 너도 나도 윈윈이라고. 거다란 나무 조각이 있었어요. 나무. 나무? 아 이걸 치즈로 바꿔야 되나 보다. 으흠. 아아아아아악. 죽었어? 저트는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 싸울 준비를 갖췄습니다. 헉. 아 나 처음 죽어봤어. 이렇게 원킬이... 아 나도 근데 바로 이어서 할 수 있구나. 어 뭐야. 저 물룩 말이야. 크긴 크기는 꽤 크지만 기울일 수는 있을 거야. 기울여보라고? 어? 어? 이 옆쪽은 왜 까매? 그냥 기울여보자. 어? 어? 엄청 세게! 한번더! 쓰읍. 안 부서지네. 하자. 열쇠를 찾았구요. 이 열쇠... 어디다 쓰지? 옆에 뭐가 있네? 오메 이게 뭐다냐? 오메 이게 뭐다냐? 금속! 아아 나무를 금속으로 바꿔서 옆쪽 벽을 부술려나 보다! 아니 뭐하세요. 금속! 오오!! 좋아! 금모는 이렇게 기울였다가 한번더! 으아아아아아! 하아아아아아아아! 됐어. 동굴하는 아주 우중충했어요. 어쩐지 빛나는 버섯이 있네요. 빛나는을 빼. 어쩐지 나무버섯이 있네요. 나무버섯? 아하하하하하 버섯이 나무로 변했어. 그렇다면 금속버섯? 으악! 재밌다. 아하하하하하 바시가 또 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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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보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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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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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빛나는 조각을 여기에다가 넣어야되는건가? 따아아아아앗! 그렇군. 일단 열쇠를.. 아. 들고 가야되나보다. 저기로. 빛나는 조각 멋쩍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진짜 잠시만요 진짜 잠시만요 죽어 이 개샥 사비 바다가 치즈 부스러기 투성이었습니다 오우 치즈다 치즈 그래서 결재 크기를 치즈조각으로 바꿔주고 히에하핳 오 치치치치 치이여즈 버섭 아 그전에 성가신 치이즈 vet이 naught 되냐? 아 뭐야 나 이거 찔려볼래 아이씨 아프잖아 와 진짜 별게 다 된다 어쩐지 치즈버섯 아하하하 귀여워 내려와서 요렇게 오우 야 무서워 됐어 아주 잘했어 친구 오늘도 여지없이 치즈가 문제를 해결했네 저 쥐녀석 치즈에 정말 환장하더라 그치? 이제 이만 지나가도 돼 나도 따라가고 싶지만 지금은 콘서트를 보러 가야되거든 즐거운 동산들아구 좋아 아주 잘 해결되고 있어요 쟤넨 뭐야 으아 으아하 으아하 뭐야 아니 여기도 있잖아 대체 누가 뱀을 여기 풀어둔거야 으아하 아야 이런 씨 오오 이제 몬스터들이 막 좀 본격적으로 싸우는데 조심해야겠어요 아니 아니 근데 쓰레쉬 저 녀석은 싱구버리고 바로 튀어버리네 쓰레기가 잡았으 왜 쪼라 임마 왜 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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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미안 저트 내가 말해주지 않은 것 같은데 난 뱀이 나타나면 조금 겁을 먹거든 솔직히 말해서 엄청 창피해 이번 일은 극복해야 할 일 목록에 추가해야겠어 흐아 흐아 죽어 그냥 죽어 무슬모 녀석 감히 날 버리고 튀어? 에이씨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야 무사히 통과했어 내 심장도 멀쩡하네 고생했어 내 조그만 심장아 아니 나한테 한 말이 아니었어? 저건 전설의 메탈전사 트라르그야 신나게 기타를 치고 있지 트라르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산에 사는 모든 존재에게 전해준대 난 여기서 나고 자랐으니까 전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산악 트롤의 불꽃이 느껴지는 것 같아 하압 뭐 에이 가면 돼? 뭐야 어이 거기들 어디서 못 어디서 본 얼굴인데 그래 골칫덩이 녀석들이었어 경보 경보 지원 요청 어 어어 어어어 막 토마토 던진다 저기로 못 올라가네? 어어 뭐야 위험해보이는군요 어 뭐야 에? 에잇 진짜 위험한데? 진짜 튕겼는데? 많이 위험해보이는데? 좋아 이제 안 튕긴다 분홍색 비커 말이다 그래 녹색 비커는 건드리지마 잘못해서 몸에 묻으면 정포도가 되버릴거다 아 아 미안하구나 지금 마법 실험에서 바이올렛과 물약을 만들고 있어서 말이다 뭔 소린가 했네 다 잘되고 있어 바이올렛이 우리가 정말 이야기책의 등장인분인지 계속 물어보는 통에 정신이 없지만 말이다 한시도 날 가만두질 않아 어쨌든 너흰 지금 막 다른 길에 몰린 것 같구나 너희도 잘 알겠지만 멈춰달라고 정중히 부탁해보자 기계는 곰짝도 안 할게야 이 기계를 멈추려면 아주 특별한 물건이 필요할 거다 바로 책상에서 찾을 수 있는 물건 말이야 아 아 또 나가야돼 그래 나갈때 됐지 오 또 바뀌었어 무대가 뭐야 갑자기 스페이스 틱해졌네 이래 아니 이 근처에 니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어 먹었전처럼 생긴 행성에 사는 꼬마 로켓 시즈 책상 한가운데로 가면 내가 마련 행성을 찾을 수 있을꺼야 오 컵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네요 일단은 주변을 좀 살펴봅시다 깡가워 이 근처에 도움이 필요한 꽃말 로켓이 있어 머그사처럼 생긴 행성에 사는 친구지 행성은 책상 한가운데 있어 이상한 행성에 살긴 하지만 참 괜찮은 로켓이야 떨어져도 죽는구나 처음 겪어봤네 일단 여기 들어가볼까? 어 안녕 너한테 나 멋지다 보송거리고 하늘거리는게 말이야 난 찌릿이야 만나서 반가워 아 니 이름은 저트인데 무슨 물건을 찾고 있다고? 그럼 우리 아빠가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 아주 똑똑한 분이거든 그런데 아빠는 지금 조각조각 흩어져 있어 병사가 병... 병의 신으로 잃혀가지고 깜짝 놀랐네 못때먹은 병... 작은 행성에 쳐들어와서는 아빠를 산산조각 냈거든 그러고는 조각을 챙기고 사라졌어 그런게 어디있냐고 있잖아 우리 아빠를 조립하는걸 도와주면 아빠도 니가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거야 내 제트추진 실력이 좀 불안하긴하지만 힘을 합치면 해낼 수 있을거야 어때? 이 행성에서 나갈 때 내가 니 등위에 올라탈게 그러면 함께 아빠의 조각을 찾을 수 있을거야 뭐 날 수 있는건가? 그림은 여기까지고 따라 나오나? 오! 붙어있네? 모성의 대기권에서 벗어났는데 성공했어 이런적은 진짜 처음이야 엄청 신나는걸 하지만 이 거대하고 험악한 은악에 우리 아빠의 조각이 흩어져있어 조각은 총 3개야 은악의 왼쪽끝에 하나있고 오른쪽에도 하나있어 머그컵을 찾아야되는구나 마지막 조각은 가운데에 있을거야 자 내 심우주 추진기를 작동시켰어 이제 우주를 여행할 시간이야 그럼 출발 우와 우와 하야 죽어 으악 어? 이거 집어서 던질 수 있나본데? 아하하하하하하하 그러네 과보 맞아 게임 갓게임 오 아빠 대가린가 안녕하신가 지금 젤리왕 제롤드라고 하네 젤리왕? 아 아빠 머리가 아니구나 오늘은 짐의 생일이야 올해로 60살이지 촛불에 불을 켜고 생일을 축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탱글탱글한 몸이 보낸 10년이란 세월마다 촛불을 하나씩 켜고 말이야 마침 익은 저 어딘가에 양초 6개가 놓여있거든 그 양초에 전부부를 붙여서 이 나이든왕을 기쁘게 만들어주지 않겠나 오잉 오잉 어? 저 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 오오! 컨셉 아트 누구세요? 주인공 후보 저트의 대략적인 디자인은 초기화 정해졌지만 사전 제작기간에 다른 주인공 디자인도 다양하게 검토했답니다 흠흠 이 근처 나무로 된 곳에 곳 안에 양초가 있어 책상 맨 끝에서 찾을 수 있지 촛불을 켜려면 너 자신을 밀고 그 안으로 뛰어내려봐 불 아아 추진기로 불 붙이는게 맞네 대박 이건 저의 양초가 하나 있어 위로 올라가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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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떨어졌어 이런씨 이건 아무것도 아닌가? 아아 죽었네? 아 옆에 책상이었는데 저게 죽는다고? 되게 희마리 없이 죽지 않아요? 아어어어 밟으면 dill 안들어 가나? 안들어가는듯 어? 여기는 뭐지 오우 History 별일 없지 이건 저희 양초가 두 개 있어 두 개 다 높은 곳에 있지 위로 올라가 보라고 어 안 닿는데 안 닿는데 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 진짜 게임 잘 만들었다 미쳤다 오케이 왼쪽은 어떻게 가지 아니 저기 진짜 어떻게 가 아 넣어서 발판을 만드는 건가 보다 쭉 넣으면 오른쪽이 살짝 튀어나오지 않아 아니 근데 더 안 들어가지는데 어 뭐야 들어가진다 됐다 됐다 오케이 똑똑해요 그 다음에 촛불 하나 남았는데 더 있을만한 장소가 있나 더 있을만한 장소가 있나 설마 이 친구들 정말로 해냈군 친애하는 백성들이여 이리와서 왕의 석불을 받게나 세길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잇몸에게 호호 너희 둘 다 정말 고맙구나 덕분에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어 짐을 도와준 대가로 내 친이 보상을 하자마 이 금속 물건을 바꿔라 아빠 몸뚱아리다 아빠 몸뚱아리 좋았어 아빠 부품을 하나 찾았네 하지만 은하계의 부품이 아직 두 개나 남았어 힘내보자 이게 참 진짜 게임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촛불 찾다가 나 여기로 갈 뻔 했잖아 근데 여기 이 보라색 선 보고 아 촛불은 여기 이 경계선 바깥으론 없겠구나 라고 깨달았어 이 전광판이랑 이 선을 보고 이 밖으로 나가면 안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빠꾸했거든요 진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 게임이 아 아니 개 아 으아악 어떻게 내려가 어 자 왼쪽에 뭐가 더 있는데? 일단 가보자 컨셉 아트 주인공 후보 2 탑뷰 모드에서 주인공 후보의 모습을 테스트한 작업물입니다 시각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매력도 없었죠 넣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친구 음 확실히 지금이 더 매력적이다 그치? 여기 들어가기 전에 아빠 조각을 하나만 더 찾자 전쟁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추진을 연습해야 하거든 넌 왜 바라는게 많아? 사람이 왜 그래?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가? 왼쪽에서부터 진행을 했던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게 맞나보다 응 아 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아! 빛나는 나무 더 없니? 여기로 가볼까? 맨 바깥쪽이네? 아! 아! 지금이야!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지? 안녕 아빠 로켓에 잃어버린 부품이 근처에 있어 부품을 찾으려면 이 위험 전만한 우즈를 제트팩으로 가로질러야 돼 인생이란 원래 그런 법이지 오오! 컨셉아트! 글러치버드의 탄생 글러치버드는 복싱 미니게임에서 나온 그래픽 오류 글리치 덕분에 생겨난 캐릭터예요 아 뭐야! 게임이 스스로 만들어낸 캐릭터인 셈이죠 게임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네요 아 왜 글리치 버든가 했는데 왜 이름이 글리치지 했는데 아 이런 과정에서 생긴 캐릭터구나 너무 신기하다 이거를 캐릭터화 한 것도 참 나 진짜 웃긴다 재밌네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컨셉아트 하나 놓친 거 어떡하냐 우리 미치겠네 죽는 소리 왜 이렇게 끔찍해 죽는 소리 왜 이렇게 끔찍해 이 위로는 카메라를 보여주지도 않네 아니 여기는 컵 뚜껑이 있어서 컵으로 못 들어가 얜 누구야 아 손님이다 안녕 난 테리야 생명체가 여길 찾아오다니 별일이네 아 어디 가기 전에 말이야 내가 반짝반짝한 걸 찾았어 나중에 이 테리를 기억할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게 어때 아빠 부품! 이렇게 쉽게 주다니 죽어라 괴물 많이 주네 좋아 됐어 저트 아빠 조각이 이제 두 개야 전쟁 구역에 들어갈 준비가 된 거 같아 얼른 가자 오 바로 여기로 갈 수 있게 됐군요 좋아 이제 완벽하게 준비됐어 아빠의 마지막 조각은 분명 여기 안에 있을 거야 얼른 가서 가져오자 왜 이렇게 늦었나 병사 자네 자네가 밖에서 빈 눈 대는 동안 우린 크레를 상대하느라 눈코 뜰 수가 없었단 말이다 녀석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우수한 과학자들을 훔쳐갔다 그 생님들은 하나같이 약골의 겁쟁이지만 전쟁이 이기려면 녀석들이 필요하단 말이다 얼른 가서 그 과학자들을 구하고 나한테 데려와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대 죽지 마라 뭐야 완전 천재렛 자나나 어?! 으 sha AAAA 이거 어떻게 싸워 공격키가 안먹히는데? 어? 아이아이 vegg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스틱으로 쏠 수 있는 거야. 야 이 타격감 지리는데 재밌어. 아야. 박자를 꺼내야 해. 박자. 아야. 아 애들을 다 상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애들 막 계속 생성되니까. 최대한 피해서. 박자를 구해가지고. 넣어주고. 어. 박자를 채워주면은. 그 뭐야. acp 늘어나네. 박자의 신호가. 박자의 신호가. 들어가세요. 과학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 이상 현상 감지. 뭐 8번 출구야. 어. 어. 하. 이 용감 못상한 우주잔사 저세계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과학자다 나오세요 뭐야 한 번에 세 마리 이 제작진 이거 만들기 귀찮았구만 임무 완료 마지막 과학자까지 전부 데려왔군 이제 기지에 범생이들이 꽉 찼어 다들 다음 무기를 개발하느라 정신없이 일하고 있지 잘했다 병사 다음 인문은 이 고철 덩어리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거다 아빠 얼굴 짜잔 나와 해냈어 우리가 은하계 전투에서 이겼다고 널 레이저 쏘는 거 진짜 멋있더라 내 추진 솜씨는 어땠어? 빨리 아빠한테 말해주고 싶다 자 이제 내 모성으로 돌아가서 아빠를 조립하자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머그장 모양의 행성이야 보기가 어디였더라 여긴가? 여기서 아빠를 조립해주면? 돌아왔네 있긴 하다만 내 안테나가 말하길 그게 네가 찾는 물건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는구나 어디 꺼낼 수 있을지 한번 보자구나 오 컵 안에 들어있었잖아 아 추진장치를 스트레칭하니까 기분 최고야 그 이상한 물건이 네가 찾던 것이길 바라마 고맙다 젊은 전사친구 그리고 찌릿이 너도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잘 있어요 도장이네 저트가 멈춰 도장을 얻었습니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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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을 사용하면 책 페이지에 마법의 손 아이콘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국산 게임이에요? 멈춰가 나와버리네 멈춰 멈춰 이 아이콘이 찍힌 대상은 무엇이든 멈추게 됩니다 엘티를 눌러서 도장을 찍으세요 아니면 엘티를 길게 눌러 정밀하게 조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 로켓이 없어서 못 뛰어다니네 아 재밌었는데 다시 보니 반갑구나 저트 내 멈춰 도장을 찾은 것 같구나 그렇다면 어서 써보거라 멈춰 도장 엘티 오 오 olsun 요런 식으로 알겠어 왈구나 안그래도 니가 올거 같았거든 이 무지막지한 기가 갑자기 멈췄어 그래서 저트 니가 또 신기한 재질 부렸구나 싶었지 자 얼른 들어가 자고 어! 톱니가 길을 막고 있어요 우앗! 여긴 원래 거대한 금속 원방 같은 건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토끼 친구 거대한 톱날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하마터면 나도 두둥강 날 뻔했지 뭐야 그 순간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 와 진짜 무서웠겠다 다침대는 없어? 난 괜찮아 오히려 나한텐 도움이 됐거든 덕분에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났어 충격요법이네 오 그거 참 잘 됐네 저태 이 길로는 갈 수 없어 다른 길 한번 찾아보자 그럼 잘 있어 토끼 친구 멈춰 도장으로 멈춘 거 다시 움직이게 할 순 없냐고요? 아까 보니까 도장 지울 수 있던데? 여기 또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저 커다란 블록을 기울여야 할 거야 아하! 멈춰 도장을 사용해서 얘를 못 움직이게 하자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지울 수 있어 어쩐거나 멈추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기울이면 쉽다! 어때? 너무 쉽다 그죠? 모험가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오셨군요 여러분은 강합니다 하지만 이 앞에는 무시무시한 메가독스리 가 기다리고 있죠 메가독스리 는 성격이 온순하지만 우리 땅의 최드러운 기계들 때문에 포악해졌습니다 뭐야 무슨 새가 저렇게 커 뭐? 암 뭐야 넌 뭐야 예헤 예헤 올라가셔도 좋습니다 메가독스리한테 조여죽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어 그래 안그러게 최선을 다할게 고마워 토끼친구 또 올라가? 아니 절벽 길없어? 오 보인다 와 정말 정말 메탈스럽게 생겼다 어? 쓰레쉬 드디어 활약하는거야? 아 이번에도 리듬게임인가? 아 리듬게임 맞네 와 쓰레쉬가 드디어 활약한다 자 오 오 뭐야 지금이야 아니네 오케이! 와 반피가 날아가네? 잡고 흔드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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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겼다 뭐야 저 뿌듯해하는 표정 뭐야 근데 우리 여기 왜 왔더라? 쓰레쉬야 잘했다 메가복 독수리의 인정을 받았잖니 그러니까 쪼여죽지 않았잖아 그럼 거의 친구 먹었단 소리지 이제 마을에 거의 다 왔다 진실이 가까워지고 있어 아 맞다 마을에 불나가지고 찾으러 가는 거였구나 트라르그가 함께하길 목적을 그새 까먹고 있었어 목적을 그새 까먹고 있었어 한편 왕국 반대편 달수염의 집에서는 또 연주 중이야? 디제잉 중? 우와 뭐야 자 그럼 어디까지 했더라 마법 보호막 주문은 됐고 재결합의 주문도 전부 매듭 지었어요 맞아 훌륭해 일이 정말 존조롭구나 바이올렛 네네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까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우리는 책에 등장하는 캐릭터고 바깥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쌤같은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아 또 그 얘기니? 그건 말이야 진짜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쓰는지에 따라 다르단다 난 내가 진짜라고 느끼는데 너는 어떻니? 저도요 확실히 그래요 그래 그럼 된 거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진짜인 거야 바깥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진짜인 거고 전부 진짜로 진짜인 거지 바깥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일까요? 그럼 그리고 나도 그 사람들이 보일 것 같구나 거기 안녕하세요 무서워 그 뭐냐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는 거 알아요 나름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와줘서 고마워요 다같이 최선을 다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 최선이란 건 끝내주는 물약을 만들어내는 거지 인사하네 바이올렛 도마라면 잔소리죠 물약 나갑니다 우리 장자기들 귀여워 다 인사해주네 우리 영웅들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어 거의 다 왔다 많이 올라왔네 좋아 저트 지금 이 앞에 있는 건 강철풀로 된 벽이야 그 어떤 풀보다 강하고 억세지 보통은 너무 자라기 전에 트라르그에 의로운 정원사들이 나서는데 지금은 정원사들이 사라지는 바람에 강철풀이 날뛰고 있어 난리가 났단 말이지 안녕 얘들아 강철풀이 말썽이로구나 억센 식물이지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기가 막힌 채조 채조? 제초제를 만들 줄 알거든 하지만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단다 뭉개버섯이지 보라색 버섯 같은 건데 다행히 강철풀 근처에서 자란단다 하나 가져다주면 금방 제초제를 만들어주마 그럼 이만 어? 아 이건가? 아 잘됐어 몽개버섯을 찾았구나 얼른 가져오렴 근데 어떻게? 아 참 거긴 엄청나게 먼 곳에 있지? 계획에 약간 자질이 생겼는걸 혹시 그 먼 거리를 가로질러서 버섯을 가져올 방법이 있을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고 아! 오 생겼어 생겼어 아 맞네 아 이런 방법이 맨날 깜빡한다니까 갔다 올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어 바로 그냥 여기로 아니 클럽 노래 제발 저 왔어요 저트 우와 잘했다 저트 시공간을 멋지게 구부렸구나 자 뭉개버섯만 건네주면 제초제를 만들어보마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데 짜잔 제초탄이다 뭐야 되게 젖꼭지 같이 생겼어 그 그 그 애들 애들 빠는 젖꼭지 강철 불에 던지면 불이 순식간에 녹는단다 한번 해보거라 아 어 쪽쪽이 쪽쪽이 공갈 젖꼭지 아 내가 그냥 젖꼭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깜짝 놀랬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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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도 젖꼭지가 맞잖아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어 아 폭탄이 더 필요하면 우리집 바닥에 몇개 갖다 놓으마 즐거운 제초 되렴 행운을 빌하자트 여기 주변에 뭐 있나 구경좀 해보자 아무것도 없잖아 얘한테 말도 못 꺼네 얘한테 뭐가 많아보였는데 춥고 나가기 아니 너무 공갈 젖꼭지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너네 무슨 생각한 거야 우와 저트 그거 엄청 강력해보여 던지기 와 끝내준다 역시 달쌤 할아버지가 만든 제초제야 역시 공갈 젖꼭지 강력하군 어 오 되게 골렘같이 생긴 애가 오 맞네 골렘 오지 임무 개시한다 침입자 출입 금지다 저트 이게 마을 방어 시스템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보안실장 고지라고 해 안녕 울퉁불퉁한 친구 우리가 지금 침입자 출입 금지다 오지 임무 있다 임무 아주 분명하다 침입자 출입 막는다 아니 우린 침입자가 침입자 출입 금지다 오지 보안실장이다 오지 책임 무겁다 고지가 쉽게 비킬거 같지 않아 하지만 마을로 가려면 이결밖에 없어 고지를 잠깐 눕힐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으려나 얘는 고지니까 고자를 만들어주면 오지 재밑자 막는다 시끄러운 기둥은 만든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음 시끄러운? 뭐가 있지? 으흠 아付 아 저게 어떻게 가지? 어? 여기 또 제초제가 필요할 것 같애 아 조금만 더 가면 산 정상이 나오겠어 근데 강철불이 또 길을 막고있나 보구나 우리집 아래 정의 제초탄이 더 있을게이야 그것만 있으면 문제 해결이지 아이 또 갔다 와야돼? 그게 안보이는데 이미 고장인거 아닐까요? 앗 미안 높다란 기둥에서 육중한 음악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저 커다란 돌덩이 친구를 뭔가 커다란걸로 때리면 기절시켜서 지나갈 수 있을거야 저 기둥처럼 큰걸로 말이야 문제는 기둥이 단단해서 기울여봤자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거야 그럼 어떻게 기둥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주변을 한번 살펴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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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맵 바깥으로 나왔어 아 근데 집 앞에 뭐 아 여기 있다 저 꼭지 여기도 길이 있나? 원래 넘어갈 수 있는 포탈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아 여기 있네 알았어 바다라 저 꼭지 반가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려왔냐고? 영어 비밀이 안 자세히 하려고 하지마 자 저 기둥말인데 크긴 하지만 금이 가서 단단하진 않아 기울이면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일단 죽이고 여기서 나가서 어어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기울이기 안 기울여 지는데 그럼 반 대 sweet 우우우우우우우 난 이게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기둥 그냥 저게 기울여지는건줄 알았는데 이게 기울여지네 금이간! 금이이이간! 금말이랑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애 금이간 뭔가 이간질을 잘할 것 같은 이름이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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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들어가져버렸 춰구! 춰구! 됐어 금말의 친구 금이간! 이리와 금이간! 그리고 이걸 빼서 이것도 넣어주면 히힣 who 그럼 나와서 기울여주면 어? 어? 막내? 아니? 어? 야! 알았어! 에헤헤헤! 아악! 넌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야. 아니 나 왜 들어옴? 하다라! 오한 위협 발생. 고지 어지럽다. 한 번 더 맞으면 고자가 돼버린다. 하다라! 찍어! 이쪽으로? 빠악! 들어갔군. 고지 좀 누울꺼다. 미안 고지. 산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 가자 저트. 이제 마을로 가는 길이 뚫렸어. 아 뭐야 토끼들 귀여워. 파티하는 거 봐. 우와 바위토끼들이 잼 세션을 하네. 이런 일은 보기 드문데. 메탈의 힘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야. 고마워 복살복살라는 친구들. 도망났네요. 지금 파는 물건 좀 보고 가실래요? 440원. 많이 모았다. 일단 컨셉아트부터 어? 뭐 하나 또 건너뛰었네? 미니게임아트 레소톱 이 사격 미니게임의 기초가 된 이미지는 토요일 아침에 나오던 SF 만화에서 따온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레소톱이라고 불렀죠 어후 이것도 재밌었지 뭐야 전구가 태 하고 배 터졌는데 나 어디서 놓쳤지 발자국 찍혀있다고 양쪽 기둥 뒤 어? 정말이네? 발자국이 와 대박 와 너무 좋았다 진짜 레전드 지역 마법사의 실험실 초기에 작업한 게임 환경의 컨셉입니다 나중에 달 수염의 실험실이 되는 곳이죠 오 너무 이뻐 진짜 가지 말고 상전부터 상전부터 점프 공격 점프 공격 이 기술을 시험해보시겠어요? 오 나 시험장 처음 와봐 안녕 점프 공격을 연습할 시간이야 A로 점프한 다음 공중에서 X를 눌러 내리채기 오 오 멋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잘했어 훈련을 더 하고 싶으면 게시판에 보면돼 아니면 페이지 맨 밑에 있는 출고로 나가거나 어떤 기술을 연습하시겠어요? 안해도 될 듯? 던진 검을 즉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데 던진 검 즉시 불러오기는 지금도 원래 할 수 있었던거 아니었어? 일단 올라가자 어? 아니 근데 아까 그 고자를 지나서 어떻게 얘네들은 벌써 들어온거야? 걔 몰쩡했잖아 스나이프 못난 부하보고서는 다 읽어봤다 험나를 떨어뜨린건 니 녀석 책임인 것 같더군 나 일부러 그랬지? 이 더러운 배신자녀석 니네들 보면 다 알아 아닙니다 제 뜻이 아니에요 산사태 때문에 입 다물을 배신자야 하여간 온통 배신자님은 머저리 밖에 없어 티그티그 타다고 자 스나이프 능력없는 부하의 과단교정 제 389조에 따라 안타깝지만 자네를 그만 놔줘야겠어 제건들 스나이프를 놔주도록 아하하! 난 역시 말재주가 뛰어나다니까 안그래?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험그럼프님 세계 최고십니다 우주 최고겠지 맞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제 가서 일이나 해 좋아 다들 잘 들었지 얼른 일이나 해 잠깐 골칫덩어리들이다 골칫덩이 없애버려 저트 난 웬만해선 화를 안 내는데 이 나쁜 녀석들이 우리 마을을 제 집인 것처럼 휘젓고 다니니까 진짜 짜증나 죽겠어 내 안에게 뜬 트라르그 정신이 불타오르는게 느껴져 이 못된 녀석들을 산에서 쫓아버려야겠어 이제 나도 너랑 함께 싸울 거야 트라르그를 위하여 오 진짜 싸우네 오케이 컷 뭐야 쓰레쉬 강하잖아 이렇게 싸울 수 있으면서 왜 그동안 안싸웠어 휴 덩치도 큰게 주먹도 세네 그래도 우리가 본때를 보여줬어 그지? 얼른 가자 얘 뭐야 징구스 귀여워 가자 왜요? 어머 어머 너눈 nor 그 마을은 boys용 폭탄으로 망가지고 커다란 바퀴자국이 잔뜩 남아있었어요 에에에에에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ellschaft 그 다른 그림에서 빼온 보철기계구나 거대한 기계가 우참히 집밥고 지나간 자리였죠 요노요 지..집이 안들어가 제네 이거 이거 컨셉아트 뒤에 숨어있을거다 잘 봐라 내가 찾는다 하아아아 없네 젠장 헤비메탈 맙소사 뭐야 뭐처럼 고약한 기기가 다 있지? 우리 둘다 덤벼 물리칠 수 있을거 같아 와 둘이 덤벼서 물리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대단한데? 뭐야 방금 잠목은 저튼 저게 봐 잠금장치가 드러났어 저 장치들을 붙으면 기계를 멈출 수 있을거야 잡기 으아아아아아 오오오오 이런 녀석이 화났나봐 저기 나타났다 그니까 잡몹들 처리하고 잡몹처리하고 얘네를 피해서 한 번 아아아아 하하하하 소용없어 톱날이 너무 빨라 그럼 멈춰 떠야겠네 멈춰 어 어차어 힘을 합쳐야 돼 니가 그 물건을 멈추는 능력으로 톱날을 세워 그럼 내가 잠금장치를 부수게 아 여기 있구나 호ły오오 ridic 누구 SukKE 나왔어 여기가서 찌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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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계속 저기서 나오네 아이 나 뭐하는거야 아야 아 이따 집을라 그랬는데 아니 이거 왜 안집어지지? 아 이거 안집어지는구나 그냥 나가자 밖으로 나가버리고 참! 그 다음에 범추고 아 아 이씨 트라르 혼자 싸우라고 하면 안되나? 퐁 됐어 나와서 됐어 완벽해 끝났어? 트라르그 힘내! 할 수 있어! 트라르그 맥집 쩐다 아 맞다 쟤 이름 쓰레시지 왜 내가 트라르그라고 했지? 트라르그는 흫 얘네 종족 이름인가? 마을 이름인가? 찌끼! 마이네임 이스! 찌끼! 찌끼 찌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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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트 조절 장치가 드러났어! 있는 이꺼 때려! 뭐.. 뭐 어떻게 때려? 때려? 왜 이렇게? 어어 아니 타격감 미쳤는데요 그냥? 됐다 우와 기계가 폭주한다! 우와아 승리한거야? 하하 하하 그렇게 땅바닥에서 폭발하고는 대충 어림잡아서 2억 8천만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하하 뭐야 산산조각 났다 이거지 크기가 클수록 산에서 더욱 요란하게 추락하는 법이지 유명한 산악트롤 격언이야 우리가 해냈어 저트 완벽한 콘미였다고 마을사람들은 이 근처 어딘가 있을거야 자 서두르자 알고보니까 저 기계 다 태워가지고 납치하려고 했었던거 아냐? 어 여기있다 다행이다 여러분 나와유 스레씨 아들 이게 얼마 만이니 오랜만이구나 정말 오랜만이야 어머 얘 키 큰 것 좀 봐 얼굴도 다 잘생겨졌네 아 엄마 그만해 남들도 있는데 왜? 우리 아들 잘생긴거야 누가 봐도 분명한데 아 엄마 스레씨 아까 그 기계괴물과 싸우는 모습은 잘 봤다 아 어 봤어? 아주 잘했어 완전 메탈했다 넌 위대한 드라르그 전사의 자질을 지니고 있어 니가 자랑스럽다 예 라큰 롤 쓰레씨 부끄러워하네 뭐 엄마가 늘 가르쳐줬잖아 쓰레기는 제때 버려야 한다고 크롱 작은 할아버지도 몇가지 알려주셨고 작은아버지 영광속에 잠드시길 예 라큰 롤 둘 다 죽어 했다 험글 험프를 아주 혼쭐을 해줬어 그 기계는 산에서 금속을 캐고 있었단다 게다가 험글 험프의 부하들이 광석을 다른 데로 옮기고 있다더구나 목적이 뭘까? 나도 모르겠어 그건 너희가 알아봐주려무나 얼른 움직이거라 얘들아 서둘러 그럼 이만 또 임모가 생긴 것 같구나 이제 막 왔는데 또 가야 한다니 일이 끝나면 산으로 돌아오렴 사촌동생들이 너랑 같이 연주하고 싶다고 난리야 곧 돌아올게 엄마 약속할게 다른 사람들은 이 주변에 갇혀있어 우리와 가서 병사들을 해치우고 사람들을 불어주마 그리고 또 잡히는 거 아니에요? 너희 둘에게 트러르그가 함께하게 라큰 롤 준비 땡 땡 저기 저트 내 머릿속에 굴착기라도 생긴걸까? 아니면 어디 철컹거리는 소리 안들려? 엥? 그게 무슨 소리냐? 설마 아주 먼 곳에서 어렴풋이 어? 달려가는 수송대가 보였죠 어? 두 영웅은 다시 험그럼프의 수송대가 향한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제 7장 부기 해변 전투 이제 해안가로 가나보죠 이제 해안가로 가나보죠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마지막 아니면은 저 동산쪽이 마지막 무대가 될 것 같네요 그죠? 호송대를 쫓던 영웅들은 해안가를 따라 흥겨운 부기 해변에 도착했어요 오오오오오 이번엔 세로로 보네 여기가 부기 해변이야 저트 플라밍고의 고향이지 여기 리듬 타는게 장난 아니라고 하던데 범그럼프가 흥을 완전히 깨트린게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어 플라밍고다 흥미 완전히 깨졌어 엄청나게 큰 자동차가 밀고 왔다고 인상 나쁜 군인들도 잔뜩 있었고 험그럼프 부하들은 어째 들리는 말마다 다 이 모양이냐 특히 위생이란 매너는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걱정마 훌라민고 친구 우리가 지금 해결하러 갈테니까 용.. 용감한 견습기사 일행 나가신다 흥미 깨져버렸어 흥미 아아 몽골이 공격 안해지 이런덴 못가네 부하라 잠시 하핳하핳 소리 마 으어우 어허어우어우어 어? 어 저 뭐야 싸가지 없는 오징어가 한 대만 맞으면 죽네? 다 잡았나? 오케이 아니 근데 쓰레쉬 이제 같이 안싸워주는거야? 너 싸울 수 있다며 지 마을 구했으니까 이제 뭐 모르세야? 아주 제대로 묻어버렸군 하하하 에헤헤헤헤 더 머둥대봐 이 멍청한 녀석아 물 많이 있어? 그럼 뭐 어쩔건데 그 잘난 분홍색 물에만 씌웠대 이 쪼그만 불가사리야 어이 열강이들 이러니까 너희가 사람들한테 맨날 욕먹는거야 골칫덩이들이 다 없애바려 아야 어 어디가요 안녕 아 뭐야 아까 한 마리 잡았는데 아 리젠 됐네 아이씨 어 버그 걸려서 얘네 안 움직여 어 저 짐승만도 못한 녀석들 저 녀석들이 우리 불쌍한 남편을 모래에 묻어버렸어 걱정마세요 불가사리 아주머니 아저씨는 금방 꺼내고 드릴게요 어 뭐야 어라 이런 모래가 되게 단단하네 푸기모래라고 해 참성이 엄청 높아 웃긴 쉬운데 파내긴 어렵지 너희 둘이서만 파내기엔 너무 힘들거야 우리 남편을 꺼내줄 수 있는건 역시 그 친구밖에 없어 텀바 말이야 텀바라고요? 그래 텀바 조그맣고 둥근 훌라밍고인데 땅을 아주 잘 파 텀바를 찾아서 우리 남편 좀 꺼내줘 알았어요 아주머니 어 그 텀바라는 친구는 어디있는지 아세요? 그게 말이지 이 시간은 아마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거야 잠이 아주 많거든 저트 이쪽에 도착하고 나서 내가 주변을 둘러봤는데 나무 아래 잠자는 둥그런 새는 없었어 혹시 네가 찾아보는건 어때? 다른 시점에서 말이야 아하 책상에 있나? 어? 아아아아 야 맨 처음에 챕터 나왔던 그 검은 실루엣 얘야? 아이씨 조금만 더 앞으로 돌려볼 여기 얘야? 텀바구나 얘가 너..누구? 뭐? 불가사리 묻혔다? 텀바 꺼내준다 너 앞장선다 가자 진짜 어이없네 저기있다 부귀 해변 다시 왔어 아하 아 뭐야 텀바드 오리깨 생겼어 저트와 텀바 큰겨우는 부귀 해변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가는거야? 흠! 흐엥! 완전히 깨졌어 잠깐 잠깐 이거 아까도 했던 말 같은데 석과 안좋은 일 일어났다? 아무래도 그런거 같아 처음봐 내가 가본다 몸조심해라 어? 아니 이런 미쳤어 미쳤어 슬라임 미쳤어 미쳤어 됐어 너네 이제 오늘 자기 전에 흥으으으으으응 이거 밖에 생각 안 난다 큰일 났따 이제 쟤? 쟤는 딜이 안 박히는 거 같은데 그치? 어? 딜이 들어가네? 귀엽다 아니 니네 뭔데 왜 자꾸 나 방해해 어머 아야 열어줘 빨리 턴바 휴 불가사리 아저씨 단단히 묻혔다 턴바가 한번 해본다 생리 당신 노사에서 정말 다행이야 모래가 너무 깊어 끝이 없어 잘게 쪼개진 눈이 수백만 개나 있어 스탠리 턴바 너 대박이다 별거 아니다 너희 둘 다 나쁜 거 막으러 왔다? 턴바 너희 도와준다 턴바 작다 하지만 해변 안다 삽 있다 좋은 물건 파낸다 그럼 완전 짱이지 도와주면 고맙겠어 도와준다 같이 간다 모래 알갱이가 셀 수 없이 많아 마치 끝없는 순간처럼 뇌를 다쳤나? 도와줘서 고마워 고맙어 발사 턴마 최대한 밖에서 한라 brutality 헝 핼 핼 개놈 때문에 깃털이 엉망이 됐어 하여간 저 지저분한 구닌 녀석들 조심해 저 앞에 헝그룹 배 부하들이 난리를 피우고 있어 엄청 커다란 풍선도 있더라 무슨 파테라도 연고할까? 겠냐? 회전공격방화 그림두름마리 지역해변 초기에 작업한 게임환경의 컨셉입니다. 나중에 북이 해변이 되는 곳이죠. 음음 요런느낌 턴바 어디가 어라? 험그럼프가 여길 막아놓은거 같네? 저트! 저 문을 내리자! 어떻게든 내릴 수 있을거야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턴바 좌우명있다 길이 안보일땐 땅을 파라 저기 뭔가 묻혀있다 턴바가 파낼 수잇다 저 X 표시돼있는걸 저것말하는거야 파기 오오옹 또다른 대포차원 문이잖아 잘했어 턴바 저트가 저걸 써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거야 아 여기로 그... 취소 안돼요 취소 까비 와 완전 적진 한가운데 있어 얜 자고 있네 어 설마 폭발물 여기로 던지게끔 하면 이미 다 죽었는데 아 망했네 이거 야 이거 어떡하냐 다시 해야되나 내가 여기로 던져줘 그렇지 이리오렴 네번째 글리치보드를 찾았습니다 글리치보드는 호기심이 많은 생물입니다 하지만 딱하게도 주의력이 좋진 않죠 그래서 길을 헤매다가 미화가 되는 일이 종종 생긴답니다 그러면 무척 슬슬하면서 고향으로 칼날을 꿈꾸죠 찬나라 고생하셨어요 아니 서사 부여한거 너무 귀엽지 않냐고 아 이거 땅을 파야되는구나 문 열어줘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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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살을 칼로 부술 수 있어 아닌가? 잘했어 저트 좋아 가볼까? 이거 파줘 근데 쟤 자고 있는데? 잘가 걱정거리가 바람에 실로 날아가 버렸네 계속 가자고 난 열기구를 탈환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뒤에 길이 있었네 딱 봐도 완전히 잠겼네 안 열려 아 나 새가 얘기하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병사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구나 노는지 몰라도 돔니밖에 기름칠하는 걸 잊은 모양이야 일처리가 엉망이네 이건 그냥 못 넘어가 못난 부하 보고서에 반드시 올려야겠어 나도 동감이야 도브 잠깐 저 녀석들 혹시 뭐 맞아 골칫덩이들이다 그래서 어쩔 래 지가 싸우는 것처럼 얘기하네 쓰레시 개 때리고 싶게 네가 싸워 이 개 이란 문 이란 문 크다 엥 뭐야 뭐야 안녕 얘들아 여기에 있었네 아유 렛 뭐야 너 어떻게 뭐지 달쌤 달쌤 할아버지한테 못 들었어? 역시 말 안 하셨구나 너무 바쁘시거든 물약을 다 만들었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여기로 와서 너희들을 도우라고 하셨고 잠깐 이 조그만 분홍색 새는 누구야? 어떡해 완전 귀여워 내 이름은 텀바 텀바 구멍 판다 텀바가 해변 탐사를 도와줬는데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 그건 그렇고 이렇게 모인 것도 오랜만이네 사고복지 삼총사가 다시 만났어 너희 셋 춤 잘 춘다 텀바 춤 못 춘다 그래도 텀바 땅 팔 수 있다 남들 못 찾는 거 텀바 찾는다 텀바가 보여준다 야아아아 어 뭐야 텀바가 볼 때 여기로 가면 너희가 가려는 곳 나온다 이 자식 땅만 잘 파는 게 아니라 일도 잘 찾잖아 아 여기 뭔가 팔 수 있는데? 컨셉 아아트 이럴 줄 알았지 텀바가 다른 두 동료들보다 훨씬 쓸모가 많네 초기 스케치 2 네레이션의 배경의 글자를 표현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계획했었죠 음 여기도 팔 수 있다 열쇠 짱 커 사부 역시 큰 게 최고로군 역시 큰 게 최고로군 해적의 만에는 물줄기가 동서로 뻗어 있었습니다 어서와라 이 녀석들 여긴 해적의 만이다 나가고 싶으면 아 옆에 있는 문을 열어라 문을 열려면 반짝반짝한 보석 두 개를 찾아야 한다 혹시 여기 있고 싶다면 나랑 같이 바위에서 살자 아 뭐야 나 지금 프로포즈 당한거야? 아 아 오 나이스 진짜 우리 장작이 들어 없으면 게임 어떡해 여기 있다 여기랑 여기랑 여기부터 어? 팔 수 없다 불가사리가 얼음 상자로 몸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거는 또 못참지 얼음줄기 아 뭐야 애들 텀바 미쳤나봐 너무 귀여워 불가사리가 물 상자로 몸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어? 변하는게 없는데? 웬일이야? 안 녹아 어쨌든 잠깐 내려놓고 땅을 파보자 뭐니? 팠당 아 아 으 으 으 어 뭐야 얘네 왜 안 와 그러면은 여기에서 얼음을 일단 빼고 지금 보니까 여기가 얼어있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지금 보물 상자를 못 열거든? 제한 시간대로 저거를 다 쳐야 되는 것 같은데 물로 받고 바다 소리 좋고요 내려와서 이거 때리고 이거 때리고 원거리 공격 예스 베이베 이게 뭐지? 이거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됐는지 맛보고싶은데 목도 안 해주면 우와 다이아몬드 짱 이뻐 근데 이거 어따 써? 보석 두개 필요하다며 가질래? 가절래? 가져 해골 눈에다 박아넣어야 된다고? 아아 오케이 다음에 다음에 넣고 하하 발재간이 진짜 너무 웃겨 하하 얘네 얼어 죽었어 너무 잔인해 얘네 젤리여가지고 때리면 내가 뒤로 밀린다? 어 아 여기 숨어있었네 근데 뭐 어떻게 어떡해 여기로 돌아와서 다시 물로 교환하고 오징어를 잡아야 문이 열리나보다 됐어 열어줘 알았다 나 왜 자꾸 어렵게 돌아갈라 그러지? 여기서 점프하면 되잖아 그래 생각을 해 플레이머 제발 됐다 됐다 안녕 녀석들 헤븐의 퍼즐을 풀어버렸구나 그렇다면 이제 곧 떠나겠지 나랑 바위에서 살진 못하겠어 이 로저도 이해한다 아무나 바위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행운을 빈다 친구들 얘 이름이 로저야? 해적왕 이름도 로저 아님? 저기 턴바 여기로 가는 게 맞아? 턴바는 여기 해변 하늘도 빠짐없이 안다 턴바만 믿어라 녹아진 수풀 밑으로 외딴 곳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요기는 대사를 바꿀 수 있는 게 없네 동료들 다 쳐맞고 있네 나만 피해 지금 별거 없네 이 앞에 헝그럼프 부하 녀석들의 진지가 있어 게다가 쇠덩어리인지 기름인지 모르는 냄새도 나네 멈추를 해봅시다 나만 피해 지금 바로 그 집으로 가진거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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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어? 앞에는 위험하게 생긴 기계가 있었습니다 탱크잖아? 저 탱크들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그러게 지나가려고 하면 우리 머리를 날려버릴 것 같아 자리서니 우리 아기새들 점점 심술쟁이 엉그럼프의 봉거지에 가까워지는 것 같구나 즈레시 말이 맞아 그냥 지나가려고 하면 저 탱크한테 산산조각이 나고 말거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탱크를 부수면 어떨까? 먼저 탱 혹시 좋은 생각 있는 사람? 기타 솔로는 어떨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렴 저트가 바깥세상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필요해 얼른 나가보거라 저트 그럼 이만 달소님 할아버지가 바쁘신가봐 내가 여기 올 때도 할 일이 많으셨거든 물은 마시면서 일하셔야 할텐데 아 나도 물 좀 마시겠다 아무튼 저트 아무래도 밖에 있는 물건이 필요한 것 같아 얼른 밖으로 나가봐 새끼들이 이제 그냥 내가 녹아다 뛰는게 그냥 당연해? 니네가 나가 아이씨 왜 나밖에 못하는 거야 이거 우와 책상이 또 바뀌었어요 헉 이번엔 병사들까지 우와 화산이야 화산 일단 맵 주변 좀 돌아다녀 보자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모둘이 어 밑에도 뭐가 있군 올라갈 수 있는건가 안되네요 적어드란문을 열려면 두개의 구슬이 필요할거야 그중않은 이 왼쪽에 있는 사막이 있지 사막에 들어가려면 적도를 불리자야 돼 양말에 머릿한다로 가게 주지마구 체검이야 아야 으악! 내려... 으... 아아! 내려... 찢기! 한 번 더! 내려 찢기가 데미지가 좀 세네 오, 입구가 열렸어요 여긴 뭐지? 아무것도 아니군 야, 여기 역광이어서 잘 안 보인다 어? 안녕! 사막에 자랐어, 친구 여긴 선인장이 많아, 뭐래도 그리고 이 호박구슬도 있지 원래 다른데 있어야 하는 건데 원하면 마음대로 가져가 이게 왜 필요한 거지? 일단 컨셉아트 랩배틀 게임 플레이에 낱말을 넣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던 중에 저트가 다양한 적과 랩배틀을 하는 아이디어를 잠깐 고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유팩도 등장했죠 귀여워 근데 이제 랩배틀은 사라졌나보죠? 컨셉아트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 대신에 이제 물건을 던져서 리듬 타는 리듬 게임 이 있었던 것 같네요 야, 호박 너무 이쁜데? 대박 일단 이게 필요한가봐 일단 던져 놓고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혹시 뒤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나? 음... 전혀 없는 것 같애? 여긴 아니야 일단 안녕 저 커다란 문을 열려면 두 개의 구슬이 필요해요 오른쪽에 있는 정글에서 구슬 하나를 봤어 거기 엄청난 습도랑 우거진 소파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 아... 아 여기에다가 그 호박을 꼽아야 되는구나 사비? 오... 불 들어왔어 오른쪽편으로 가라 이거지 뭐야 이 쥐들은 어? 호박이 눈앞에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어? 여기가 열리는구나 어? 여기가 열리는구나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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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 구슬... 게이득 구슬... 여기로 나가면 되는데 아 오케이 전구도 먹었구요 나와 여기로 들어갔어 어... 삽입... 아니... 앗 좀! 그래 드디어 화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군 엥? 뭐야 이거 유원지야? 뭐야... 이게 안보이는 각도로 지금 되게... 구슬이... 구... 구슬이 아니라 전... 전구? 전구가 많이 숨겨져있네요 어? 이 뒤쪽에... 길없다 깝이... 이게 은근히 히든이 많아가지고... 이거봐 이거봐 잘 찾아봐야돼 어? 여기 컨셉아트있다 어? 뭐야 둘이 뽀뽀해요 스읍... 경찰아저씨... 공연 음란죄 공연 음란죄 뭐하는거야? 커플 초단! 안되네? 안녕 저트 내 뒤에 있는 티라노사우루스 장난아니야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울타리를 부셔버렸거든 이 녀석들은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야 정신 맞짝 차리라구 헉? 혹시... 나 공격하나? 내려... 찍! 찍! 찍찍! 역시 찍찍이한테 내려찍기가 최고지 어? 어? 요기... 아 이거는 올라갈 수가 없네 뭐야 저거 지금이야 던져어! 지금이야 던져어! 멍청이들 여기로 가야되나? 어? 이 밑에 전구 다이빙! 어 뭐야! 나 무사히 자식지 했잖아! 지금 맵 바깥인가봐요 여기로 가야되나? 저트 이 왼쪽에 친절한 덩치 큰 공룡이 있어 그 친구 꼬리에 올라타서 지나면 돼 지나갈 땐 예의를 갖추는 걸 잊지 말라구 어? 뭐야? 어? 방금 내 꼬리 간지럽힌 건 누구야 너 되게 착해 보인다 저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내 등에서 뛰어다니는 성가신 녀석들이 있는데 아무리 꼬리를 휘둘러도 도망가질 않아 어? 뭐야? 어? 징그러워 짜증나는 애들 좀 없애줄 수 있을까? 왜 공룡 등에 쥐가 이렇게 많아 됐다 고마워 작은 친구 이제야 조용히 생각 좀 하겠네 정신이 말끔해졌어 짜잔 이제 컨셉아트도 거의 다 모으지 않았어? 어? 이거는 3D네? 방의 모습을 그린 컨셉아트입니다 3D 아티스트들에게는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죠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씨가 그렸습니다 이쁘다 우왕 오오 아 근데 아직도 컨셉아트 많이 남긴 했네 헉? 그래도 많이 모았다 진짜 얼마 안 남았나 봐 넌 뭘 쳐다봐? 죽고싶어? 팍씨 공룡의 머리에서 빠져나왔어 티라노 공장학원 발톱 깎아주기 안녕 니가 찾는 물건은 이 화산 꼭대기에 있어 화산은 선사시대에서 온 짐승들이 득실득실하지 살아나버리면 니 내면의 원시인을 해방해 할거야 해초입을 보여주라구 고기다 고기 들어가 세상에 너처럼 생긴 공룡은 처음 봐 딱 보니까 어떤 임무의 나산 모양이구나 화산을 올라가려는 거지? 아주 위험할거야 저 태초의 도끼를 가져가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힘이 돼줄거야 태초의 도끼 뭐야 죽인다 죽인다 아 나 매번 이런 미니게임 할때가 제일 재미있다니까 아아 쭉 가면 되는구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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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무리 내가 야만인이라곤 하지만 저거 못잡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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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왜 가래침은 동굴을 타고 위로 공룡은 더 안쫓아오나? 아니 가래침 더러워 죽어 이씨 공공장소에서 가래침 금지 공공장소에서 뛰어놀지마 아니 미친 젠맨이들이 어? 형?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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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죽어버렸나 내 실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였는데 앗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올라오시다니 정말 엄청난 모험을 하셨군요 저는 타임 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모험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시간여행 잘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미래와 역사를 돌아다니면서 뭐가 있나 찾아보고 있죠 여기에 와보니 뾰족한 이빨이 많더군요 발톱도요 스릴이 아주 넘쳐요 자 그럼 저는 신경쓰지 마시고 가던 길 가세요 태초의 도끼는 여기에 두고 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 없어지면 역사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나비효과란 게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아 뭐야 기어졌어 다시 잘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간선이 아주 엉망이 됐거든요 그 대신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드릴게요 우유? 좋아 이제 이걸 들고 가는 거야 아 잠깐만요 도끼 없이 거기 돌아가면 안 돼요 까비 어? 이건 무슨 도장이지? 저트가 폭탄 도장을 얻었습니다 책 위에서 LT를 누르면 페이지 안에 폭탄을 만듭니다 장애물과 적을 날려버릴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멈춰 도장은 못 쓰게 되는 건가? 터질 듯한 성과에요 폭탄 도장을 획득하셨군요 책으로 돌아가서 멋진 폭발을 일으켜보세요 여기로 가면 돌아갈 수 있어요 겸습기사님 경기사님 뭐 어디까지 가? 아 근데 브금이 왜이렇게 요상해? 아우 되게 힘 빠져 어 여기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거지? 음 아무것도 없군 아우 큰일났어 아 여러분 아 나 다시 올라가네 아 나 화산의 오른쪽 안봤단 말이야 어어? 야 여기 다시 못들어가는데? 대박 아니 책벌레가 길 뚫어졌잖아요 그 길로 하면 되는? 잘했다 저트 저 험그럼프 조무래기들한테 폭탄 도자기 위력을 보여줄 때로구나 책 위로 올라가렴 탁쳐요 할아버지 나 지금 바빠요 아니 아까 그 공룡 넘어가가지고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네 그치 저 저 책을 통해서 넘어왔잖아 아이 못 돌아가네 포기하자 뭐 컨셉아트 더 없겠지 폭탄도장 선택하기 LT를 눌러 폭탄도장 찍기 폭탄 터트리기 와이씨 너무 잔인해 자 하하하하하하 세상에 오 컨셉아트다 만약에 내가 이걸 먹었는데 이제 컨셉아트가 바로 이제 다음 게 먹어진다 여기가 열린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아니다 접을 겁니다 빨리 저트 저 탱크들 말이야 갑자기 폭발했어 너무 심심해서 터졌나봐 그도 그렇게 제자리에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잖아 잠깐 저트 이거 혹시 너의 새로운 능력으로 한 거야? 와 저트가 이제 물건도 터트릴 수 있어 텀버 판다 저트 터트린다 좋은 콤보다 진짜 대박이다 그럼 앞장서 폭파 전문가 또 짬 시키네 저게 자 무거 제발 아 진짜 게임 개... так worry 모델시트 저트 저트입니다 펜을 쥐는 손에 잉크 자국이 있습니다 아 진짜 실화임? 아 몰라 그냥 하자 어쩔 수 없지 달려 той 하여간 험그런 부부아들은 상자를 너무 좋아한다니까 그치? 우리 앞길을 막는 제주라도 있는 것 같아 탄반은 다른 길이 있을 것 같다 정글의 나무 사이에 숨은 곳 많다 나뭇잎 치우면 길 찾는다 그거 괜찮겠네 저트 네 능력을 써보는 게 어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잎을 치워줄 수 있을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잎을 치워줄 수 있을까? 그냥 이거 부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담당하잖아 어허 뭐가 많이 보이네 어허 7장부터 불러오기 해서 복구하자고? 와... 야... 그건 좀... 안 그래도 지금 진도 엄청 많이 뺐는데 포기해 안 해 이씨 안 그래도 이거 수집 때문에 지금 이슈가 있어서 사람들이 좀 비추를 해놨어 이 게임 수집이 너무 불편하긴 해 유일한 단점이랄까? 유일한 단점이랄까? 어? 뭐야? 바로 세븐 최강이야 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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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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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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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절세를? 뭐야 이거 이렇게 마주 넣어주고 어? 도장으로 부술 수 있는 바위다 도장을 찍으면 떨어진대요 어어 어쩌라고 cı 굳약 굳약 굳약ount infinitely 구샷? 아아 근데? 뭔데? 어? 여기에 폭탄 표시가 있는데요? 아 내가 이거 폭탄 정교 타겟팅 하다가 캔슬하면 여기 남는 버그가 있네요 뭐야 일단 여기에다가 폭탄을 만들고 어 안 터트리면 되는 거잖아 에쓰 이쪽에 상자가 떨어졌고 여기에다가 이거를 생성한.. 아니 생성한 다음에 터트렸다가 여기에다가 뒀다가 터트렸다가 여기에다가 다시 뒀다가 눌렀다 터트렸다가 그러고 다시 눌러서 열리고 뭐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시 들어가 밀어 가 아니라 들어 눌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엄청 잽싸게 점프 되겠냐 아니 아니 씨 뭐야 이게 나가는 것만 돼? 혹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가자 휴 그런데 말이야 우리를 들여보내줄까? 피부 문제는 우리한테 해머타임 작전 허가증이 없다는 거야 아 맞아 솔직히 그건 좀 불만이라니까 내가 서류 작업을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데 말이야 셔츠도 매일 다려입고 그런데도 허가가 안 떨어지다니 듣고 보니까 그렇네 너 셔츠 되게 빳빳하다 아 고마워 너라도 알아봐줘서 다행이야 아 대화하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죽어라 빳빳한 셔츠 안녕 얘들아 그문은 여기선 열 수 없어요 하지만 더 가면 스위치가 있을지도 모르지 그냥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다 그럼 난 이만 뭐 하자는 거야 아 이겨 있었네 저트 이반에도 네가 나서야 될 것 같아 우리는 네가 스위치 찾을 동안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기다리는 게 이제 당연해 더 만났네요 딱 했는데 이제 이게 앞자리의 컨셉 아트인 거지 아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야 기왕 이렇게 놓친 거 그냥 다 놓쳐버리자 좋아 오히려 마음을 비울 수 있어서 좋다고 어디에 있지 아 몰라 되게 많이 돈다 거대한 금속 배터리 거대한 금속 배터리 문이 열렸고 어 미안 폭탄 좀 줘봐요 폭탄 아이씨 못 짚는 거 아이씨 아스파라시트 베이베 오케이 아 이번엔 좀 위험했다 처음으로 전투에서 질 뻔 저기 있는 배에서 방치 열쇠를 봤어 배터리만 다리를 늘려야 하고 다리를 늘리려면 배터리가 필요하지 한번 생각해봐 이 도블린 하나가 홀로 있었어요 아 아니 아니 나 그냥 갈라 했어 아니 갈라 했다고 야 이 개새겨 나 갈라 했다고 거대한 금속 고블린 아 뭐야 귀여워 발버둥 친다 엉덩이 껴가지고 기계식 발이군요 여기에 배터리 하나가 홀로 있었어요 그렇지 이걸 들고 던져도 안되네 아 아 아 일단 여기에서 나가가지고 폭탄을 설치 폭파 아 빠져나왔네 오케이 아 뭐야 귀여워 어떡해 들어 올려 어? 들어 올리는 용도가 아닌가 본데? 기울일 수 없어요 어그로를 끌어야 되나 보다 야 날 보고 반응하지 않아? 아 설마 폭탄을 계속 해가지고 애를 굴려야 되나 보다 이거 봐 됐어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아니 배터리랜다 고블린을 배터리고 바꿔주면 호잉 뭔가 불쌍해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어? 배터리를 어? 배터리를 아 배터리를 꽂아놓고 아 배터리가 아니라 폭탄이구나 아 내가 잘못 불러줘가지고 폭탄이 심통나서 이상하게 꽂혔었네 빨리 열어줘 빨리 열어줘 빨리 열어줘 그냥 여기다가 삽입 띵 딱맞네 그냥 저트 잘했어 저트 너라면 해낼 줄 알았어 저트 성공했다 역시 저트 너는 똑똑하다니까 다 네 머리 덕분이야 그럼 이제 문도 열렸으니 이 해머타임 작전이란 게 대체 뭔지 알 수 있겠네 얼른 가자 어? 텀바? 이 앞에 험그럼프 있다 텀바는 너희들 여기 데려와서 좋다 하지만 텀바 이제 가야한다 쥐한테 먹이줘야 한다 텀바 여기까지 데리고 와줘서 정말 고마워 맞아 네가 아니었다면 우린 아직도 그 철문 앞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넌 정말 대단해 텀바 텀바 행복하다 오늘 새 친구 생겼다 텀바 춤 못 춘다 하지만 텀바 그래도 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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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 추잖아 이 녀석 아니 야 미친 윈드미 땀 흘린다 이제 꼬마 쥐 먹이 주러 간다 잘 가 친구들 행운 빈다 텀바야 그거는 춤을 잘 춘다고 하는 거야 너 한국말 좀 다시 배워라 정말 멋진 아기새였어 드라르가 함께하기 자 그럼 이제 험그럼푼의 파티를 망치러 갈까? 잘 찾아봐 컨셉아트 있을지도 몰라 이 뒤에 있니? 여깄구나 여깄지 여긴 안들어가시네 조심해 여행자 친구들 저쪽 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으으으으으을 무지 막지한 기계가 있었습니다 진짜 무지막지하네 약간 주뇌 같이 생겼다 기계에서는 위험하게 생긴 탱크들이 잔뜩 쏟아져 나오거나 백렬한 속도로 달려갔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아르티아였죠 헐 어떻게 그 멍청 그럼프가 꾸미던 일이 이거였구나 탱크를 만들어서 저렇게 위험한걸 그래서 북위 해변을 고른 게다 해변에서 곧장 가면 아르티아 성이거든 아무튼 큰일이 벌어졌다는 건 확실해 그렇긴 해도 다들 잘해줬어 덕분에 상황을 미리 알았으니 말이다 난 여왕 폐하께 보고를 드린다 아르티아 군대에 긴급 경보를 발령할 생각이다 자 너희 셋은 얼른 아르티아로 돌아오너라 험그럼프의 군대를 이겨내려면 다 함께 힘을 합쳐야 돼 그럼 이만 진짜 큰일이야 저 탱크들이 내 고향으로 가고 있어 그렇다면 해머타임 작전의 목적은 아르티아 성을 치는 거였구나 얼른 녀석들을 막아야 돼 다들 서두르자 그렇게 영웅들도 서둘러 향했습니다 아르티아로 저 무지막지한 기계부터 부수지 이제 마지막 챕터인가봐 어머 어머 어르티아 수비대는 험그럼프의 병사들에게 크게 패한 상태였지요 어떡해 다 죽었어 세상에 험그럼프의 부하들이 여기를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어 내 고향이 이럴 순 없어 아르티아 수비대가 무너졌습니다 험그럼프의 병사들 그 쇳덩이 짐승들이 너무 강했어요 제 힘으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용감한 견석기사님 가서 성을 구해주세요 여왕 폐하를 지켜주십시오 컨셉아트 뭐야 이게 식인물고기 사격 미니게임 아이디어를 위한 도입 후 페이지입니다 개발 초기부터 저트가 상황에 따라 근육질로 변신하도록 설정해놨었죠 딱히 논리적인 설정은 아니지만 재밌는 아이디어 같았거든요 어? 여기 비밀장소인가? 아니네 맞아 재밌긴 했어 불의 다음 아! 조만요! 알바리! 지와와 헉! 어머 험그럼프의 부하들이 사방에 있어 그 잘난 말이야 아주 쑥대밭이 됐군 헤헤헤헤 여긴 이제 우리꺼야 우리가 살기좋게 전부 바꿔주겠어 야! 끔찍한 깡패들이다 이 버릇없는 녀석들 끔찍한게 뭔지 보여주마 얼른 꺼져버려 으아악 바들바들 이 험그럼프 부하녀석들 대체 뭐야 뭔데 내 아름다운 고향을 망쳐놓는 거냐고 이 녀석들은 자기 힘으로는 아름다운 것을 못 만드니까 모조리 부수고 망치기만 하는 거야 더 이상은 못 참아 이 못된 녀석들을 막아야 너도 근육질 되는 거냐? 나도 같이 싸우겠어 다 죽여 아 저 여자애 어떻게 싸우나 했더니 붓 작대기로 겁나 때리네 아 저 여자애 어떻게 싸우나 했더니 어? 아이 탱크들도 쏘네? 어이 조심해야겠다 다들 어딨어요 아 여기 있었군요 컨셉아트님 공룡랜드 공룡랜드 초기에 작업한 게임환경의 컨셉입니다 나중에 저트가 책상에서 진하게 되는 공룡랜드가 되는 곳이죠 오... 이땐 2D 아 우리 때는 3D 괜찮아요? 안괜찮아도 조금만 기다려요 컨셉아트 찾아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날만을 기다려왔지 어? 자 수고요 그라제 수고 어خ 옆에 하나 더 있었네 오.케이 다 잡았다 됐다! 험글헝프의 부하들을 해치웠어 어? 뭐야? 어라? 아직도 남아있는 보아들이 있었나? 그럼 끄금직한 깡패들은 전부 사라졌어? 어? 뭐야 누구지? 깜짝이야 이 이상한 녀석은 또 뭐지? 이상하다니 난 험그런 분님께 중성하는 마도사다 니놈들을 없애라고 보내셨지 자 가구해라 마도사라고? 마법을 쓰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저 녀석은 머리에 꿀밭먹이 난 정도로는 이길 수 없어 마법을 쓰는 자를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마법뿐이야 그럼 이제 내가 나설 차례네? 너 아까 그래 이 이 붓으로 겁나 팼잖아 마법을 쓸 때로군요 아 설마 아 뿌요뿌요 각도 조절은 안되나 본데 각도 조절은 안되나 본데 그 다음은 아 그 다음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지금 내 게임 인생 가장 진지한 순간이야 지금 아무도 말 걸지 마세요 폭탄을 막 생성하네 응 한 대도 안 맞아 꺼져 어 배치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어 아REW 아 아 데미지를 쪼 입을 뿐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야 터뜨리고 쭉 쭉 그렇지 쉬웠어 바이올렛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친구들은 입이 쩍 벌어졌고요 아 맞다 얘네 그 막 말 함부로 하던 학교 친구들이지 바이올렛 정말 굉장했어 너 완전 마법의 천재구나 대박 멋있었다고 아 하하 뭐 그렇지 여기저기에서 배운 주문이 좀 있거든 사실 별거 아니야 급할 땐 도움이 되긴 하지만 별거 아니라고? 저 마도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잖아 아 아이올렛 니 덕분에 저 소름 끼치는 마법사한테서 살았어 니 마법은 정말이지 진짜 숨이 멎을 정도로 멋지더라 멋지긴 뭘 그런데 너희들 여기있음 위험해 시내에 있는 적들은 해치웠으니까 이제 안전하게 갈 수 있을거야 얼른 피해 아 알았어 고마워 바이올렛 저저저 평소에 잘해줄 것이지 자 빨리 성으로 가자 어 저런 마법 전투는 난생 처음 봤어 달수염맨 마법은 듣던 것보다 훨씬 강하군 그리고 곧 결전이 시작될거야 저투와 험그럼프의 싸움이 역사에 길이 남을 전투가 엥? 이런 또들켰네 전부 다 들어버렸잖아 완전 말을 하는 버릇은 고치든지 해야지 그러고 보니까 완전 초창기 때 봤던 친구 쟤 누구야? 또 저 사람이야 저번에 봤을 때는 저 턴 애가 책에서 쫓겨났잖아 그럼 어 다들 조심하자 컨셉아트 컨셉아트 아니 글리치버드 다섯번째 글리치버드를 찾았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아 막막할 때에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세요 밝은 곳으로 돌아갈 길에도 언제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글리치버드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몇마리 더 남았답니다 오 어? 험.. 험.. 험그럼프가 발리고 있는데? 굉장하군 탈수염 굉장해 당연히 나 따위는 네 위대한 마법에 상대할 수 없겠지 당연한 얘기야 네 마법 실력이 언제나 더 좋았으니까 반면에 나는 그저 구석에서 징징대는 무능력한 험그럼프일 뿐이지 난 언제나 네 그림자 속에 있었다 내 분수를 알아야 했어 절대로 맞서지 말아야 했어 내 사랑하는 동생 위대함 탈수염한테 맞서지 말아야 했다 어? 동생이야? 난 정말 바보천치 멍청 그럼프야 그쯤에도 험그럼프 맨날 그렇게 불죽은 소리만 하고 밖에도 좀 나가고 그래 운동도 하면서 땀 좀 흘려보라고 예전에 그 뭐더라 탁구도 좋아했잖아 엄마랑 지던기 기억나는데 살도 기억하는 곳 그래 한동안은 좋아했었지 그런데 결국 그것도 네가 이겨버렸잖아 그래서 탁구도 그만뒀어 하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작전이 있어 바로 교란 작전이지 뒤로 살짝 물러나는 척하다가 아주 강력한 백핸드로 승계를 잡는 거야 아니 그걸 얘기해주면 어떡해요 어? 어? 헐 이번 게임은 험그럼프의 승리다 그렇게 험그럼프는 아르티아의 왕좌에 올랐고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차지해 온 모조 왕국을 다스리는 위대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네? 소름 소름 뭐야? 뭐야? 진짜 이러고 끝이야? 엥?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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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핳 어머 이게 무슨 다시 처음부터 쎄매방 근데..무채색이야 너무 무서워 험그럼프 옛날 옛적에 험그럼프라는 아주 위대한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어떡하니? 국왕 험그럼프는 멋진 궁전에 살면서 모조왕국 전체를 몸소 다스렸습니다 험그럼프가 모조왕국의 왕이 된 것은 그가 왕국에서 제일 멋진 사람인데다 백성들을 위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이었죠 충성스러운 백성들은 웅정하고 자비로운 대우를 받았답니다 심지어 세율도 아주 합리적이었지요 96%밖에 안됐거든요 반면에 반역자는 뭐 분수에 걸맞은 곳으로 갔답니다 땅속 아주 깊은 곳 지하 수 킬로미터 아래에 자리 잡은 곳이었죠 그 이름하여 오오..엄청 깊어 파멸의 구덩이 오오.. 반항하는 백성 중에는 한심한 견습기사 저트가 있었습니다 파멸의 구덩이에서도 가장 깊은 감방에 갇혀있었지요 그래도 싼 녀석이니까 나레이션 아저씨 왜그래요 나레이션 아저씨 정신차려요 커다란 철분은 완전히 다친 상태였어요 어? 어디 보자 부서진 벽은 다른 감방으로 이어질 뿐이었죠 하하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어요 히히 헤헤헤헤헤헤헤 관풍구는 아주 무서워 보였어요 어느 뭐로 보나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통로라고 돌 수 없었죠 여기 있는데? 일단 문은 다 닫혀있는 거 확인했고 반역자 저트는 관풍구 속 무시무시한 어둠을 들여다봤습니다 헉 그 안에는 끝없는 공포 끝에 외로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지요 점프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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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야 찍찍아 찍찍아 찍찍 찍찍 고마워 찍찍이 저트 살아있었구나 다시 보니까 진짜 반갑다 내 아들 찾으려고 촉촉한 복도를 몇 개나 돌아다닌 줄 알아? 살 수도 없어 어쨌든 얘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런데 솔직히 우리 상황이 좋진 않아 달수염 할아버지는 이제 없어 아오야 더빙 하려니까 뭐가 찢어질 것 같다 험그럼프는 끔찍한 궁전에서 모조를 다스리고 있고 게다가 어이없게도 그 궁전을 아르티아 성 바하로 위에 지은 거 있지 그로막 여왕 폐하는 험그럼프의 궁전에 갇혀 계신다는 것 같아 그런데 너 거미 없구나 저기 내가 여기 오면서 병사들이 말하는 걸 엿들었는데 니 장비는 전부 책 바깥 어딘가로 가져갔대 그러니까 파멸의 구덩이에는 없다는 거겠지 하지만 여기에 바이올렛이랑 쓰레시는 있을지 몰라 근처에 잡혀있는 것 같거든 가자 둘을 찾은 다음 다시 뭉치는 거야 나도 여기로 가볼래 어? 야! 글리치보드 여섯 번째 글리치보드를 찾았습니다 잘 모르고 보면 글리치보드는 전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마다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 방금 구해주신 글리치보드는 자기 고향에서 공식 측량사로 일한답니다 그렇구요 이제 한심한 도망자가 둘로 늘었습니다 아니 나레이션 아저씨 사실 그래봤자였죠 진짜 그럴거에요? 아 그래 앞에 뭐가 있는지 알겠어 험그럼프의 데이터 센터 중 하나야 이 녀석들이 서류 작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넌 상상도 못할걸? 항상 자기들끼리 신고하고 골탕 먹이지 못해 한다리지 참 따분한 녀석들이라니까 잘 들어 데이터 센터에는 병사들이 엄청나게 많아 하지만 내가 안 들키고 지나가게 해줄 수 있어 난 쉬라서 몰래 돌아다니는 건 내 특기거든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환풍구를 열어서 니가 들어올 새끼를 여는거지 다 이 몸한테 맡겨두라고 두 도망자 앞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는 훌륭하고 근사한 서류들이 가득했고 유능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유능한 경비병들이래 흐흐흐 아 뭐야 찌찌개 귀여워 꼴사납게 실패할 것이 안봐도 뻔한 한심한 계획이었죠 상자님 정신차려 오 뭐야? 리듬게임이야?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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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이 이상한데요? 골치 아픈 생각을 피하는 방법 찍찍이 발로 찼어 오오오오오 바! 오케이 찍찍이 귀여워 이제 찍찍이가 목소리가 잘 어울리는 것처럼 들리지 않아? 휴 완전 조마조마했어 달수염 할아버지의 지지를 훔친 이후로 이렇게 열심히 숨어다니는 건 처음이야 무사히 통과했네 자 계속 가자 아이고 여긴 완전히 막다른 길이군요 음 오른쪽으로 가볼까? 주게시리네 저기에 식은 피자도 있어 범그럼프 부하 녀석들은 피자도 되게 맛없는 것만 고를 것 같아 그러게 피자가 흑백인데? 콘셉트 아트 어? 또 하나 건너뛰었네 스토리 테스트 스토리 시퀀스를 보여주는 방식을 모색한 작업물입니다 처음엔 네모 칸을 써서 좀 더 만화에 가까운 디자인이었지만 결국엔 좀 더 그림책 같은 모습이 됐죠 흠흠 이쪽에는 눈 씻고 봐도 볼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뭐 되게 많은데? 흠 아이고 어? 바이올렛이 쓰던 마법봉이다 바이올렛도 근처에 있을 거야 쟁겨놔 저한테 바이올렛 만나면 주게 자, 똥 호회에에에에에 이건 뭐지? 좀 이따가 해보자 뭔가 이상한게 나올수도 있잖아 저도 내 수염이 그러는데 바이올렛이 저 감옥에 있대 한번 살펴보자 바이올렛이 여깄다고 바이올렛 바이올렛 안녕 울고 있었어? 어라 또 이상한 꿈이네 찍찍이랑 저트가 내 감방에 서있다니 바이올렛 꿈이 아니야 정말 우리라고 널 꺼내주러 왔다니까 여긴 험그럼프의 기지에 있는 파멸의 구덩이야 그 먼 덩구리가 왕국을 점령해버렸어 얼른 그 녀석의 공전으로 가서 쫓아내야 돼 정말 너희들 맞아? 물론이지 나도 저트도 아주 멀쩡하다고 그리고 쓰레쉬도 분명 근처에 있을거야 달수엠 할아버지는? 달수엠 할아버지는? 미안해 바이올렛 할아버지는 이제 안 계셔 내 잘못이야 전부 내 잘못이라고 달수엠 할아버지는 내가 모두를 구할 방법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어 너무 자신이 넘치셔서 나까지 설득됐던 거야 하지만 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못할 줄 알고 있었어 내 이야기를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어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결국엔 그럴 수 없었어 예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 뿐이야 달수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일이 이렇게 된 것도 전부 내 탓이야 바이올렛 그러지마 전혀 그렇지 않아 우리 모두 함께 싸웠어 다들 최선을 다했다고 이 모든 일의 원형은 오직 한 사람 험그럼프야 그게 사실이야? 험그럼프가 달수엠 할아버지의 형이라는 게? 맞아 그러니까 험그럼프 그 못된 녀석은 기어코 동생까지 배신해버린 거지 자 상황이 나쁜 건 맞아 하지만 이 이야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결말은 아직 바꿀 수 있어 바로잡을 수 있단 말이야 이미 일어난 일은 바꾸지 못해 중요한 건 지금부터 뭘 하느냐지 네 말이 맞아 정말 이렇게 다시 만나서 다행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봐 아 왔다 아까 네 물건을 찾았어 자 짝대기 고마워 저트 고마워 찍찍아 나도 최선을 다할게 험그럼프가 달수엠 할아버지한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보조왕국의 한 일도 우리가 사람들을 구해야 돼 천 퍼센트 동감이야 가자 우리 사낙트를 친구로 구해야지 난 나레이션 아저씨 일부러 가만히 못 있어 안달일까요 나 웃기려고 하는 거죠 이 앞은 데이터 센터야 내가 몰래 들어갈게 그리고 반대편에서 옆문을 열 거야 잘 지켜보라고 새 반역자의 눈앞에 데이터 센터가 또 보였어요 간다 그 잘난 생쥐는 또 몰래 친할 준비를 했고요 아주 건방지게 짝이 없는 꼴이었죠 그러다 작은 코 다칠게 분명했어요 쉽게 짝이 없는 꼴이었어요 쉽게 짝이 없는 꼴이었어요 쉽게 짝이 없는 꼴이었어요 никаких 나레벨 잡도였어요 굳이 모르는 꼴이었어요 쉴 쪽 돼지 무청 akl은 nel Papa 두부를 구 centrpaid 불다드 불다드 complimentary 오우 와스나스레 골칫덩이 털방울은 이번에도 들키지 않았어요 또 한 번 멍청한 동료들을 들여보냈죠 이번에도 아주 골치 아프게 됐군요 이쯤 되면 오히려 경비들이 무능력한 건 아닌지 훈련 내용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데이터 센터는 무사히 지났는데 여기 있는 거 뭐지 허그 허그 무서워 으어어어어어어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아주 빨리 달려가면 벨트 사이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어 그건 아니야 저 칼날에 걸리면 큰일날 거 같으니까 멀리 피할래 저트 여기서는 기계를 멈출 수 없을 것 같아 아무래도 바깥 세상에서 가져온 네 용감한 능력이 필요할 것 같네 여기에 그 소용돌이 자원문이 또 있지 않을까 궁하면 통하는 법이라잖아 날이 현 아저씨 이제 뻥카를 쓰시네 여기있네 저기 헌그럼프에 부하들이 그러는데 네 물건을 책 바깥에 숨겨놨대 혹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평온을 빌어 저트 우린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뭐 달리 갈 데도 없고 말이야 그럼 바이올렛 그 말 있게 할래? 그래 재밌겠다 근데 이번에는 쉬지 말고 다른 단어도 좀 써줄래? 일단 저기랑 이쪽에도 있나? 여긴 없군요 여긴 없군요 배경이 다 회색이 됐어 아 여기가 지금 그 선반 위쪽이지 아냐 오랜만이야 이 선반 끝에선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엄청 높거든 떨어지지 않고도 책상으로 내려가는 방법이 있어 몸이 으스러지지 않게 말이야 저트 이렇게 다시 보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악랄은 헌그럼프의 선호기에서 벗어나신 것 같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그럼프는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 책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야기가 재미없고 진부하고 시시해져 버렸죠 페이지에서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샘은 책을 이 먼지투성이 선반에 방치했고요 더 이상 책에서 영감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을 이끌어줄 영감의 불꽃을 잃은 샘은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벌써 샘이 변하는 게 느껴져요 저트 당신이 그 영감의 불꽃을 되살려야 해요 험그럼프를 물리치고 책의 이야기에 다시 빛을 밝혀야 한다고요 그리고 물 좀 마실게요 책을 책상 위로 되돌리고요 그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우선 당신의 장비와 무기를 되찾아야 해요 저 아래 책상에 험그럼프의 부하들이 지키고 있는 요새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얼른 내려가서 장비를 되찾으세요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지? 오잇 헉 어허군기가 바짝 들었네 하하하하 목소리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설마 이런 곳에 컨셉아트가 있겠어? 혹시 여기 있나? 없군 알고보니 샘은 밀덕이 된게 아닐까요? 헉! 이제 어른이 된거로군 무기가 없어서 부시를 때릴수는 없고 저기 컨셉아트 있다 어떻게 먹지? 제발 제발 먹기 해주세요 어 캡망너 무기 얻고 다시 돌아와야 되나? 지금 네 물건을 찾고 있지? 병사들이 요새 안에 숨겨뒀을 거야 요새로 가는 길은 온쪽에 있었다 가서 한번 살펴봐 창으로 찌르려고 하는 환한 병사들은 피하고 이 안으로 못 들어가나? 아... ... ... ... ... ... ... 아잇 들켰네 오 보안이 아주 철저하구만 자 조금만 더 가면 요 새로가는 입구가 나올거야 그러려면 이 앞에 우글대는 센서랑 지명적인 레이저광선을 지나야하지 니 잠입 실력을 보여줘 얘는 뭐 딱히 힌트 같지도 않은 것들을 왜 자꾸 얘기하고 있냐고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흐흐흐흐흐 어 한대 맞고 죽음 그리고 얘 검 있는데 없는 척했어 죽으면 얘 갑자기 검 꺼낸다? 검 꺼낸다? 이거봐 이 자식이? 나한테 사기를 쳐? 지금이야 아니 이씨 아아아아아아 이 개 아 이거 점프하면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피하네 아아 살며시 내려놓고 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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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들 짱 많아 그 누구도 이 옷에 숨어들어서 자기가 베낀 물건을 찾으러 올 수 없을 거야 이상할 정도로 구체적이지만 아주 정확해 오케이 B키를 눌러서 조심히 이동하게 지금 어 아니 야 저 병사 한 명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뭐야 저것들 뭐야 저것들 아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시야에 들어오면 좀 쳐다보는구나 저렇게 저거 봐 저렇게 쳐다본다 소리 들리면 쳐다보나봐 어 어어 쟤네 나 쳐다본다 스읍 아니 틈이 안나는데? 아 여기로 가는게 아닌가봐 여기로 가야되나봐 아닌가봐 어 됐다 타이밍 찾기 힘드네요 타이밍 됐어 오 병사가 더 있잖아 왕년에는 잡몹들 다 썰어버리고 쟤네 나는 눈 마주치지도 못했었어 그랬었는데 이 내가 무기만 먹으면 두고보자 이 오묘한 것들 아 이거 타이밍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아 이 레이저는 지금 2D이구나 그랬던거였구만 뛰어 얘 귀 먹었어? 내가 위층에 있을 때 소리내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서 뛰었는데 반응이 없네 어 이거 누가 봐도 여기에 컨셉아트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미친 막다른길이었다니 소름 소름 이봐 저특 여기에 네 물건이 있어 여기로 올라와 이거 뭐야 멈춰 도장? 폭탄 도장 폭탄 도장이군요 폭발적인 성과에요 첫 번째 장비를 찾았네요 하지만 아직 찾을게 많아요 얼른 다음 장비를 찾아보세요 얼른 다음 장비를 찾아보세요 어 어디가 길이야? 저긴 뭔데 저긴 뭔데 지금 못가는 곳이네 장비를 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 나다 귀여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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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까어어얶 무서워 썻 벌레여서 움직이는 게 더 기교해 아니 좀 살았다 아니 파피루스? 뭐해 거기서 아 드디어 검을 얻었다 고귀한 검을 되찾았군요 겁나 잘했어요 저튼 미쳤어? 이제 주제도 모르고 당신들 막아서려는 험그럼프의 부하들을 상대할 수 있겠네요 땅장벌레도 물리치고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용감한 견습기사님 사아! 건방진 녀석 다 쳐다 내주겠어 사아! 이게 계속 엉덩이 맞고 있는데 왜 날 쳐다보질 않냐? 푸흠 좋은건가? 이게 뭐야? 어? 발판으로 쓸 수 있었잖아? 헉! 몰랐어 이제 이거 부샤? 안되고 헌 오케이 멈춘기사님 아니 없을냐? 그래도 널 자아 그런데데데데데데데 비쥬 난 난 날 애들이 내가 방 밖에서 공격하니까 인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죠 쿵쿵떠아 이거 봐! 날 인지를 못해 잘 됐지 뭐 패드로 플레이 중이라 어이구 훨씬 아슬아슬해 아 무서워 어디로 가야되지? 어? 그냥 여기로 가는게 맞겠죠 쟤 뭐가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아무것도 없나요? 아 나 지금 너무 불안해 컨셉아트 컨셉아트 어딨어 우리 셉셉이오 컨셉이 아트이오 저도 기울이기 건틀릿을 되찾았습니다 기울이기 건틀릿이예요 전세가 우리 쪽으로 기우는군요 라임 죽이는데 이거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있을까 꽤 궁금하다 오케이 초기에 작업한 게임 환경의 컨셉입니다 감옥 감옥 나중에 파멸의 구덩이가 되는 것이죠 재밌다 진짜 컨셉아트 보는거 이렇게 재밌는거 또 처음보네 어? 폭탄 헬로베베 혼란의 도간이다 다들 공포에 떨어라 답이 나가네 지금 으아! 으아악! 에에 지금이야! 좋았다 지금! 지금! 됐어 나머지는 싸우자 그 전에 아! 하긴 내려와지면 안되는데 으아악! 으앗! 싫어하네 오케이 도장 얻었어요 멈춰 도장 진짜 다 본건가? 죽어버렸네? 아까는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갈 수 없게 돼있군요 이게 참 은근히 사람 안 헤매게 길을 잘 막아놨다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컨셉하트 한 번 지나치면 다시 못 먹는 그런 사태가 발생돼서 음.. 아리까리에요 아주 잘했어 왼쪽으로 가면 돌아가는 길이 나올거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당신만 안하면 금방 최고로 돌아갈 수 있을거야 돌아가고 나면 나중에 엽서라도 보내달라구 뭐지? 아하 아하 어 어 어 어 살았다 어어 어 창자 들고있으면 안전하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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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져... 나도... 꼬잇! 빠르조 저 끝에 반짝이는 것은 컨셉아트인가? 조금만 기다려라 컨셉아트 오빠 금방 너를 안아줄게 이 시체들 들을 수 있잖아 밟고? 그런데 못 가나? 그냥 그냥 있는건가? 오 지금이랑 약간 다르게 생겼네 험그럼프 초기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험그럼프의 모습은 초기에 결정되어서 나중에도 별로 변하진 않았죠 살짝 수염이 다르다 여긴 뭐야 왜이렇게 넓어? 아 아아 원래 책두는 곳인데 지금 책이 없어가지구 어떻게 다시 올라가지 근데? 오케이 아까 칼 없어서 못 먹었던 컨셉아트요 아아 저쪽 돌아왔군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 책을 보세요 다시 내려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책의 생명력이 전부 사라졌어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죠 잊힌 책들은 바로 이렇게 되는거에요 이제 남은 기회는 한번뿐이에요 책을 책상으로 돌려야 해요 그러면 생명력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거에요 하지만 책을 무슨 수로 옮기면 좋을까요? 혹시 당신이 가진 장비 중에 도움이 될만한게 있을까요? 폭... 폭탄 심기? 일단 그런거 잘 모르겠구요 전 컨셉아트 먹으러 가야되요 바빠요 말 걸지 말아요 여기다 페이지 전체에 걸쳐 진행되는 간단한 미니게임의 모습을 그린 스케치입니다 요리하는 미니게임도 있었나봐 귀엽다 아하 요기에서 기울이기 된다 그렇지 좋았어 아주 멋져요 영감의 불꽃이 멋지게 떠올라... 타올랐어요 이제 책이 책상으로 돌아갔으니까 페이지들이 다시 살아날거에요 책 마법의 원리는 정말이지 수수께끼와 같답니다 책상으로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행운을 빌게요 저트 얼른 가세요 이제 진짜 막바지구나 오오오오 오오오 녹았다 몸쳐 도장은 아직 그대로 적용이 돼있고 해냈구나 장비를 되찾았어 게다가 털끝 하나 안 다쳤잖아 니가 나간 동안에 별일은 없었어 갑자기 좀 추워지다니 다시 따뜻해지긴 했지만 말이야 아 그리고 끝말잇기에서 내가 찍찍이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직전이었어 자꾸 쓰기랑 유무로 끝나는 단어만 쓰더라고 아무튼 이제 출발하자 여기 있네 저기 험그럼프에 보아들이 그러는데 니 물건을 제 바깥에 숨겨놨대 뭐야 이거 뭐야 얘네 이상해 지금 코드 꼬였어 무서워 아까 했던 말 왜 다시 잠깐 혹시 맞네 미니 수염 안녕 오랜만이야 우와 세상에 진짜 반갑다 나도 반가워 하필 이런 곳이란게 문제지만 여긴 어떻게 온거야? 도와주러 왔어 앞에 꼴찌 아플만한 내가 있거든 그런건 이 미니 수염이 전문이지 잘됐다 고마워 미니 수염 덕분에 우리한테 큰 힘이 되겠어 혈 말씀을 얼른가 나 뒤따라 갈게 안 따라오는데? 이 문을 몇시한테 전화보고 있는거야? 이게 저절로 열릴리도 없잖아 열쇠가 없으면 안 열리겠지 열쇠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어디 간거지? 다른 방에 있는 노란색 상자 안에 들어있겠지 니가 가서 가져오면 되잖아 에헤 그건 안돼 거긴 절대 안들어가 하이프가 고장나서 끈끈이가 사방에 튀었단 말이야 미끄럽고 무엇보다 징그러워 게다가 거기있다가 들키면 전부 우리가 한줄 알거 아니야 무조건 그럴거다 내 마지막 식권건다 어? 골칫덩어리들이다! 바로 저기있어! 쟤는 칼도 들었잖아 저기 잠깐 저기좀봐 그 빨간색 문같은게 있어 저건 병사들이 많이 쓰러지면 열리던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왠지 불길한걸 알게 enormous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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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jointly 하하하하 구 nap 공격 편리 열렸고요 저렇게 똑똑한 녀석이 있다니 부서진 파이퍼에서 끈끈이가 흘러나왔어요 2개의 커다란 금속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속 상자 요령을 알려줄게. 네가 찾는 열쇠는 상자에 있어. 아주 단단한 상자지. 상자가 부서지면 열쇠가 나올지 몰라. 머리를 잘 굴려봐. 나갈 수 있는 데가 있긴 해? 저길 가야되는데? 어? 아, 오! 상자를 밟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피도 눈물도 없는 반역자들이 불쌍한 괴물 3마리를 처치했습니다. 저한테 하신 희귀에요? 열린다. 아, 이 밑으로 못 내려가. 편파 나레이션. 두 개의 커다란 금속 상자 아니고 그냥 새 상자. 까비! 불쌍한 괴물 금속 마리를 처치했습니다도 말이 안 되고. 부서진 파이프에서 끈끈이가 흘러나왔어요. 부서진이 지금 글자를 뗄 수 있을 것처럼 생겼네? 아닌가? 끈끈이. 끈끈이네. 뭐야 여기. 어? 어? 이곳에는 위대한 통치자 험그럼프의 다이아몬드 조각상이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글자 빛나는 거 보소? 글자를 어디에다가 넣었지? 그게 커다란 다이아몬드 상자. 아하하하하하 어쩌라고. 아, 이제 기울여? 통. 기울이기. 어? 미안. 아니, 난 지금 초록색으로 계속 빛나고 있는 게 이... 이 상자 옆에 있는 빈칸이 초록색 오로라이 올라가서 이 두 개가 빛나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 줄 알았어. 그럼 세 개... 과다란? 다이아몬드 상자. 으어... 아, 이래. ...그래, 이게 맞지. 이래야 정상이지. 아이고, 두야... naming... 하하하하핳하핳 아이고 두야 허짓거리했네 또 우리 장작이들 말 들어야 되는데 왜 말을 안 쳐들어가지고 맨날 왜 이렇게 안되지 이렇게 보냈다가 됐다 하하핳 어쩐지 이상하드라 자 부서진 부서진 조각상 짠 오오오오오 이야하오 어두운 책상 저트가 처음으로 이야기책에서 쫓겨났을 때의 책상 분위기를 그린 컨셉아트입니다 아 맞아 이때 엄청 절망적이었지 진짜 와 컨셉아트 4장 남았어요 이게 진짜 엔딩인가 봐요 뉴 세계의 커다란 부서진 상자 오 이 상자 안에 열쇠가 들어있다는 얘긴가 아니면 여기다가 폭탄을 넣어 어 안으로 들어가졌다 오케이 나왔다 나왔다 하나 더 아 좋아 아니 마지막이라 그런가 이게 되게 어렵네 장작이들 아니었으면 많이 헤맸을 듯 특히 글자는 태접나게 설치해놔라 또 하나의 문이 모재밀저가 앞에 무너집니다 잘했어 저트 어 이것은 쓰레쉬의 드럼스틱 좋았어 분명 근처에 쓰레쉬가 있을거야 저트 스틱 좀 챙겨줘 챙겼다 이제 스틱 주인을 찾으러 가자 여기 있니? 쓰레쉬 아 뭐야 아 여기서 리듬 타고 있어 파이프에서 쓰레쉬 얘들아 너희들 무사했구나 너희들 무사했구나 우리 모두 무사해 그럼 당연하지 우리 모재미 일당을 누가 막겠어 아무도 우린 못 막는다고 아무렴 절대 못 막지 심지어 그 어쨌든 아무도 얘 왜 갑자기 맛이 간 것 같지? 너 술 먹었니? 방금 모재미라고 했어? 그랬어 그랬대 그렇다면 얘네 좀 이상해 형 방금 너무 흥분했나? 허리가 어지러워 괜 너희를 다시 만난게 너무 행복한가봐 우리도 그래 쓰레쉬 진짜 반갑다 쓰레쉬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게 어떻게 된건지는 알아찍지가 험그럼프가 자기 공전에서 아르티아를 지배하고 있고 여왕님은 잡혀있지? 여기나 저기나 아주 난리가 아니라던데 병비병들 얘기를 엿들었거든 그럼 이제 험그럼프를 혼내주러 가자 저 왔어 으악 일당이 넷이 됐어요 으하하하하 이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군요 분개하는 나레이터 나 이제 다 사지 않았나? 아 그래 두루마리는 못 참지 뱅스크롤 게임 플레이의 초기 스케치입니다 더는 살 수 있는 아이템이 없어요 흠 좋아 여긴 여긴 뭐야 여길 올라갈 수가 없네 훈련은 어떻게 돼가나 품 동지 잘 되고 있어 시드 동지 오늘 발걸음 위반을 한 동지를 벌써 다섯이나 보고 있다고 아주 좋은 운동이 됐어 잠깐 저놈들이 왜 여기 있지? 야 이 녀석들아 우리도 보고해보시지 왜 반응을 안 아악 미안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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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개판이네 얘 왜 등에다가 뭐 이상한거 붙여놓고 다니냐 뭐야 다 잡았어? 어? 문이 열린다 너 어쩔 건데 이제 어? 이리 와봐 아악 미안 오 애들 같이 때리니까 금방 죽네 발쌍 엥 발쌍 뭐지? 다 이리 와 자식들이 말이야 엄마야 간다앗 아이고 오케이 여긴 왜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죽어 쩜쩜쩜 열렸다 이번에도 우리 골칫덩이들 승리야 앗 나중에 우리 밴드 만들면 이름을 골칫덩이로 하면 멋지겠다 그냥 가자 대형 파이프야 분명히 초월 마법을 운반하는 거겠지 그 녹색 끈끈이에는 아주 특이한 성질이 있어 책에서 물건을 빼낼 수 있다더라고 게다가 그걸 다른 페이지로 옮길 수도 있대 달수임 할아버지가 알려준 거야 물건을 옮기려면 페이지를 서로 덮어야 한다고 했나 솔직히 그때 할아버지 얘기를 잘 안 듣고 있었어 배가 고파서 치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녹색으로 빛나는 저 파이프에는 초월 마법이 가득 흐르고 있어 초월 마법이 재밌는 점은 물건을 다른 페이지로 옮길 수 있다는 거지 초월 마법 파이프를 다른 페이지에 대고 누르면 파이퍼가 그쪽 페이지로 넘어갈지도 몰라 다른 페이지를 다른 페이지.. 아 페이지를 다른 페이지에 어떻게 누르냐고? 그건 페이지를 덮으면 될 거야 물론 이론상 하는 말이지만 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냥 겪어보면 알겠지 믿음직한 병사들이 험그럼프의 초월 마법 파이프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직한? 믿음직.. 믿음.. 오케이 여기? 여기 있다 이 파이프에는 초월 마법이 남아있었어요 이거 나가서 이거를 뭐 덮어보라고?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일단 그 전에 이거부터 터뜨려보자 아아.. 아 못참지 거세받은 못참지 야 진짜 이제 끝인가봐 견습기사 모험기의 초기 키아트입니다 키아트라기보다 티저아트 같네요 이 컨셉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의 임시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북 이거 썸네일로 쓰면 되겠는데? 이거 썸네일로 쓰면 되겠는데? 세상 밖으로 나와버린 동화 속 용사의 이야기 그냥 덮어 아예 이렇게? 아아아아아아 기울이길 끝까지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예 다른 페이지로 넘겨버리기 이해했어 이해했어 어 아이고 대화를 넘겨버렸네 변습기사의 비밀이야 바이올렛 알려고 하지마 아ria 응 추어얽 아야 얘들아 싸워라! 잘한다! 잘한다 우리 애들! 바이올렛 공격 빈도가 너무 낮지 않아? 애들 죽긴 하지? 오 죽는다! 좋다 좋다 야 찍찍이도 꼬리 공격할 수 있어 근데 왜 갑자기 고장났어? 왜 안싸워? 싸워! 뭐지? 뭐 어쨌든 간 이겼구요 이젠 뭘 어떻게 해야되죠? 아하! 어어 에잇! 하이 참! 오케이 나 인기 너무 많은거 아님? 피곤해 와 스위치 한번 크네 저길로 여기 있는 문을 여는건가봐 우리가 전부 스위치를 밟으면 어떨까? 응 어림없어 뭐 시도는 좋았어 우리 넷을 합친 것보다 무거운게 있어야하나봐 일단은 여기로 와서 일단은 여기로 와서 엥? 뭐야 이게? 스프링이 작동되잖아 일단 이걸 여기로 해야되는거잖아 그치? 아아 이해했다 이걸 여기로 덮어서 반대편 페이지로 넘긴 다음에 끌고 와야되네 요렇게 해놓고 거기를 설치 빠아 설치 빠아 앗 야이씨 뭐해 다시 올리구요 따아악 돌아와서 던지고 퐁! 됐지? 됐어 끝났다 Ça B 이제 이걸 그대로 덮어주면 이얤야아아아으 굿! 어허aque 허용 퍼즐이 엔딩은 가까워졌다고 상당의 수준이 넘네요 됐으 상자를 올리니까 되네 우리가 상자한테 지다니 이게 그만큼 안뚱뚱하단 얘기 아닐까 무거운 상자의 힘을 얕보지 말라고 무거운 금속 헤비메탈의 힘이지 헤비메탈 오 쓰레시 너 말장난 되게 잘한다 자 그럼 출발 잠깐 데이터 센터가 또 있어 아니 이 녀석들은 서류를 얼마나 써야 되는 거야 엄청 많이 하지만 그 덕분에 놈들의 움직임이 느려졌어 날렵한 이 몸에게는 반가운 일이지 또 또 또 또 악당 녀석들 앞에 세 번째 데이터 센터가 나타났어요 이번에 또 한심한 생쥐가 몰래 지나갈 준비를 했답니다 하지만 경비병들이 눈치를 채고 체포할 것이 분명했어요 음 눈치 못 채 오오 빠른데 잘 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반대였다! 곧 흠, 이즈 흠, 이즈 흠, 이즈 흠, 이즈 이게 뭐야? 그냥, 그냥 벽을 올리는 용론가? 흠,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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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흠, 이즈 흠, 이즈 흠 위로 올라가 흠, 이즈 흠, 이즈 하 잘 가시고 나레이터 속 터지는거 봐 그 망할 생쥐가 몰래 지나가서 자기 동료들한테 길을 열어주게 놔두다니 참 잘했어요 경비 여러분 병사들은 분명 자신들이 완벽하게 해냈다고 좋아하겠군요 물론 조만간 추방돼서 구덩이 바닥에서나 좋아하겠지만요 비꼬는거 수준급인데 잘했어 찍찌가 늘 이든가 진짜 엄청나더라 아휴 다들 칭찬 고마워 근데 느낌상 파멸의 구덩이를 거의 빠져나온 것 같아 계속 가보자 멋있다 초기 로고 디자인을 볼 수 있는 키아트입니다 저기 그 저 책쪽에 초록색 슬라임이 입 벌리고 웃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하하하 미안 와 이제 마지막 컨셉아트 하나 남았어 저거 왜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지요? 녀석들은 아주 까다로운 장애물을 만났답니다 아주 단단하고 확실하게 닫힌 철문을요 흠 이건 좀 까다롭네 신형기계야 험그럼프 병사의 얼굴이 있어야 문이 열려 목 잘라오자 우리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도 안돼 전혀 안 통할거야 하지만 우리 얼굴을 바꿀 수도 없잖아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 험그럼프 조상아 찾아가지고 거기다 갖다내면 되겠네 험그럼프 조상아 어딨어? 아니 방금 바로 옆에 험그럼프 조상아가 있었는데? 이쪽에 있는데? 근데 볼 수가 없네? 뭐 어떻게 해? 아 여기서 빼와야 되는구나? 이거를? 어떻게 빼지? 터트려 아 이 책을 여기서 덮어버려라 아 그냥 아 그냥 박아버리면 되네 저기 센서에다가 됐다 됐다 아 뭐야 액자 뒷의 그림 확실하게 열린 철문을 이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휴 뭐야 이거 엉덩이 귀여워 한 번 넘기고 저트 밖에서 뭘 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효과 만점이야 헉! 애들 많다 얘들아 저기 봐! 승강기가 있어! 승강기야 상자에 줄을 매달아서 올렸다 내리는 장치지 저걸 타면 지상으로 갈 수 있어 여기 있는 부하들만 처치하면 구덩이를 벗어날 수 있다고 드디어 나가네 하늘이 그리웠어 가자! 전투 개시! 점프 공격! 점프 공격! 점프 공격! 점프 공격! 점프 공격! 점프 공격! 빨리 좀 죽어라 더럽게 즐기네 퉤아악! 퓨아아악! 빙글빙글 회전공격! 곧 곧 마지막 남은 컨셉아트는 어디있지? 성공이야 좋았어 승강기다 자 가자 도망자들은 놈들답게 승강기를 타고 지상으로 향했어요 승강기 줄은 짜증나게 즐겨서 끊어지지도 않았답니다 나레이션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줄이 끊어질 위험은 없나보군 오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반역자들의 눈은 자신도 모르게 깜짝 커졌습니다 왜 이령이 눈이 향한 곳은 설마 내가 이럴줄 알았다 벌써 다 지었구나 어 어메 으아 다 새까매졌어 뭐야 저 궁전 너무 흉측해 험그럼프 녀석 미적감각이 내가 본 사람 중에 최악이야 진짜 형편없다 그러게 쥐약 한번 진짜 끔찍하네 참 이상하지? 달수염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었는데 그 사람의 형제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게다가 험프로 험그럼프 로고는 왜 사방에 붙여놓은거야? 너무 천박해 로고가 어지간히 맘에 들었나봐 애초에 저명은 뭘 나타내려고 한거지? 그거 아니었나? 그.. 도끼날 말야 그러니까 날카롭고 잔인한 거 있잖아 그랬어? 그냥 H 아니야? 험.. 험그럼프니까 그치? 아니 둘 다 틀렸어 이 디자인은 험그럼프가 과거에 겪었던 일에서 따온거야 갑자기 과거 썰프로요? 험그럼프는 어릴적의 시인이 되는게 꿈이었어 에에에? 오 나비야 나비야 왜 나니 나비가 나네 바닥바닥 나네 나비 나네 나비 나네 나네 나비 나네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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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 이게 무슨 미친 그렇게 쓴 시를 모조왕국에 있는 모든 출판사에 보냈지 하지만 보내는 족족 어떤 출판사에서든 거절만 당했던거야 넌 진짜 시인 안하길 잘했다 그래서 맹세했지 자길 몰라주는 건방진 세상에 자기 시를 내놓지 않겠다고 잘 생각했네 험그럼프는 그 고통 때문에 결국 분노를 키우게 됐고 그 분노가 그렇게 오늘날의 험그럼프를 만든거야 저 그런 이유로 그가 당한 거절의 상징이 부당한 세상에 대한 복수의 상징으로 탈바꿈 된거지 아 바로 나비였던거야 저게? 초라한 나비의 상징이 세상에 그게 험그럼프의 로고에 얽힌 사연이야 거절당한 걸 극복하지 못했다니 정말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었나봐 왜 그냥 시를 잘 쓰도록 연습하지 않은거지? 내 드럼 연주도 처음엔 못 들어줄 정도였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냐고 그러기엔 험그럼프의 자존심이 너무 강했어 자기 실력을 키우기보다는 온 세상을 비난하는게 나았던거지 달수염 할아버지는 형을 도와주려 했지만 험그럼프는 그것마저 자기를 모욕하는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불같이 화를 냈지 자기는 도움에 필요 없다고 혼자 하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했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원함과 질투심이 험그럼프의 맘속에 불타고 있어 자기를 거부한 세상을 부수고 자신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든거야 무엇이든 자기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새로 쓴거지 와 진짜 최악이다 난 예전 세상이 훨씬 좋았어 공감이야 그래서 지금 줄거리를 바꿔야하는거고 그러려면 이야기의 주인공 험그럼프와 맞서야돼 가자 공전에 들어가는거야 이제 전구 안주나? 전구? 어? 이야아! 마지막! 마지막 컨셉아트 오오오오 메인화면 나왔네요 이렇게 다 봤네요 놓친것도 좀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네개 놓쳤네 이게 진짜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절규가 청소하고 있네 쓱삭쓱삭 멈추면 안돼 걸레질을 할수록 기름이 더 생기네 화려실에 갖다 놓은 커다란 파이프 두개가 줄줄 세서 그런거야 물론 인테리어 설계가 잘못됐다는건 절대 아니고 어? 와 디자인씨 화나네 진짜 시도 못써 인테리어 센스도 없어 뭐지? 어? 이거 조금 불안한데? 뭐? 아 움직여야돼? 혹시 최종버스가 나레이터에요? ㅋㅋㅋㅋ 난 쭉 너희를 지켜봐왔다 어? 진짜로? 때려 뭐지? 너희가 지나온 긴 여정을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너희가 잃은 수많은 업적을 크흠 또 공포를 지켜보았지 헉 무서워 때려 안 때려 안 때려지네 어어 난 안 갈래 아 얘 뱀 무서워하지 안에 뱀이 가득하잖아 아 맞다 쓰레씨 너 뱀 싫어했었지? 나 지금 고개 끄덕이고 있어 하하하 내가 너무 떨어서 모를까봐 말해주는거야 아니 뱀은 누구나 싫어하는거 아냐? 나도 싫기는 해 그 채! 아무튼간에 어떻게든 여길 지나가야돼 험그럼프가 우리 정신을 흔들어 놓으려 하잖아 절대 넘어가지 않겠어 가자 트러르그를 위하여 안 간다며 안 간다며 어 용감해졌어 용감해졌어 트레쉬 용감해 어 어 오바야 하야 저건 용감이 아니라 궁지에 몰려서 발작하는거 아니에요? 하하하 애 덜덜 떨리는거 봤어? 아니야 그래도 저걸 극복하는게 용기지 좋았어! 뱀 녀석들 별것도 아니네 우리 모재밀당한테는 상대도 안되잖아 나이스 래쉬 뭐야 뱀 더 없어? 얼마든지 데리고 오라고 내 말장난 어땠어? 전부 저리한거 같아 좋아 다들 잘하고 있어 쭉쭉 가보자고 허나 너희가 해온짓은 헛수거다 이 몸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하나 이 몸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하나 심지어 해칠 수 있다고 아니 그건 불가능해 이 몸은 무적이니까 나레이터님 정신좀 차려요 나레이터씨 험그럼프인거 지금 인정한거에요? 큰일났네 나 험그럼프 더빙 되게 간사한 목소리로 했는데 험그럼프씨 목소리 원래 그렇게 두꺼웠어요? 거의 다 왔어 수염으로 느껴져 저 문 너머에서 뭔가 기다리고 있어 소름끼치는 녀석이긴 하지만 험그럼프 말이 맞아 이젠 녀석은 책 속의 현실 자체를 지배하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험그럼프한테 맞서봤자 승산이 별로 없어 정말로 저 문을 열고 들어갈 준비가 된거야? 승산은 별로 없을지라도 험그럼프가 지배하는 이야기에선 살기 싫어 그렇다면 남은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험그럼프를 막는거야 이제와서 돌아갈 순 없어 가자 아르티아를 위하여 좋았어 그럼 2판 4판이야 이게 누구야 나 그냥 간사한 목소리로 하겠어 어쩐지 발소리가 들린다 했더니 4명의 반역자께서 오셨군 왜냐면 얼굴이 너무 간사하게 생겼거든 대체 어떤 멍청한 녀석들인지 얼굴을 좀 봐야겠어 험그럼프 모조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왔다 이제부터 이 왕국을 되찾겠다 아 그러셔 그래 그래 알았다 뭐 생지가 그렇다는데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겠군 좋아 진지한 고민 끝 내 대답은 진지하게 거절한다 뭐야 이거 아아 아야 망했다 우릴 놔줘 험그럼프 이미 피해는 줄만큼 줬잖아 모조에게도 니 동생에게도 대체 어디까지 갈 셈이야 글쎄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거든 하지만 나에 관한 이야기는 끝나려면 멀었지 아직 멋진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다 허나 내 훌륭한 동생이 두었던 건방진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끝이다 이 그중에서도 용감한 견습기사 너는 예전에 잘 나가지 않았었나 한때 이 책의 주인공이 아니었나 이 말이야 그런데 참 재밌지 고작 페이지 하나 차이로 영웅에서 죄물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니 이야기에 니 모든 이야기에 어울리는 결말을 선사하도록 하지 난 말이야 널 보면 화가 치솟아 니 젊음이 니가 당연하듯 누린 특권이 니 잠재력이 짜증난다고 그 잠재력을 내 손으로 기꺼이 끝내주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산채로 불태워주마 달수염한테 했던 것채 아우 뭐야 좋아 푹 잠들었군 징징대는 아이한테 낮잠이 최고지 안녕 달수염 할아버지 자 그 끔찍한 감옥 아 마법 감옥에서 꺼내주마 뭐가 어떻게 된거야 죽은거 아니었어? 달수염 할아버지 저 정말 할아버지잖아? 이게 어떻게 된거지? 돌아가신거 아니었어요? 어 어 나도 꼼짝없이 죽는줄만 알았단다 하지만 아니었지 못된 험그럼프 형님이 날 감전시켰어 잉크 구름으로 만들었단다 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 솔직히 말하면 꼴사나왔어 에? 이렇게 구름이 되어서 유령처럼 방을 떠다니다가 에? 마침내 흡수력이 무주막지하게 좋은 키친타올에 내려앉았지 모아 아니 씻 뭐야 하하하 그리고 약간의 마법으로 내 모습을 되찾았지 개막장이네 그렇게 해서 원래의 달수염으로 돌아온 거란다 그런데 말이다 바이올렛 내 모습을 되찾아준 마법 그건 바로 우리가 연구실에서 만들었던 그 물약이란다 재결합의 물약 말이다 그걸 마셔두길 정말 잘했어 덕분에 살았다 울어? 제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너희 전부 말이다 그런데 모습이 많이 바뀌셨네요 아 쓰레시 안 그래도 재미있는 사연이 있단다 내 모습을 되찾았을 때 내 잉크에 들어있던 물감이 녹아서 완전히 색이 빠져버렸어 이제 나는 예전의 달수염이 아니다 이제 단색의 달수염이라 불러다오 짱이다 완전 메탈해 보여요 그럼 미니수염은요? 왜 미니수염도 색이 빠진 건가요? 혹시 미니수염도 같은 일을 겪었나요? 에? 아니야 미니수염은 무사하단다 이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밖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었거든 방금 전에 나랑 색을 맞추려고 옷을 갈아입은 것 같구나 꿀잼이었어 그렇게 귀신 타월에서 이 책으로 돌아오는 여정도 참 드라마틱했지 책벌레 페이지가 많이 도와줬어 정말 좋은 친구야 아무튼 그렇게 돌아온 거란다 형님이 벌인 짓을 보니 얼른 돌아오길 잘했구나 어? 돌아왔군 멍청한 내 동생 네 소중한 제자들은 지키지 못할 거다 넌 날 막지 못해 난 현실 자체를 지배하니까 공간도 시간도 전부 내 것이다 네 한심한 부하들을 철저히 뭉개줌마 에? 아 너무 두려워 독소리는 아주 성이 나서 괴성을 내지르며 빠르게 날아왔습니다 쓰레쉬는 드럼스틱을 꺼냈습니다 운명을 건 한판 승부 오 이전에 치렀던 보스전들 한 번씩 다시 다 하는 건가? 어디어디 가자! 오 박차 짱 빨라 오 박차 짱 빨라 와 뭐야 와 와 억박 와! 깜짝이야! 집중! 그렇지! 오이씨, 개무석게 생겼네. 바이올렛의 마법봉이 마법을 쓸대로군요. 나레이션, 너 언제 착해졌냐? 좋아. 빠르게. 어, 잘못했다. 뭐? 하아! 엄마! 엄마! 왜 멈췄지? 왜 멈추셨죠? 왜 저래요? 왜 멈췄지 이거? 버그인가? 이렇게 해서 언제 잡아? 꼬마 마녀의 저항은 소용없다! 이제 풀렸다 좀 더 빙지 duck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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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았다 펌그라프도 별로 아니네 벌꿀오소리 벌꿀오소리 내가 나설 차례인가 아 그렇지 이게 바로 덴프씨롤이라는거다 아야 덴프씨롤 아야 아 두대 때려 아 아야 와 페이크스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꾸액 꾸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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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Omar eğ 왜 칭그로워 으왓 으아 씩 으아 엠 엠 멈출 수 없다 이 바보 같은 책 따위 애초에 나한테 너무 좁았어 나에겐 더 원내한 계획이 있다 바깥을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 테다 책 바깥에 모든 것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따위 책은 태워버리면 그만이지 너 약간 설사배야? 왜 그래? 때가 됐다 내 잠재력은 마침내 실현된다 밖으로 나갔어? 이런 험그럼프가 도망쳤어 초월 마법이 너무 강력해 형님이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는 한 언제라도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를 수 있어 이번엔 우리 세상에서 그냥 뛰쳐나갔잖니 저트야 이번에도 용감한 견습기사가 나설 차례다 책 바깥으로 나가서 형님을 찾아 막아야 한다 힘이 너무 커지기 전에 막아야 돼 이 책의 운명 그리고 바깥 세상 전체의 운명이 이번 싸움으로 결정될 거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감짐 말고 가서 험그럼프를 막아 저트 행운을 빌게 우린 널 믿어 넌 할 수 있어 트라르그가 함께하기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저기 로켓 있다 로켓을 장착해야 되네 피해서 엄마야 엄마야 떨어지는 위치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뜨는군요 저런식으로 아 그리고 떨어진 곳에 불똥이 튀네 잡아서 몬스터 다 무시해 그냥 여기 있다 들어가 로켓 이리 와 저트 저 끔찍한 거대 나비는 뭐고 왜 펑펑 터지는 초록색 불꽃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야 뭔가 됐든 신나긴 하지만 말이야 혹시 또 은하길 구할 때가 된 거야 그렇다면 어디 해보자고 강해진다 오 오호 와 진짜 개무섭게 생김 오 눈을 때려야 되네 대시로 공격 회피 오케이 난 한쪽 눈만 괴롭혀 오 오 오 어우 뭐야? 오케이 컷 설마 2패? 아니? 이정도로 고컬의 전투를 할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오케이 벨이 언제 없어져? 벨이 어디 없지? 으어어 맞는다 맞는다 뭐야 이.. 메드번통 피공은 아니 테니스 english 오오오 지금이야 바로 그때 를 넣을때 읍 뭐야 보스 왜 갑자기 굳었지 나야 땡큐 lui 아 그 그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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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담배좀 그만피세요아우야 가래가 아주 그냥 어? 피랑 섞여가지고 보라색이잖아 보라색 어 아 아우씨 아.. 잡았다.. 진짜 이겼나? 오오오? 와.. 다퇴.. 진짜 미쳤나봐 아야 아야 아니 이거.. 지금이야! 하아! 잡바다며 노려! 아야! 우 rot 혓바닥 마사지가 어떠십니까 옥야아 오 나 이거 좀 위험한데? 하아씨 막판에 또 베리어를 테니스 공 빨리 터져 으아아 잡았다 아 이제 진짜 끝이겠지? 음 누가 봐도 끝이네 헉! 어떡해 지팡이 박살났어 로켓맙소사 세상에 저런 끔찍한 나비가 있었다니 은하게는 역시 괴상한 생명체가 가득해 하지만 너희가 본때를 보여줬어 정말 둘 다 잘했다 점점 훌륭한 은하영웅 어쩌고저쩌고 왜 바로 그냥 대사가 넘어가고 난리냐고 더빙하고 싶은데 말이야 나 안움직여 자 돌아가기 하아 드디어 끝났나 저트 네 왔구나 굉장했다 저트 네가 그 괴물같은 나비 그럼프를 상대하는 모습을 똑똑히 봤단다 게다가 녀석이 쓰던 지팡이도 마침내 부서졌어 그리고 그 힘도 사라졌지 형님은 초방됐다 이번 일로 이제야 자기가 한 짓을 돌아보게 되겠지 앵? 앵? 아 하하 썩 물러가라 이놈 시녀네 헤하 달수염 찍찍아 친구들 모두 무사했군요 다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페아도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묘러가 저는 이 끔찍한 공전에 갇혀있었어요 정말로 오랫동안요 하지만 갑자기 험그럼프의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더니 흩어져 버렸어요 왠지 험그럼프의 어두운 힘이 사라진 느낌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페아 저트가 험그럼프를 물리치고 초월 마법 지팡이를 부었었답니다 그 어묵한 녀석의 힘이 사라진 것이지요 저트 어떻게 해야 이 고마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왕국이 용사 저트에게 빚을 줬군요 바이올렛도 쓰레쉬도 찍찍이도 다 함께 모조 왕국의 위기에 맞섰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죠 여러분은 달수염의 기대에 걸맞는 용사가 되어주었어요 여러분 모두 자랑스럽네요 샤랄라 자 그럼 빨리 이 소름 끼치는 곳에서 나가도록 하죠 페아 정말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이제 왕국을 재건해야 하니까요 자 친구들 앞장 서세요 안녕 안녕 그렇게 험그럼프의 잔당을 모두 물리침으로써 정의의 용사들은 오조 왕국을 되찾았습니다 온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죠 아르티아 성도 예전에 찬란한 모습을 되찾고 하하핳 머리 조각 산거야 고조에 살고 있던 왕국의 백성들은 온 사방에서 아르티아로 찾아와 자유를 기념하는 성대하고 멋진 잔치를 열었습니다 두금 힙하다 이게 바로 인싸 파티지 흑립! 차올라는구나 잔치에서 숨을 돌리던 저트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뭐야 두건을 쓴 사람이 성 입구 근처에 서있었죠 아하! 맞아 쟤 저트는 그 사람을 살펴보러 갔습니다 쟤 누구야? 아 어쩐지 발소리가 들린다 했더니 이렇게 만나는군요 전설의 용감한 견습기사를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아 그런데 이 두건 쓴 녀석은 대체 누구지? 라는 얼굴이군요 뭐 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으니 제 정체를 밝히는 게 예겠죠? 어? 예 그 시간여행자 개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저트 선배 좀 기억하세요? 저번에 만났을 때는 선서시대였잖아요 선배는 그때 용암 폭탄을 정신없이 피하고 있었고요 전에도 말했지만 전 시간여행자예요 하지만 말해주지 않은 게 있죠 사실 저는 지금으로부터 미래에서 왔어요 나중에 나올 이야기 시리즈의 주인공이죠 선배처럼요 또 붙이자면 인기도 꽤 많아요 관련 상품도 엄청 팔리고 유명 브랜드랑 콜라보도 하고 제가 선배의 시대로 온 건 선배와 선배 친구들의 역사적인 몸을 직접 보기 위해서예요 역시 기대한 대로였어요 선배가 험그럼프를 혼내주는 모습은 정말 완전 감동이었다구요 그리고 제가 나온 책을 쓴 부분이 선배한테 전할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선배랑 바이올렛이랑 쓰레쉬찍찍이 그리고 달수염 할아버지까지 자기한테 큰 영감을 줬대요 자신감을 잃거나 용기가 필요할 때 실천하기 어려워도 어른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 곤란한 상황에서 기발한 해결책이 필요할 때 용감한 견습기사와 그 친구들을 생각한대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인댔어요 자 이제 전할 말은 다했고 보려고 했던 것도 다 봤으니 이만 가봐야겠네요 그럼 나중에 다시 만나요 용감한 견습기사 시간의 흐름 어딘가에서 뭐 뭐 뭐 쌤의 아바타 뭐 이런건가? 저트 거기 있었구나 어디 갔나 찾고 있었어 그리고 솔직히 숨 돌릴 틈도 필요하기도 했고 너도 나도 찾아와서 말을 그는 거 있지 아뇨 소방가 왜 이렇게 만나네요 아뇨 난 아예 넋이 나가버린 것 같아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 사람들이 다 좋은 말만 해주잖아 솔직히 믿기지 않아 우리를 무슨 영웅이나 용사처럼 대하고 있어 그게 뭐 사실 우리가 나라를 구하긴 했잖아 보통 일은 아니지 그건 그래 솔직히 대단한건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다들 멋졌어 우리 최고 아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불꽃놀이다 끝내주는 파티네 저기 저트 물어볼게 있는데 이번 무언 말이야 책으로 쓸거지 꼭 써야돼 아니 스토리가 진짜 대박이잖아 아 맞다 그럼 난 멋지게 나오게 해줘 독사한테 습격당한 이야긴 빼고 엄마가 알면 놀란단 말이야 제목 제목은 어떻게 지을까 영웅스럽고 용사다 온 걸로 잠깐 그런데 미니 수염은 누가 맡고 있는거야 걔 복종만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그래 가자yt들아 다시나와 축제를 즐기자고 그 오오오오aku 표지가 원래 견습기사 한 명만 있었는데 어 오오오옿 어어어어어어 시간여행자 타임팀 쌤이 만든 캐릭터네 와어어어어 재밌었다 되게 2D의 동화 속에서 3D 세계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두 개의 세계를 오가면서 진행해 나가는 퍼즐 어드벤처 형식의 게임 견습 기사의 모험기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아 풀더빙 하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너무 즐거웠네요 감상평을 얘기하자면 딱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일단 수집 요소 한 번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수집 요소 모으기 조금 힘들다는 거 그거랑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네 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그 호흡이 느려 나레이션이나 뭔가 그 연출 같은 게 나올 때 가만히 있는 텀이 좀 길어서 그 부분이 좀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것만 텀을 약간 줄여서 빨리빨리 진행이 됐었으면 훨씬 더 몰입이 잘 돼서 재밌게 즐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거의 다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식을 낳은다면 제가 자식을 낳는다면 꼭 게임을 시켜보고 싶은 게임 중 하나예요 이게 아이들의 동심과 그 보험심 그리고 퍼즐을 풀면서 쌓여가는 그런 창의력 이런 것들이 적절히 다 조합된 게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막 크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아이들한테 참 많은 영감을 선사해줄 수 있는 좋은 게임이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렇게 견습 기사 모험기 끝이 났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과정적 밑으로 emphasis 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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